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네, 책을 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작가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를 때까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작가.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평했던 아르헨티나의 작가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건지 배경, 등장인물 모두 미국입니다. 페데리코 아사트의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오늘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4까지가 508페이지고요. 에필로그, 그리고 작가의 말까지 해서 530여 페이지에 이르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낭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달려보겠습니다. 테드 맥케이가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끈질기게. 그는 멈칫했다. 현관 앞에 사람이 있는데 방아쇠를 당길 순 없다. 가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다시 초인종, 그 다음엔 남자의 목소리. 문 열어요! 듣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 목소리는 서재에 앉아있는 테드에게 놀랄 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어찌나 또렷한지 순간적으로 환청을 들었나 싶을 정도였다. 그는 누가 진짜로 소리쳤다는 것을 입증해줄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회계의 장부와 모네의 그림 복제화, 책상, 모든 사정을 홀리에게 설명한 그의 편지가 보였다. 홀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문 좀 열어봐요! 테드는 여전히 브라우닝을 머리 가까이에 들고 있었다. 총의 무게 때문에 팔이 점점 아파왔다. 현관문 앞에 선 남자가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 계획은 틀어지고 말 것이다. 홀리는 딸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있다. 아내가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떠나 있는 상황에서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수는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 이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열어요! 들여보내줄 때까지 안 갑니다! 권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테드는 팔을 내리고 권총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불청객을 욕했다. 잡지라도 팔러왔나? 집집마다 다니는 외판원은 이 동네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이 친구처럼 무례하게 굴 때는 더더욱... 고함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몇 초 동안 들리지 않았다. 테드는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총을 들어 관자놀이에 댔다. 이젠 지쳐서 갔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고함과 문 두드리는 소리의 폭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테드는 문을 열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어도 저자에게는. 기다릴 것이다. 조만간 저 망할 자식도 포기하겠지. 안 그래?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것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가 홀리에게 남긴 유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 접은 종이였는데 다만 이 종이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바보같이 깜빡하고 처음 쓴 걸 버리지 않은 것일까? 불청객이 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안 테드는 이 예상치 못한 회방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좋은 일을 했다며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 그러고는 쪽지를 펴서 읽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테드 자신의 글씨였다. 그런데 그에겐 이 글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다. 문을 열어.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쓴 글일까? 이를테면 딸 신디나 나딘과 놀이를 하다가 그는 쪽지가 거기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어떤 미친놈이 현관문을 두들겨 부수려고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좋을 대로 생각해. 오른손에 쥔 브라우닝의 무게가 일톤은 되는 듯 느껴졌다. 빨리 문 열어요 테드!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자기 이름을 들은 거 맞나? 테드는 이웃들과 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소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다. 저자의 목소리는 어떤 이웃의 목소리와도 비슷하지 않았다. 테드는 벌떡 일어나 권총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잠깐 생각해 보니 그런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누군지 모를 저 망할 자식을 쫓아버린 후 서재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면 될 것이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한 일을 잡지 혹은 허섭 쓰레기를 팔러 다니는 얼간이 때문에 막판에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테드는 단호히 일어섰다. 책상 귀퉁이에 오래된 펜과 클립 반쯤 쓴 지우개 등을 담아두는 작은 도자기병이 있었다. 그는 재빨리 도자기병을 뒤집어 2분 전 자신이 떨어뜨린 열쇠를 찾았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열쇠를 집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쯤이면 손가락에 총기 발사 잔여물을 묻힌 채 등받이가 조절되는 안락의자에 널브러져 있어야 했다. 그 잔여물이 빛을 향해 부유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면 그 결심에 망설임이 있든 없든 마지막 몇 분이 의지력을 시험한다. 테드는 조금 전 이러한 교훈을 얻었고 이 모든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도 싫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서재 문으로 걸어가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열었다. 문 바깥쪽, 눈높이 바로 위에 자신이 붙여둔 쪽지를 보자 또다시 묘한 기분이 들었다. 홀리에게 경고하는 쪽지였다. 홀리, 서재 열쇠 복사한 것 냉장고 위에 뒀어. 애들은 드리지 마. 사랑해.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서 쓴 글이었다.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책상 뒤 의자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딸들이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서재에서 죽는 것이 제일 나았다. 강물로 뛰어들거나 멀리 떠나 철길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심각하게 장단점을 고민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홀리를 그녀는 그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영향을 직접 느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홀리는 정고 아름다우니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잘 살 것이다. 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 나가요! 테드가 외쳤다. 소리가 멈췄다. 문을 열어.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야. 서재의 문 옆에 난 길고 좁은 창문 너머로 낯선 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테드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조금 전에 열쇠를 관찰했듯 거실 안에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커다란 평면 TV 15인용 식탁 도자기 꽃병이 보였다.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이별했다. 그래놓고 다시 밖으로 나와 좀비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혹시 이것이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난 후에 보고 있는 장면은 아닐까? 한순간 그는 서재로 달려가 자신의 몸이 책상 뒤에 널부러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팔을 뻗어 소파 등받이를 어루만졌다. 가죽의 부드럽고 서늘한 촉감이 느껴졌다. 너무나 생생해서 상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문간에 서 있는 청년을 보자 그렇게 예의가 없는데도 외판원으로 살아남은 비결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청년은 스물다섯 살쯤 되어 보였고 밝고 다채로운 가로줄무늬가 있는 폴로셔츠에 흰 바지 뱀가죽 허리띠로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외판원이라기보다는 골퍼처럼 보였지만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고급스런 옷차림과 충돌했다. 금발을 어깨까지 기르고 눈은 하늘색이었으며 쾌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홀리나 이웃의 다른 여자들이 이자가 권하는 허섭 쓰레기를 군말 없이 사들이는 모습이 쉽게 그려졌다. 뭔진 모르지만 관심 없어요. 테드가 말했다. 미소가 더 활짝 피어났다. 아하하 뭘 팔로운 게 아닌데요. 청년은 웃어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테드는 낯선 청년의 어깨 너머를 살펴보았다. 앞쪽 보도연석이나 썰리번대로 어디에도 주차된 차가 보이지 않았다.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오후에 태양 아래를 걸었다면 이 파렴치한 자의 얼굴에 흔적이 남았을 텐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렇게 멀리 주차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겁내지 말아요. 테드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청년이 말했다. 파트너가 이 앞에 내려줬어요. 이웃에게 의심 사지 말라고. 공범이 있다는 말에도 테드는 당황하지 않았다.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편이 스스로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았다. 나 바쁘니까 가요. 테드가 문을 닫으려 하자 청년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그러나 적대감이 느껴지는 행동은 아니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내 이름은 저스틴 린치입니다. 맥케이씨 잠깐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잠깐 들어가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다 설명할게요. 한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테드는 이 친구를 안으로 드릴 생각이 없었다. 그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가 왜 거기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이성이 호기심을 이겼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지금이 딱 좋을 테드는 문을 쾅 닫았다. 린치의 마지막 말은 문에 막혀 소리가 작아졌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테드는 그 뒤로 말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문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린치는 훨씬 더 크게 말했다. 당신이 서재에 놓아둔 그 9mm 권총으로 뭘 하려던 중인지 다 알아요. 한 가지 약속하죠. 그 이를 말리지는 안을게요. 테드는 문을 열었다. 파트1의 2장입니다. 테드는 극도로 치밀하게 자살을 준비했다. 삶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막판에 충동적으로 한 그런 결심이 아니었다. 애처롭게 관심을 호소하면서 일을 망치는 한심한 자살미수자는 되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어도 테드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신중했다면 린치가 어떻게 그의 계획을 알았겠는가? 완벽한 옷차림을 하고 환하게 웃는 이 낯선 청년은 테드가 가진 권총의 구경과 권총을 놓아둔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테드가 자살하려 한다는 말이 즉흥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혹시 그냥 던진 말이었다면 상당히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린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테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한기가 들었다가 이윽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눈앞에 적을 물리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되는 특유의 오래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체스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지 수십년이지만 틀림없었다. 테드는 유쾌함마저 느꼈다. 트래비스가 시켰군. 내가 뭐하는지 지켜보라고. 린치는 가죽서류 가방을 탁자에 놓고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테드를 보았다. 아 당신의 동업자는 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테드. 아 테드라고 불러도 되죠? 테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들 사진이 안 보이네요. 나딘 하고 신디. 린치가 가방 속의 내용물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가족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테드가 거실에서 모두 치워버렸다. 충고 하나. 자살할 생각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부터 눈에 안 보이게 치울 것. 가족이 당신의 어깨 너머로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더 수월하다. 내 딸들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린치가 활짝 웃으면서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아이 참 여담으로 신뢰를 좀 얻으려고 했던 건데 전에 애들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둘 다 엄마랑 플로리다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외갓집에 갔죠? 마치 깽영화 대사 같았다. 허튼 수작 하지 마라. 니 가족이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래도 린치의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듯한 태도에서는 진실성이 엿보였다. 자네를 집안으로 들였잖아. 그럼 이미 어느 정도의 신뢰는 얻은 거 아닌가? 다행이군요. 내 가족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서류 가방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앉아있던 린치가 그런 말 말라는 듯 한 손을 내주었다. 아 뭐 별로 없어요. 우린 필요 이상으로 끼어드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금요일에 돌아온다는 정도? 그럼 우리 일을 끝내는데 사흘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차구도 넘쳐요. 우리 일? 물론이죠. 우리 일. 린치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 두건을 꺼내 탁자 한쪽에 놓았다. 그러고는 서류 가방을 옆으로 밀어서 치웠다. 데드 살인 청부업자 해볼 생각 없어요? 단도 직입적 이란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 경찰인가? 경찰이야? 경찰이면 먼저 신분을 밝혔어야지. 테드가 일어섰다. 분명 서류 철에는 끔찍한 사진이 가득 들어 있을 것이다. 경찰이 그를 살인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그의 자살 계획이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린치가 집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친구 FBI 요원인가? 경찰 아니에요! 테드 앉아요!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테드는 린치가 나가는 길을 모르는 것처럼 문을 가리켰다. 아이 참 우리가 당신의 자살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하기도 전에 나가라고요? 정말? 이 친구 예리하다. 테드는 그 경위를 정말 알고 싶었다. 설명할 시간 5분 주지. 테드는 앉지 않았다. 좋아요! 지금 설명할게요. 린치 린치 군대에 놓고 테드를 돌아보었다. 테드는 여전히 두 손으로 엉덩이를 짚고 서있었다. 첫 장은 경찰 수사기록 사본이었다. 한 귀퉁이에 30대로 보이는 남자의 정면과 옆모습을 찍은 사진 두 장이 스테이플러로 찍혀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구릿빛 피부에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서 젤을 발랐다. 턱을 약간 쳐들고 옅은 파란색 눈을 크게 뜬 채 카메라 렌즈를 도전적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블레인이었다. 블레인은 사소한 절도와 폭행 등 전과가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테드의 예상이 한 가지는 들어맞았다. 서류철에는 끔찍한 사진이 가득 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사진은 잔혹하게 살해당해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좁은 공간에 누워있는 여자를 찍은 것이었다. 벌거벗은 몸통에 칼에 찔린 상처가 적어도 일곱 군데는 되는 것 같았다. 이 피해자 이름은 아만다 허드먼 정식으로 약혼이나 결혼을 한 건 아니고 블레인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사이였어요. 블레인이 그녀한테 값싸게 약을 구해다 줬고 가끔은 둘이 좀 더 센 약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양쪽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둘은 줄곧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더군요. 허드먼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자 경찰은 블레인부터 잡아다 족쳤죠.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허드먼과 싸웠던 건 인정하겠지만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경찰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인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어느새 테드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린치가 페이지를 넘기자 아만다의 부은 눈과 가슴에 난 깊은 자상 몸 곳곳에 멍을 찍은 근접 촬영 사진이 있었다. 결백 했어? 테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워낙 용의 주도해서 주먹으로 여자를 때리진 않았던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 흉기도 발견되질 않았어요. 집안 곳곳에 놈의 지문이 찍혀 있었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싸웠다고 인정한 게 사실상 자백한 거잖아. 놈의 변호사들은요 그 자식이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걸 입증해냈어요. 형사들이 강압수사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요. 놈을 풀어준 결정적인 증거는 법의학자의 사망시각 분석이었어요. 검찰 측 전문가가 사망시각을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했는데 다수의 다수의 증인이 그 시간대에 블랙 솜브레로라는 싸구려 술집에서 블레인을 봤다고 증언을 한 거죠. 그곳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의 눈에 띄려고 놈이 꽤나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믿을만한 증인이 서른 명이 넘으니까요. 거기 주차장에 달린 보안 카메라에도 잡혔고요. 테드는 서류철의 페이지를 휙휙 넘겨보았다. 허드먼의 시신을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고 강조 표시가 된 문단들이 있는 기록물 사본도 들어 있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테드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네 쪽 사람들은 블레인이 이 여자를 죽였다는 걸 어떻게 확신했지? 내가 소속된 조직은 사법제도 안에 정보원을 많이 심어뒀죠. 물론 범죄자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범죄자들하고는 되도록 거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원칙이니까. 우리 정보원은 살인사건에서 수상한 낌새가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와 판사 보좌관들이에요. 음 우리의 임무는 그 의혹을 모두 불식시키는 거고요. 블레인의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놈한테 뜻밖의 행운이 찾아 든 케이스였죠. 우린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망시각을 계산할 때 어떻게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조사했어요. 전문가가 말하길 법의학자들이 하는 검사는 시신이 발견된 순간 측정한 사망자의 체온을 바탕으로 한다더라고요.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서요. 테드가 그의 말을 막았다. 그건 알아. 나도 CSI 보거든. 린치가 웃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범죄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1층에 있는 아만다 허드먼의 아파트는 현재 비어있는데 그 바로 아래 지하에 세탁소가 있어요. 건조기의 주 배기관이 시신이 발견된 지점 바로 밑을 지나갔고요. 그 때문에 시신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체온이 더 느리게 떨어진 거죠. 달리 말하면 그자가 여자를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죽였다는 거로군. 바로 그거예요. 6시간에서 8시간 일찍 살인은 밤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한낮에 일어났던 거죠. 블레인이 술집에 가기 전에 수사를 재개할 방법은 전혀 없고 네 이미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어요. 뭐 그렇다고 사법제도를 탓하진 않아요. 개자식들이 허술한 법망을 뚫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슬프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죠. 부당한 사법제도에 무고한 개인이 희생당하는 하지만 뭐 지금 어느 쪽이 더 위중한가를 따져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블레인을 죽여주기를 바라는 거로군. 안 그래? 린치가 활짝 웃자 완벽한 치아가 반짝였다. 내가 말했죠.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3장입니다. 테드는 냉장고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깜빡하고 떼어내지 않은 홀리의 사진이 사과 모양 자석에 고정되어 냉장고 문에 붙어있었다. 딸들이 반짝이 색종이로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여러 개 오려서 겹쳐 붙이고 그 안에 사진을 붙여 가장자리를 장식해 놓았다. 사진 속에 홀리는 테드가 옛날부터 좋아한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서 해변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웃으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하고 긴 금발은 햇빛을 받아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한쪽 다리가 무릎 뒤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에 사진이 찍혀서 다른쪽 다리로만 몸을 지탱하고 선 모습이 기본적인 균형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진은 오랫동안 냉장고에 붙어있었다. 테드는 자기가 부엌에 온 이유를 잊은 채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진의 한 귀퉁이를 잡고 냉장고에서 떼어냈다. 홀리의 웃음소리가 그 다음에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곧이어 서재 문 앞에서 그녀가 토해내는 가슴 찢어지는 절규도 들리는 것 같았다.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는 아무 서랍이나 열고 익숙지 않은 조리도구들 사이에 사진을 놓았다. 냉장고에 맥주가 두 병 남아있었다. 테드는 한 손에 한 병씩 병목을 잡고 집어둔 후 발로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조리대에 기대어섰다. 린츠는 아직 거실에 있었다. 그에게 뭐라도 마실 걸 줘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맥주를 꺼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됐다. 낯선 청년의 계획을 듣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테드의 온몸을 휩쓸었고 그는 잠시 혼자서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그는 사적 정의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블레인 같은 기생충이 사라지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이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는 사형제도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때로는 사격 연습장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판지로 만든 사람 모양 표적의 미간을 정확히 맞추면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을 쓰러뜨리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린츠는 그의 예상처럼 외판원은 아니었지만 테드가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테드는 사과 모양 자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홀리의 사진이 보이지 않으니 생각이 또렷해졌다. 린츠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깊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테드가 나쁜 놈을 죽이면 홀리와 딸들이 자기를 겁쟁이가 아닌 영웅으로 볼 거란 확신이 들었다. 거실로 돌아가면서 그는 거실에 가면 아무도 없을 거라는 미친 생각을 했다. 린츠가 이미 가버렸거나 더 심각하게는 린츠와의 만남이 자신의 상상에 불과했을 거란 생각. 그러나 린츠는 아직 거실에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철 두 개가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서서 테드가 건네는 맥주를 받아들고 벽목 부분을 기울여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길게 한 모금 벌컥벌컥 마셨다. 테드가 다시 앉았다. 자네 쪽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자살 계획에 대해서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만의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걸 당신과 공유하는 게 신중한 선택인지는 확신이 안 서는데요. 나더러 사람을 죽이랬잖아. 적어도 그 정도는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건 당신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생각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도 아니야. 일단 자네 쪽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들어봐야 겠다는 거지. 지당한 말씀 같군요. 린치가 맥주를 한 번 더 벌컥벌컥 마시더니 탁자에 병을 내려놓았다. 지원자를 뽑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는데 문제는 효과가 가장 적은 걸로 판명 됐다는 거죠. 애석하게 돼요. 우리의 대의명분에 동조하고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 그러니까 의사와 다른 조직원들이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약간의 재량권을 우리 자신한테 부여했죠. 하지만 누구한테도 강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당신 집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냥 찾아가서 제안해보는 거예요. 후보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당신 경우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좀 더 극적이긴 했죠. 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게 왔나 하고 생각했어요. 날 감시하고 있었나? 그런 건 아니고요. 후보의 집에 도착하면 보통 주위를 한번 둘러보거든요. 당신의 경우는 아내와 딸들이 여행 중이라는 건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친구나 친척이 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개가 있거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재 창문 안을 들여다봤는데 당신이 총을 겨누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헤헤 미안합니다. 사생활 간섭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을 뽑는 다른 방법은 뭐지? 아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굉장히 고마워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느끼더군요. 아까 언급한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우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겠지. 테드가 서류처를 가리키며 말했다. 린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넌지시 힌트를 주는 게 더 편한 것 같았다. 테드의 말에 불쾌한 듯 찌푸리는 표정이 잠깐 얼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네 바로 마쳤어요. 린치가 인정했고 곧 다음 화재로 넘어갔다. 그럼 이젠 다른 서류처리에 들어있는 걸 설명할게요. 린치는 블레인의 서류처를 옆으로 밀었다. 그러고는 두 번째 서류처를 펼쳤는데 아까 것보다 훨씬 얇았다. 첫 페이지는 배에 가판에 서 있는 남자를 찍은 컬러사진이었다. 마흔 살쯤 돼 보이고 구명조끼를 입었다. 손에는 낚싯대와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테드가 사진을 집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웬델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기업인이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더 잘 됐네요. 테드는 사진을 서류처를 다시 끼웠다. 서류처를 타이핑한 문서 두 장과 방향 표시가 된 지도가 두세 장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처를 비해 정보가 상당히 적었다. 이 기업인은 누굴 죽였는데? 자기 아내? 린치가 미소를 지었다. 헤헤 웬델은 미혼이에요.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요. 그는 블레인 같은 부류가 아니라 당신 같은 부류죠. 테드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도 자살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가족이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들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테드 당신이 블레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만다 허드먼의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을 선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우린 당신을 사슬의 일부로 받아줄게요. 웬델이 하나의 연결고리고 당신이 그 다음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테드는 잠깐 생각했다. 그러고는 곧 이해했다. 운좋게 풀려난 에드워드 블레인을 죽인 다음에 웬델도 죽이라는 얘기야? 바로 그거요. 웬델도 이 계획을 알고 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일을 끝낸 다음엔 집에 돌아와서 사슬의 다음 연결고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테드 낯선 자가 침입해서 당신을 총으로 쏴서 죽인 것과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가족들이 느낄 차이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만해. 이미 나 고려했다는 거 알아요. 린치가 테드의 요청을 못 들은 채 하며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우린 훨씬 더 좋은 탈출구를 제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총에 맞으면 당신은 비극적인 희생자로 기억되겠죠? 딸들이 당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기에 어느 쪽이 더 쉬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통계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자살에 따른 충격에서 결코 회복 됐어. 그만해.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웬델은 무고한 사람이잖아. 에이 왜 이래요 테드 난 이 일을 수십 번도 더 해왔어요. 당신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거래는 당신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웬델도 돕는 거죠. 웬델은 지금 호수과 집에서 당신이 마지막 소원을 실현시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당신들이 직접 하지. 왜? 린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조금 전에 말처럼 그런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처음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었다.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읽는 텔레마케터 같았다. 이 이야기에서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하구요. 테드는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책상에서 발견한 쪽지가 바지 주머니 밖으로 비죽 나와있었다. 쪽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기억도 없었다. 린치가 그를 바라보며 최종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쪽지를 꺼내 청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펼쳤다.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그는 쪽지의 글을 읽었다. 조금 전 린치도 거의 똑같은 말을 했었다. 네 이제 1부 4장 이어집니다. 에드워드 블레인은 조용하고 막다른 골목에 혼자 살았다. 이웃들은 그를 증오했다. 그의 비사교적인 태도와 비밀스러운 경향이 이웃과의 관계를 서서히 파괴해 이젠 이웃들 모두 이를 악물고 그를 참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블레인은 쓰레기였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자식이 그런 자신을 자랑스레 여기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거치적거리는 이에게 반드시 시비를 걸었고 미러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웃으며 상대방을 빤히 복원했다. 이웃들은 그를 설득하려 했고 관계의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협박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블레인은 벌써 3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치 바낭아처럼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자기와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러 다가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 같았다. 그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규범을 위반했다. 잡초가 무성한 잔디밭을 깎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무시무시한 로트와일러 매그너스를 마당 기둥에 잔인하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하루 종일 누가 지나갈 때마다 지저대게 만들었다. 술 친구들을 끌어들여 요란한 파티를 버렸고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천둥같은 소리를 내며 할리 데이비슨을 몰고 다니기도 예사였다. 술에 취하거나 약을 해서 몽롱해진 그가 매춘부들을 데리고 나타나도 한밤중에 거리로 내몰린 그 불쌍한 여자들이 옷을 반쯤 걸친 채 비틀거리며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아도 이제 누구 하나 놀라는 사람이 없었다. 블레인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이웃들이 샴페인을 터뜨렸고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심지어 그가 여자친구를 그녀의 집에서 살해한 것이 유감이라며 그의 집에서 죽였더라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해서 그의 변호를 목살하고 여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무도 블레인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가 재판을 받고 불쌍한 아만다 허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편결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미리 자축했다. 그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블레인을 석방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몇 명의 증인이 살인사건 발생 시각에 술집에서 그를 봤다고 증언했고 다수의 보안 카메라가 블레인이 살인을 저지를 수 없었음을 입증했다. 물론 이웃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개자식이 어떻게 사법제도를 기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놈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됐든 놈이 배심원단을 속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극도로 혐오스러운 건달인 동시에 살인자인 남자를 매일 보며 살게 되었다. 많은 이웃들이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했다. 테드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린치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했다. 에드워드 블레인을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이웃들은 블레인과 말도 섞지 않고 지냈으니까. 테드가 놈의 집 현관을 통해 곧장 걸어 들어가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놈이 복사한 열쇠를 현관 앞 발판 밑에 놓아둔다는 것과 그 외에 알아야 할 사실들을 전부 암기했다. 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테드는 햄버거를 야금야금 씹으며 단순한 계획을 세웠다. 콜라를 마시고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를 먹는 동안 한순간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다. 아만다 허드먼의 처참한 사진을 보고 블레인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끔찍한 사실들을 읽은 후 테드는 진심으로 그를 죽이고 싶어졌다. 마침내 그는 시스템의 균열에 대한 린치의 말을 이해했다. 그 균열을 메우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블레인의 집 1층에 있는 손님방 벽장 속에 숨었다. 그 속에 있는 상자들을 다시 정리해서 쌓아놓고 그 위에 편안히 앉았다. 머리 위 선반의 아랫면에 붙어있는 버즐라이트 이어 스티커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영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장난감 로봇 이름이 버즐라이트 이어 거든요. 그 로봇 인형의 스티커가 붙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스티커를 거기 붙여놓고 지금 자신이 하듯 벽장 속에 숨어 반짝이는 버즈를 보며 즐거워했을 소년을 상상했다. 버즈가 주인에게 잊힌 채 거기서 혼자 반짝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4시간 후 블레인이 귀가했다. 테드는 벽장에 숨기 전에 집안을 둘러보았기에 매순간 블레인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블레인은 휴대전화로 친구와 낄낄거리며 통화하면서 차고에서 집안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러고 나서는 샤워를 했다. 밤에 외출할 계획인 것 같았지만 테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기다리면 되니까. 그는 이미 벽장 속에 여러 시간 앉아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었다. 한두 번 깜빡 졸기도 했다. 테드는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할리우드 가끔씩 휴대전화로 시각을 확인했다. 블레인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가끔씩 바보같은 게임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욕했고 저녁으로 뭔가 간단하게 먹는 것도 같았다. 블레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술 마시러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다림이 끝없이 길어질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을 집으로 부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조신하게 일찍 잘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블레인보다 테드가 먼저 알아차렸다. 테드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해 게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사회자가 끄깃거리는 소리 너머에서 들리는 그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다. 앞마당에서 쇠사슬에 메어 있는 매그너스가 애처롭게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테드는 좌절감에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개를 속여서 삼키게 만들었던 진정제가 일을 끝내기도 전에 효과를 다한 것이다. 벼랑간 TV소리가 사라졌다. 긴 침묵이 있은 후 현관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블레인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거실 안을 돌아다니던 그의 목소리가 마침내 선명해졌고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테드가 숨어있는 손님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블레인이 불을 켜고 문을 닫았다. 테드는 벽장문을 빨끔 열어 놓았었는데 주위를 끌지 않고 문을 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바로 일리미터 앞에서 블레인이 초조한 걸음걸이로 침대쪽으로 향하면서 전화로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렇다니까 토니 내 개 매그너스가 약에 취해 있다고 거의 움직이질 않아. 이 동네 새끼들이 그랬을 거야. 어느 개 새끼가 그런지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뭐? 아니 아니 아직 안 해봤어. 블레인은 말을 멈추고 벽장에 등을 돌린 채로 침대에 걸터 앉더니 잠시 후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말을 이었다. 그래 맞아 토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지 그래 알았어 금방 전화할게 그는 전등을 그대로 켜둔 채 방을 나갔다. 테드는 블레인이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모습을 두 번 보았다. 두 번째는 블레인의 오른손에 뭔가 반짝이는 게 들려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블레인이 손님방을 확인하러 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 테드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잠든 블레인을 찌르려고 가져온 칼을 꺼냈다. 눈에는 눈 그는 생각했다. 10분쯤 후 블레인은 권총을 지닌 채 문간에 서있었다. 한순간 테드는 들켰다고 블레인이 벽장을 보았으며 문이 열려있는 걸 알아차렸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온 블레인은 벽장을 등지고 침대에 앉아서 두고 나갔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토니 아무 이상 없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주려고 어떤 새끼가 맥너스한테 약을 먹였는지는 내일 알아볼게. 그래 내일 오늘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안되겠어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거든 아 그럼 그럼 물론이지 물론이야 말했잖아 그런다고 걱정하지마 끊을게 더니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전등을 껐다. 테드는 칼을 계속 들고 있었다. 함정일까? 블레인이 왜 벽장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는 30분 동안 꾹 참고 기다렸다가 블레인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나갔다. 테드는 닫힌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다. 손님 방을 나가서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 계단으로 향했다. 밖에서 어스름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맥너스는 낑낑거리기를 멈췄고 거리에서는 찻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발을 헛디디거나 비틀거려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냈다가는 블레인이 알아차릴 것이다. 테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피하기 위해 최대한 벽에 가까운 부분을 밟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다행히도 나무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가장 힘든 부분은 끝났군 그는 생각했다. 2층에는 카펫이 깔려있었다. 블레인의 침실은 좁은 복도의 맨 끝에 있었다. 테드가 살짝 들여다보니 하얀 시트 밑에 블레인이 누워있는 윤곽이 보였다. 열린 창문을 통해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서 테드는 뭔가에 부딪힐 염려 없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고 번쩍 들려는 순간 움직이면 대갈통을 날려버린다! 목소리는 뒤에서 들렸다. 총구가 테드의 뒤통수를 눌렀다. 불이 켜지자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질 않았다. 다시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는 시트 속의 블레인이 사실은 쌓아놓은 베개였음을 깨달았다. 지금이 기회야! 돌아서서 놈을 향해 칼을 던져! 놈이 네 머리에 쏘면 네가 바라든 대로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총알이 머리통을 날려버려도 머리통으로 쓴 큰 유감은 없을 거야! 그는 책상에서 준 쪽지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칼을 떨어뜨려! 블레인이 말했다. 잘했어. 돌아서지 마! 두 손 들어! 블레인은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봐서 대사를 외운 것 같았다. 테드는 긴장하지 않았다. 블레인이 아직 총을 쏘지 않은 것을 보면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누군지 궁금한 것이다. 총성을 울려 이웃을 깨우는 건 물론이고 자기 집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상황도 절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테드는 마치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상황인 듯 여러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놀라웠다. 슈퍼 히어로 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런 합리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자기가 이자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블레인의 손에 죽는다는 건 왠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등에 총이 겨누어진 무방비 상태에서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린치의 조건에 동의해서 낯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의 비통함을 어느 정도까지 덜어주기로 결심은 했지만 블레인에게 살해된다? 글쎄 어쩌면 생존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를 봤지? 테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에 들어와서 통화할 때 나를 봤잖아. 누가 보냈어? 왜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지? 보낸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 지금 당장 죽여줄 테니까. 누가 보냈는지 말하면 조금 더 사는 거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나한테 그리 유리한 거래는 아니군. 테드가 아주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테드가 동작을 멈췄다. 미안.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서로 아는 사이거든. 의심의 순간. 목소리는 모르겠는데. 그렇겠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내 말 믿어. 이젠 테드가 승기를 잡았다. 블레인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를 물에서 끌어올리는 것 뿐이다. 블레인은 흥미를 보이면서 테드의 얼굴을 보려 했고 수수께끼를 풀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좋아. 블레인이 말했다. 돌아서 천천히 손은 계속 올리고 있어. 테드는 최대한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는 반쯤 들어올린 두 팔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정확한 순간을 계산했다. 간단한 속임수. 블레인은 테드의 얼굴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테드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몸의 다른 부분보다 천천히 돌렸다. 한순간 테드는 자신의 얼굴을 블레인에게 보여주었고 그와 동시에 뒤에 숨겨진 팔을 슬쩍 내려 브라우닝을 넣고 다니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블레인이 낌새를 챘을 텐 테드가 권총을 가슴 높이 들고 블레인을 겨누며 돌아서서 머뭇거림없이 유연한 동작으로 총을 발사한 후였다. 불편한 높이에서 굽힌 팔로 어렵게 쏘았지만 블레인의 이마 한가운데를 맞췄다. 총성이 밤의 고요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총알은 날 위한 거였는데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쓰러지는 블레인을 보면서 테드는 생각했다. 테드는 다른 주머니에서 아만다 허드먼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을 블레인의 가슴에 놓았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시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블레인은 즉사하지 않았다. 몸이 몇 초간 격련을 일으키다가 이윽고 잠잠해졌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 테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탔다. 그는 브라우닝을 집어넣고 칼을 들었다. 복도를 걸어 계단 난간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1층을 둘러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라서 숨으려는 반사반응조차 나오지 않았다. 실험복을 입은 마른 흑인 남자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테드가 바로 그 순간에 난간 위로 몸을 숙이고 내려다볼 줄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남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테드 그가 손을 흔들면서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테드는 그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요즘은 낯선 사람들이 다들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테드는 남자한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들 밑에서 일해? 테드가 아래층에 이르러서 물었다. 그는 브라우닝을 옆으로 내리고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왠진 몰라도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기엔 너무 일렀다. 매그너스가 가끔씩 낑낑거리는 걸 보면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분명했다. 자기 주인이 죽었다는 걸 알까? 걔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피비린내를 맡을 수 있는 걸까? 아마도 힘들게 낑낑거리던 매그너스가 컹컹 짓기 시작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흑인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로저잖아 테드. 로저 뭐 그냥 로저야? 다른 친구는 적어도 자기 성은 말해줬는데 테드가 자유로운 손으로 이마를 비볐다. 이봐 당신이 여기서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곧 경찰이 나타날 거야. 2층에 사람이 죽어있고 밖에는 약에 취한 로트와일러가 있어. 난 여길 떠날 거야. 로저가 아버지같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내 말 못 들었어? 테드가 물었다. 앉아서 얘기 좀 할까? 테드는 놀라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이자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왜 그를 감시하는 걸까? 황당하군.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총소리 못 들었어? 플레인 이었지. 로저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말했다. 맞아. 아니면 누구겠어? 당신이 쐈어. 남자가 총성을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테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총을 갖고 있었다니 다행이군. 로저가 말했다. 항상 휴대하고 있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테드는 자신이 왜 도망가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남자가 말하는 걸 들으니 서서히 최면에 걸리는 기분이 들었다. 장갑도 끼고 있군. 로저가 테드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상용으로 칼과 권총도 갖고 있고 개에게 진정제를 먹였어. 로저가 감탄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놈이 죽기를 바랐잖아. 아니야? 테드는 화가 났다. 이번엔 시체 위에 사진을 놓아두었어. 이번엔 테드는 체념했다. 테드가 테드가 형관문으로 향했다. 뭔가 뭔가 이상했다. 문에 달린 작은 창을 통해 그는 한 남자가 마당을 떠나 거리를 가로질러 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고 가로질무늬 폴로 셔츠가 보였다. 린치였다. 차에 시동이 걸리고 엔진 속도가 올라가다가 쌩하고 달려갔다. 그들은 왜 테드를 감시하고 있었을까? 테드는 대답을 요구하며 로저를 돌아보았지만 어떤 질문도 소리내어 묻지는 못했다. 로저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 사람을 죽여라 1부에 1,2,3,4 장이 끝났습니다. 곧 다음 화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와 인셉션을 떠올리게 하는 창난의 스릴러라고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이 책 1부 5장 이어가겠습니다. 주머니 쥐는 절단된 다리를 먹기 완벽한 장소로 뒷마당의 피크닉 테이블을 택했다. 그것이 꼬리를 흔들자 현관 전등에 달린 동작 감지기가 작동해서 머리카락이 쭈뼛해지는 그 광경을 집안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테드는 뒤쪽 테라스 문 안쪽에 서 있었다. 주머니 쥐가 바닐같이 나이카로운 이로 죽은 살을 물고 기계적이고 거의 무관심한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홀리의 다리살을 뜯는 것을 경악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아내의 다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발가락이 부었고 마라스키노 체리처럼 붉게 피범벅이 돼 있었다. 무릎 아래가 잘렸는지 울퉁불퉁한 단면에 엉킨 실타래처럼 붙어있는 힘줄과 부러진 뼈가 보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것이 아내의 다리라는 것을 알았다. 점이나 문신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가 백만번은 더 마사지하고 입을 맞추고 스타킹을 끌어내린 다리였다. 어디서라도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빌어먹을 주머니 쥐가 홀리의 다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테드는 두 손으로 창유리를 쾅쾅 쳤다. 주머니 쥐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유리 뒤에선 형체를 힐끗했지만 위협을 느낀 것 같진 않았다. 섬뜩한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턱이 핏빛으로 얼룩덜룩 했다. 주머니 쥐는 호기심이 충족됐는지 다시 고개를 돌리고 다리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테드가 다시 창유리를 쾅쾅 두드렸지만 이번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는 바닷소리를 들었다. 대서양은 그의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팔을 뻗어 실외 등을 켜자 과연 뒷마당에 바다가 보였다. 아침마다 테라스에 앉아 신문경제란을 읽다가 가끔씩 고개를 들어 쳐다보곤 하던 완만한 언덕이 거품이 일고 거세게 포효하는 바다로 바뀌어 있었다. 제라늄이 곳곳에 피어있는 해변에는 홀리가 밀랍 조각상처럼 꼼짝도 않고 서있었다. 주머니 쥐가 종아리 살을 거의 다 뜯어먹어서 절단면에 반짝이는 둥근 뼈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테드가 좋아하는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두 팔을 활짝 벌렸으며 몸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뒤에서 펄럭이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머리카락을 들고 흔드는 것 같았다. 다리가 절단된 걸 모르는지 기쁨에 찬 표정이었다. 테드가 테라스 문을 밀어 열었다. 주머니 쥐는 테이블의 가장 먼 구석으로 물러났다. 이젠 테드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지만 먹을 걸 남겨두고 도망갈 만큼은 아닌 듯 했다. 주머니 쥐는 쭈그리고 앉아 이를 드러내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테드가 위협적으로 사납게 한 발 내디뎠 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던질 것을 찾았다. 그러다가 바비큐 바비큐 그릴 옆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고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어린 시절 이후로 보지 못한 것이므로 그걸 보고 놀라야 마땅했지만 어른이 된 후에도 그것이 집안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가 다가가 상자를 유물인양 집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유물이 맞긴 맞았다. 상자 겉면에 체스보드가 그려져 있었다. 뚜껑의 절반 바닥의 절반이 그려져 있어서 펼치면 완전한 체스보드가 되었다. 상자 안쪽에는 초록색 벨벳을 덧대었고 마을마다 각자의 자리가 있었다. 테드는 비숍을 꺼내서 던졌다. 빗나갔다. 3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던졌는데 어떻게 주머니줄을 맞히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는 다른 체스마를 집어들고 다시 던졌다. 이번에는 필요 이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서 역시 빗나갔다. 연달아 두 번 실패하니 당황스러웠다. 던진 물건이 예측할 수 없는 홀을 그리며 날아가서 주머니줄과 충돌하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테드는 테드는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체스마를 던져댔다. 주머니 쥐는 물리학의 법칙이 자신에게 이롭게 변형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는지 가증스럽게도 테이블 중앙으로 돌아가 다시 만찬을 즐기기 시작했다. 뭉툭한 흰 꼬리가 뒤에서 뱀처럼 꿈틀거렸다. 테드는 물건을 백개도 넘게 던졌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포기하고 상자를 떨어뜨렸다. 땅에 놓인 상자를 보니 모든 체스말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다리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하다니 어디 이런 남편이 있을까. 그는 너무도 괴로워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아직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오른팔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는 자신이 브라우닝을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권총을 들어올려 매료된 시선으로 총을 점검했다.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총을 쥐고 신중하고 시적인 동작으로 주머니 쥐를 겨냥한 후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 짧은 순간을 의미했다. 주머니 쥐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었다. 총알이 주머니 쥐의 등에 정확히 명중했고 주머니 쥐는 피와 내장이 가득 든 풍선이 터지듯 폭발했다. 테드는 총을 떨어뜨리고 테이블로 달려가면서도 홀리의 다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이식할 장기를 다루는 외과의처럼 조심스레 다리를 집어들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상상했던 대로 다리 끝은 나산리가 있는 볼트의 형태였다. 다 다 잘 될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 다리를 홀리에게 가져가 나사를 돌려 맞추면 된다. 그러면 그는 완벽한 남편이 될 것이다. 그는 현관에서 두 계단을 달려 내려가서 정면을 바라보았다. 홀리는 아직 거기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짝이는 노란색의 거대한 액자 틀이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틀의 바닥이 땅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공중에 떠 있었고 테드는 그 틀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잠깐 멈춰 서 있었다. 홀리 뒤로 10m쯤 떨어진 바다에서는 파도가 거세고 그녀에게 다리를 돌려주고 그녀를 안고 싶다는 욕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한 다리를 들고 노란 틀을 넘어갔다. 통과할 수 없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불안이 잠깐 엄습했지만 건너가는데 성공했다. 액자 틀을 건드리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노란 틀을 건넀더니 두 번째 틀 이번에는 초록색 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틀도 넘어갔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홀리는 같은 위치에서 여전히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틀 그리고 또 다른 틀 빨간색 보라색 이젠 틀을 건너기 전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 눈 감고도 건널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눈을 감진 않았고 정면을 보면서 홀리를 똑바로 보면서 넘었다. 이번엔 노란색 틀이 나왔고 그 다음엔 하늘색 이 나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자기야. 아직도 홀리는 1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밤처럼 까만 액자 틀이 앞에 걸려 있었다. 홀리 테드는 이제 걷지 않았다. 그는 달리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틀을 뛰어넘었으며 장애물 달리기 선수처럼 결코 멈추지 않고 홀리 결코 멈추지 않고 홀리 그리고 마지막 액자 틀이 그를 통째로 집어삼켰고 다른 어딘가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자 그를 뱉어냈다. 그는 소파에 누워있었다. 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듯 다리를 더듬었다. 다리가 거기 있었다. 다리를 잃는 꿈을 꾸었나? 꿈이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고 입고 있는 주름진 티셔츠와 불편한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일어서서 이유도 모른 채 뒷마당을 향해 열려있는 테라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 밤에 어둠에 녹아든 작은 언덕을 살펴보았다. 유리에 가까이 가자 동작 감지기가 전등을 켰고 피크닉 테이블과 의자가 불빛 속에 드러났다. 테드는 절단된 다리가 떠올라 오싹했다. 홀리가 다리를 잃는 꿈을 꾼 걸까? 그는 미소 지었고 오늘 오후에 홀리를 만나면 들려줄 생각으로 메모해 두었다. 지금이 몇 시인지 궁금했다. 해가 뜨지 않았으니 아직 7시가 안 됐을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보았지만 손목시계는 거기 없었다. 그가 문을 열자 하나의 기억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마음이 펼치고 있던 은혜로운 망각의 담요를 꿰뚫었다. 그는 재빨리 돌아서서 그릴 아래쪽을 살폈다. 체스 상자는 거기 없었다. 그러나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다. 홀리가 다리를 잃는 악몽을 꾸긴 했지만 그를 오싹하게 만든 건 그녀의 다리가 아니라 체스 상자였다. 세상을 떠나기를 미루고 있다면 평소처럼 살아가는 게 나았고 테드의 일정에는 정신과 의사 로라 힐과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녀와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는 행복했다. 내과의 지시로 시작된 몇 차례의 상담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닥터 카마이클이 강요하지 않았다면 테드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카마이클은 매우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리받을 필요가 있어요. 테드. 카마이클이 그렇게 말했다. 테드는 이 말을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조만간 자기 머리통을 날려버릴 걸 고민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리고 카마이클의 말이 옳았다. 엄격히 말해서 진정 수술 불가능한 종양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테드가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슛을 쏘아 바스켓에 골을 넣을 가능성 정도의 수술 성공률이었다. 닥터 카마이클은 자기 말을 통해 희망의 불길을 지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테드가 재빨리 파악한 바로는 그랬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수술에 모든 걸 걸고 기적을 바랄 수도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 테드가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실 이미 오래전에 내린 결론이었다. 두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들이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환자에게 전할 때 흔히 사용하는 어조로 닥터 카마이클이 검사 결과를 전하기 전에 어쩌면 수십 년 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해의 마지막 장면에서 맥이 줄 끊긴 꼭두각시 인형처럼 머리를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결심한 건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때였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는 남은 몇 달을 존엄성 있게 살다 갈 생각이었다. 그가 닥터 힐과 첫 상담을 하러 간 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카마이클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좋은 의사들처럼 카마이클도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30미터 혹은 300미터 밖에서 슛을 쏘는 일이라고 해도 로라 힐은 20대로 보였다.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사각형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상냥한 태도와 차분한 미소를 보였다. 테드는 이제 막 정신과 의사일을 시작한 이 아가씨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냥 의사 놀이 하는 거겠지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그녀가 40대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해준 적이 없었다. 로라는 첫 상담에서 젊은 미모와 천진난만한 분위기 솔직함으로 테드를 무장해제 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상담 때마다 그녀가 놓은 덫을 비켜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물론 그의 마음에서 움투고 있던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에게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카마이클도 그랬을 것이고 안녕하세요 테드 로라가 말했다. 사업파트너와의 낚시여행이 취소됐다면서요. 그러게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여행이 취소돼서 유감이에요. 오늘 로라는 젓갈색 머리를 묶어서 틀어올렸다. 기분은 어때요? 어제 사람을 죽였어요. 놈의 집에 가서 벽장 속에 숨어 놈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죽였죠. 세상은 놈을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로라 힐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다. 사실 테드 자신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물며 살인을 즐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젯밤에 또 악몽을 꿨어요. 테드가 말했다. 그는 악몽 얘기를 자주 했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뭔가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건 빼고 안 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새로운 게 등장했죠. 로라의 진료실에는 하나뿐인 창문 옆에 책상이 있었는데 그녀는 상담 중에는 책상 앞에 거의 앉지 않았다. 오늘은 흔들 의자에 앉아 테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커피 테이블이 있었고 물이 든 플라스틱 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 테드는 그 물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꿈인지 얘기해 봐요. 난 거실에서 뒤쪽 테라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머니지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 앉아서 홀리의 다리 하나를 먹고 있더군요. 홀리는 거기 없고 다리만 있었지만 그게 홀리의 다리라는 걸 알았죠. 밖으로 달려나가서 놈을 쫓아버리려고 놈에게 던질 걸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땅바닥에 상자 하나가 있더군요. 보자마자 그게 뭔지 알아봤죠. 내가 옛날에 쓰던 체스보드였어요. 로라가 중요한 사실은 전부 수첩에 메모하는 의사였다면 테드의 심각한 어조 때문에라도 이 부분을 메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메모를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대신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주머니 쥐에게 체스말을 계속 던졌지만 한 번도 마치질 못하겠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같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아무리 던져도 체스말도 그대로고요. 그때 마당에 서있는 홀리를 봤어요. 홀리의 뒤에는 바다가 있었고 희한하지 않나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테드는 브라우닝으로 주머니 쥐를 날려버린 일은 말하지 않았다. 린치가 없었다면 자신의 머리에 했을 일과 너무도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세세한 일은 혼자만 알고 싶었다. 주머니 쥐를 죽이진 않았어요? 로라가 물었다. 그녀가 놀라운 육감을 보여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안 죽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음 체스와 관련된 꿈을 마지막으로 꾼 게 언제였죠? 어 한 번도 없어요. 그녀는 생각하는 표정으로 말을 멈추었다. 적절한 말을 찾는 것 같았다. 음 테드 테드 당신 인생에서 그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해야 돼요. 체스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이 그렇게 갑자기 체스를 그만둔 이유가 뭔지 나한테 말해줘야 한다고요. 그 후로 다시는 체스를 두지 않았나요? 음 진지하게 한 적은 없어요. 딸들을 가르치고 함께 두세 게임 한 적은 있죠. 이젠 저희들 둘이서 하지만 왜 그만뒀는지 말해봐요. 로라는 전에도 테드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테드가 싫은 기색을 보이자 더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테드는 그 시기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그리 꺼려지질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의자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음 체스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일곱 살쯤엔 아버지를 쉽게 이길 수 있게 아버진 자기가 젊었을 때 상당히 유명했던 체스 선수가 은퇴하고 윈절록스라는 고향으로 내려가 산다면서 날 그 노인한테 데려갔어요. 테드는 잠깐 말을 멈췄다. 자기의 스승에 대해 평생 동안 유일하게 존경했던 어른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향수와 비애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밀러라는 분이었어요. 전에도 이분 얘기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머리는 하얗고 길게 길렀고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었거든요. 그땐 말도 별로 안했죠. 차고에 체스보드를 펴고 마주앉아 게임을 했어요. 이웃 아이들한테 차고에서 체스를 가르치느라 체스보드를 항상 차고에 둔다더군요.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몇 수 두고 나서 아마 20수도 안 되게 두고 나니까 밀러 선생님이 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더군요. 난 거기 앉아서 기다렸고요. 그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일 거라고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 후로 내가 15살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말편자 의식을 거행하곤 했고요. 그렇죠? 말편자라는 거는요. 말굽에 대어붙이는 그 U자 모양의 쇠조각 있죠? 말편자 네. 테드는 말편자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정신과 의사의 기억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불편한 증거. 맞아요. 밀러 씨가 내 선생님이 되었죠. 우린 몇 시간이고 동시에 여러 개의 체스보드를 펴놓고 앉아서 다양한 술을 연습했어요. 로라가 입을 셋쭉 오므렸다. 유감스럽게도 난 체스를 잘 몰라요. 체스 게임의 오프닝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 상당수는 그 방법을 대중화한 선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오프닝 이후 게임을 풀어가는 방법도 다양한데 그건 변형이라고 불리죠. 주요 도로가 하나 있고 그 도로에 연결된 여러 개의 셋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길을 다 연구해서 쓰는 거죠. 체스에서 배우는 것들의 일부가 바로 이런 셋길들이죠. 체스는 논리의 게임일 뿐만 아니라 기억력의 게임이기도 해요. 밀러 선생님하고 나는 유명한 경기의 모든 수를 분석하면서 다시 더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난 어린아이였고 체스를 좋아하긴 했지만 한자리에 가만히 있진 못하고 굉장히 산만했죠. 밀러 선생님은 내가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내게 여러 체스 선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명한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언젠가는 192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 체스 선수권대회 시합에 대해 얘기해 주더군요. 호세 라울 카파블랑카라는 쿠바인하고 알렉산드라 알레인이라는 러시아인이 결승해서 만났다고요. 밀러 선생님은 그 경기들에 매료됐고 당신의 열광하는 마음을 내게 고스란히 옮겨주었어요. 그때 카파블랑카는 세계 챔피언이었고 다들 천하무적이라고 혁명적인 천재라고 생각했대요. 도전자인 러시아인 알레인은 학구적이고 꼼꼼한 선수였는데 그의 승리를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 혹시 너무 지루해요? 전혀요. 어린 시절의 열정이 아직도 당신을 움직이는 걸 보니 참 좋네요. 계속하세요. 뛰어난 천재와 꼼꼼한 도전자의 대결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싶군요. 그걸 모르면 너무 무지한 건가요? 테드가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아니 전혀요. 1927년 얘기인걸요. 당시엔 세계체스 선수권대회의 운영 규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없었어요. 6승을 먼저 거두는 사람이 다음 챔피언이 된다고만 합의됐을 뿐. 하지만 체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6승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경기를 치러야 했어요. 결국에는 34차전까지 치러졌죠. 무려 73일에 걸쳐서 음 누가 이겼어요? 놀랍게도 도전자 알레인이 이겼어요. 두 선수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시합이 끝난 후에는 훨씬 더 안 좋아졌죠. 알레인과 카파블랑카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재시합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고 15년 후 카파블랑카가 사망했어요. 어쨌든 당시의 승부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고 여기에 말편자가 등장하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한 알레인은 거리에서 말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고 말편자가 행운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합에 따라온 아내에게 편자 얘기를 했고 그 물건을 행운의 부적으로 간직하기로 결심했대요. 신문을 사서 말편자를 거기에 조심스럽게 쌌다더군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말했대요.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요. 테드가 먼 곳을 응시했다. 마음이 먼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밀러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천 번도 넘게 했고 백만 가지의 현실적인 디테일로 이야기를 꾸몄다. 밀러는 심지어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오려 앨범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아르헨티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었는데 그는 신문을 어렵게 입수해 그 작고 아름다운 손글씨로 번역을 해놓았다. 밀러 선생님은 말편자를 벽에 걸어놓았어요. 테드가 허공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마치 거기에 뭔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편자가 알레히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주운 바로 그 편자라고 하더군요. 경매에서 샀다고. 내가 주정부 주최 체스 선수권대회에 처음 참가했을 때 우린 그 말편자를 내려서 신문지에 싼 다음 가지고 갔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운전을 했지만 그 말편자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몰랐죠. 밀러 선생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었으니까요. 대회에서 나는 꽤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돌아와서는 밀러 선생님의 차고 벽에 편자를 다시 걸어놓았죠. 의식을 치르듯. 밀러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네요. 당신한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군요. 물론이죠. 밀러 선생님께 배우는 수년간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차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선생님 댁으로 날 태우고 갔어요. 거기서 밀러 선생님하고 세 시간을 있었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리더군요. 외판원이던 아버지는 간 김에 그 지역에서 영업을 했고요. 사실 우리 집은 결코 편안한 안식처가 못됐죠. 어머니는 치매가 악화되고 난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견딜 수 없었고요. 그런 내게 밀러 선생님이 계시는 윈저록스는 여러 면에서 탈출구였습니다. 밀러 선생님은 어떻게 됐죠? 처음 만났을 때 밀러 선생님이 아마 7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한두 살 적던가. 그러니까 8년 후에는 거의 80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난 15살 이었고 반항아 기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체스뿐 이었어요. 난 밀러 선생님 때 착오를 나서자마자 충동적인 문제하로 돌변했죠.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갖고 산 셈 인데 그런 식으로 얼마나 더 지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난 부모를 증오하고 아버지하고는 아예 말도 하지 않는 편협한 10대였고 학교에서는 무리하게 말대답 라는 문제였죠. 하지만 밀러 선생님하고 오후를 보내면서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체스 경기를 분석하는 걸 너무도 좋아하는 그런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테드는 잠깐 말을 멈췄다. 밀러 선생님에 대해서는 홀리에게도 이만큼은 얘기하지 않았었다.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다.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밀러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날 난 선생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시합을 했는데 그날도 게임이 종반으로 치닫는 와중에 꽤 팽팽했었죠. 선생님 차례였어요. 선생님은 생각할 땐 항상 같은 자세로 계시거든요. 탁자 위에 두 팔꿈치를 대고 주먹에 턱을 괸 모습으로요. 난 보통 두 손을 탁자 밑으로 내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앉아있고요. 그날도 서로 그렇게 앉아있었는데 밀러 선생님이 갑자기 제스 보드 위로 푹 쓰러졌어요. 두 팔을 쭉 벌리고 머리는 나부로 만든 주처럼 푹 떨어지면서 제스 말이 사방으로 흩어지더군요. 난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밀러 선생님은 호랍이었고 아들이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그땐 집에 우리 둘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반응해 보이는지 흔들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했어야 하지만 난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심각한 뇌졸증으로 돌아가셨으니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었겠지만요. 난 탁자 옆에서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어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도움을 구하려고 차고에서 달려나왔죠. 이웃의 어느 집으로든 달려가면 됐을 텐데 무슨 터무니없는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의 머스탱이 진입로에 없었지만 놀라지 않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어요. 사거리로 뛰어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내달렸죠. 그러다가 다행히도 멀리 200미터쯤 떨어진 어느 집 앞에 서있는 아버지의 차를 봤어요. 거기서 잡지든 통신수업이든 당시 팔고 있든 어떤 물건이든 팔고 있겠다 싶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지 짐작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럴 것 같군요. 난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아버지가 그토록 여러 해 동안 날 데리고 밀러 선생님한테 온 건 내게 제스를 가르치기 위해서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유 뿐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집에 사는 여자는 아버지의 첫 여자친구였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설명하더군요. 그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대들?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여자는 침실에 있었어요. 보진 못했지만 소리가 들리더군요. 난 거실에 꺼진 TV를 향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죠. 차고에 쓰러져 있는 밀러 선생님을 떠올리며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밀러 선생님이 죽기를 바랐어요. 만일 그가 죽지 않는다면 난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죽어야 모든 일이 아버지의 잘못이 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아버지를 증오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에 두 사람은 화질짝 놀랐다. 상담 중에 로라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어 실례할게요 대드 이 전화는 받아야 해서 그녀가 일어서서 책상으로 걸어갔다.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라가 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 한순간 그녀의 얼굴이 긴장하는 것 같더니 곧 긴장이 풀리면서 미소를 지었다. 네 물론이죠 좋고 말고요 보낼게요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보이스 스카우트 거든요 그녀가 테드에게 설명했다. 캠프 참가 신청서에 부모 서명이 필요한데 이 녀석이 알림장을 깜빡하고 안 보여준 거예요. 친절하게도 담임선생님이 전화로 물어보네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테드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난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는 틈만 나면 집을 나갔고 난 집에 남아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어머니를 견뎌냈죠. 결국 두 분은 이혼했고 나는 제스를 영원히 그만두었죠. 7장 테드는 관목님 뒤에서 무릎을 꿇었다. 모기가 득실거리는 숲을 1.5km 남짓 걸어온 참이었다. 그는 모기를 쫓으려고 고개를 흔들고는 길 앞에 놓인 것에 집중했다. 휘파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들의 지적임과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테드는 호수와 배와 배에 탄 유일한 사람을 보았다. 웬델이 낚싯대를 들고 평화롭게 앉아 다가올 운명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테드는 두 손으로 소리 나지 않게 박수를 쳐서 모기 한 마리를 압사시킨 후 호수를 등지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소나무습 속으로 스며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말 편자 모양이었다. 2, 3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살금살금 기어가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말 편자를 집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밀러 선생님이 차고 벽에 걸어두던 것과 똑같아 보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밀러 선생님의 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는 말 편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길은 웬델의 주말 별장으로 이어졌다. 커다란 창문이 있는 현대식 콘크리트 블록 건물의 한쪽 면에 나무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 베란다가 호수를 향해 쭉 뻗어나가 호숫가를 지나고 호수 안으로 2, 3미터 들어가 있어 좁은 부두의 역할까지 했다. 테드는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웬델이 낚시를 끝내면 분명히 저 좁은 부두의 배를 대고 베란다를 따라 집으로 걸어올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집 안에서 그를 기다리는 거였다. 모기가 없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 한 마리를 잡아챈 후 만족한 얼굴로 꼭 쥔 주먹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손을 폈을 땐 비어있었다. 테드는 탁트인 사유지 길을 따라 걸었다. 현대식 별장은 다가갈수록 더욱 웅장해 보였다. 앞마당에 주차된 검은색 날렵한 자동차는 람보르기니 컨버터블 이었다. 테드는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가 꿈꾸던 차였다. 람보르기니의 실내를 구경하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브라우닝의 무게 때문에 재킷이 벌어졌고 자신이 맡은 막중한 임무가 다시 생각났다. 그는 재킷을 여메지만 단추를 잠그지는 않았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웠고 총을 쉽게 꺼낼 수 있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차 창문에 빨간 불빛이 반짝였다. 처음엔 계기판 불빛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약간 움직이고 보니 반사된 불빛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나무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기둥에 달린 램프를 올려다보았다. 높이 달린 보안 카메라가 그가 선 지점을 향해 있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테드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린치의 서류 철수 이 집에 관한 보고서 어디에도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린치가 경고해주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런 사실을 놓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빨간 LED 불빛이 계속 깜빡이는 동안 테드는 누가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다. 어쩌면 폐쇄회로 시스템이라 린치가 언급할 가치를 못 느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린치와 그 조직원들이 녹화분을 없애버릴 것이다. 테드는 안도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그는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예상에 뜬 대로 잠겨있지 않았다. 인도산인 것 같은 고급 카펫이 그를 맞아주었다. 웬델의 집은 그가 상상한 그대로였다. 넓고 여러 개의 발코니와 구름다리가 있으며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과 유리로 되어 있고 반짝이는 흰색이었다. 주말 별장이 아니라 기업 본사의 로비 같았다. 두 개의 반짝이는 목조 계단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았다. 얇고 둥근 기둥이 많이 있었다. 테드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것 같은 짙은색 유리 상판이 깔린 커다란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왼대를 기다리기에 최적의 장소는 부엌 바로 안쪽 벽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벼랑간 누가 자기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메라는 한 대도 못 봤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몇 대 있을 것 같았다. 거실 저 맞은편에 거대한 평면 TV와 가죽 안락의자 몇 개 벽난로와 그 위 선반에 놓인 사진 액자들이 보였다. 테드는 의심에 찬 눈으로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감시 당한다는 느낌이 사라지자 다시 숨을 곳으로 향했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게 뭘까?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빼고? 응. 그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야. 사람을 한 명 더 죽이려고 하는 거겠지. 부엌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재킷주머니에서 브라우닝을 꺼냈다. 손에 든 권총의 무게감이 느껴지자 희한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넓은 전망창 너머로 호수의 전경이 보여서 웬델의 움직임을 감시하기에 딱 좋았다. 조금 전 보았던 배가 있던 지점을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배는 거기에 없었다. 걱정이 돼서 숲 뒤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선체 바깥에 달린 모터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웬델이 집으로 오고 있었다. 테드는 권총 손잡이로 이마를 톡톡 치면서 부엌 안을 서성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있지? 많지는 않았다. 그건 확실했다. 일을 빨리 끝내는 게 그에게는 가장 좋았지만 실행에 옮길 시간이 다가오자 강렬한 전률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확신이 없었다. 웬델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면 보안 카메라 문제처럼 상황이 린치가 말해준 것과 다르다면 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고 신속한 동작으로 벽에 걸린 달력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달력엔 산호초를 탐험하는 스쿠버 다이버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그는 중앙에 있는 숫자 15를 조준했다. 자 어디 해보자 흔들리지 말고 균형을 잡기 위해 두 손으로 총을 들고 있는데도 총열이 약간 떨렸다. 자 힘내 그가 중얼거렸다. 모터에서 나는 우르릉 소리가 더욱더 시끄러워졌다. 웬델은 이제 곧 배를 대고 베란다를 걸어올 것이고 베란다에서는 전망창을 통해서 부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테드는 침착해야 했다. 마음이 완전히 차분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에어컨이 켜진 집안으로 들어온 후 땀이 다 식었는데 관자놀이와 손바닥이 다시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에 한 개씩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사격연습장에서 자주 취하던 총격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았다. 웬델도 너만큼 절실하게 이 총알을 필요로 하는 거야. 테드는 눈을 뜨고 창에서 뒷걸음질 쳤다. 복도 쪽으로 돌아갔을 때 모터 소리가 잦아들었다. 웬델이 현관문까지 오려면 2분 정도 걸릴 것이다. 테드는 총을 점검했고 안전장치를 제거했는지 확인했다. 웬델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테드는 총을 들고 부엌을 나가 빗마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세 걸음 앞으로 걸어가서 쏠 계획이었다. 웬델이 쏘지 말라고 외치면 멈출 것이다. 자 어서 웬델 문을 열어 테드가 숨죽여서 말했다. 1분 이상 지난 뒤에야 나무 베란다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자 어서 웬델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셋 둘 하나 테드는 부엌에서 나가 테이블을 돌며 권총을 들어올렸다. 웬델이 테드에게 등을 보이며 문 옆에 서있었다. 발소리가 들리자 웬델이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마에 완벽한 동그라미가 생겼고 그는 쓰러졌다. 평소 사격 연습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하던 테드는 총성이 들리자 이를 악물었다. 그는 시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웬델은 두 팔을 벌린 채 카펫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경악하는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기분 좋게 낮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테드는 자신의 총격이 완벽했고 총알이 두개골 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거의 고통 없이 두뇌를 곤죽으로 만들어놨다는 걸 알았다. 테드가 떠나려는 순간 웬델의 외투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테드의 휴대전화도 웬델과 똑같은 귀에 거슬리는 벨소리여서 좀 당황스러웠다. 그는 무릎을 꿇고 웬델의 외투 앞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냈다. 액정화면에 뜬 이름이 롤리였다. 테드는 경악해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테드가 홀리를 처음 만나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붙여주었던 별명이 롤리였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게 최악이 아니었다. 웬델은 아내나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었다. 린치는 웬델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면서 그를 설득했었다. 전화벨이 울리다가 멈췄다. 롤리가 누구지? 린치는 왜 그 여자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마법처럼 나타났다. 테드는 손바닥에서 한 번의 짧은 진동을 느꼈다. 롤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우리 거의 다 왔어. 오늘 낚시는 이제 그만 끝내시지. 우리? 테드는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움찔하며 전화기를 놓쳤다. 전화기가 웬델의 가슴 위로 떨어졌다. 롤리가 누구지?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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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델의 웬델이 파티를 열려고 했었나보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테드는 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전화기를 집어들고 답장을 보냈다. 파티 취소된 여기 너무 바쁨 정말 미안 메시지가 또 왔다. 아유 웃겨라. 내가 운전 중에 문자 주고 받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2분 후에 만나 자기야. 자기야? 웬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 린치가 이런 걸 놓쳤을 리 없는데. 카펫에 생긴 피웅덩이가 웬델의 머리 주변에 빨간색 후광을 만들고 있었다. 빌어먹을. 롤리는 2분 뒤에 도착한다고 했다. 롤리 홀리 금방 만나자는 말은 상징적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 그게 아니라면 테드는 웬델의 전화기를 재킷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브라우닝을 챙겼다. 어느 쪽이 됐든 서둘러야 했다. 롤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시신을 치우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남은 이 일을 잘 처리하면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는 웬델의 여자친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났다. 어쩌면 그래서 린치가 여자친구를 비밀로 한 건지도 모른다. 린치는 웬델이 죽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다. 테드에게 그랬듯이. 웬델은 자신의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테드가 자신의 부재가 가져다 줄 영향을 자기 가족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듯이. 롤리 홀리 그만해. 지금은 시신을 어디에 유기할 건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실내 아니면 바깥.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그는 공기 중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누가 뒤통수에 총구를 갖다 댄 것처럼 갑자기 멈춰섰다. 물론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발 앞에 죽어있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세부 사항을 간과 했었다는 걸 깨달았다. 커다란 거실의 벽난로 위 선반에 사진 액자가 질비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의자들을 애두르고 공간을 여러 층으로 나눈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러고는 벽난로 3미터 앞에서 멈춰섰다. 사진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웬델이 배에서 여자와 포옹하고 있었다. 웬델이 말을 타고 있었다. 테드는 주머니에 넣어둔 말편자를 만져보았다. 테드의 딸들과 거의 같은 나이일 것 같은 두 여자아이를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다. 테드는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기둥을 잡았다. 방안이 핑핑 돌았다. 우리 거의 다 왔어. 웬델에게 딸이 있었다고? 린치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때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테드는 사진에서 고개를 돌려 시신을 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어서 마비된 듯 서있었다. 그러다가 현관 앞으로 달려가 재빨리 커튼을 치고 밖을 엿보았다. 미니밴이 포장되지 않은 진입로를 천천히 달려오더니 람보르기니 뒤에 멈춰섰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벌어지고 있었다. 움직여! 그러나 테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미니밴의 문 세 개가 동시에 열렸다. 롤리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반대쪽에서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분홍색 배낭을 맨 아이들이 뛰어내렸다. 소녀들이 현관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왔다. 아빠 우리 왔어! 테드는 두 눈을 비볐다. 마음이 그에게 농가를 부리는 것이 틀림없었다. 테드가 테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을 때 그 생각은 전속력으로 그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특정한 문제들을 맡아 처리해줄 믿을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모든 걸 비밀로 해줄 사람 매일 보는 친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러자 아서 로비 차우드가 바로 떠올랐다. 테드는 로비 차우드를 수십 년간 보지 못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졸업 후엔 연락이 끊겼다. 완벽했다. 게다가 로비 차우드 법인의 변호사들은 이 도시에서 최고였다. 더 나아가 로비 차우드를 만나러 간 테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조항보다 훨씬 더 끈끈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음을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 로비 차우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며 공립 학교를 다녔고 인기 있는 남녀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했으며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정심을 먹는 친구들에게 자리를 구걸해야 했고 때로는 혼자 앉아 먹기도 했다. 이렇게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인 로비 차우드 같은 사람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았다. 그 후의 삶이 어떻게 풀렸는지 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훌륭한 직업을 갖고 성공했느냐 와도 상관없이 혹은 축 늘어진 살덩어리인 몸을 근육질의 멋진 몸으로 바꾸기 위해 체육관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땀을 흘렸는지 와는 상관없이 로비 차우드 같은 패배자는 세상의 테드 맥헤이들에게 순종하려는 원초적인 본능을 갖고 있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았다. 주목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는 그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단 1초라도 주목받기 위해 굽신거렸던 학창시절에 생겨난 잠복기의 바이러스처럼 아설 로비 차우드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웬데레 별장에서 그 불쾌한 사건이 있고 나서 테드는 로비 차우드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로비 차우드가 직접 테드를 맞았다. 그는 고급스러운 폴로 셔츠를 입고 마티니를 들고 있었다. 테드 와 누가 누가 왔는지 보려고 집안 깊숙이 있는 거실에서 몇 사람이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거실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몇 명은 바에 다른 몇 명은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커플이었다. 테드는 이 모임이 로비 차우드의 생일 파티라는 걸 지난 몇 주 동안 본인의 입을 통해 대여섯 번은 들었는데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못하러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한단 말인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아서 둘이서만 중요한 문제야.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은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좋고 말고 어서 들어와. 테드는 잠깐 망설였다. 손님들은 이미 그가 파티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고 그가 온 이유를 알리는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차려입고 유리잔을 하나씩 든 그들은 위스키 광고에서 방금 빠져나온 것 같았다. 특권의식에 악취가 풍겼다. 테드는 그들을 혐오했다. 그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는 고등학교 동창생 상당수가 자리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나 이건 뭐 동창회 수준이었다. 테드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 피차우드는 유치한 자부심을 숨기지 못한 채 그를 이끌고 거실을 통과했다. 오늘 그는 서른일곱 살이 되었고 테드와 동갑이었다. 그러나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벗어져서 대머리가 되었고 여전히 땅딸막했으며 약한 턱을 염소수염 뒤로 숨긴 것이 마치 윌리 윌리 같았다. 고등학교 때 끼이던 눈이 핑글핑글 돌아가는 알 두꺼운 안경을 벗었다고 외모가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테드를 우상 숭배하듯 하는 것을 보니 그 옛날 학창시절의 로비 차우드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일반적인 환영의 인사말을 몇 마디 나눈 뒤 그들은 집에 다른 쪽 끝에 있는 서재로 갔다. 가면서 로비 차우드가 테드를 아내에게 소개했는데 그녀가 불안한 미소를 띠는 걸 보니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테드는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채로 그녀와 악수했고 이름은 듣자마자 잊어버렸다. 무슨 일이야 테드 걱정 있는 얼굴인데 로비 차우드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은 책이 빼곡하게 꽂힌 책장 옆 가죽의자에 앉았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고급스럽고 품위있게 꾸며진 서재였다. 테드는 옛 동급생 뒤에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뒷마당과 거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보였다. 집 집 가까이였다. 타이어 그네가 달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실내 장식하고 안 어울리는데 아서 테드 괜찮아? 테드는 타이어 그네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 괜찮아 자네 도움이 필요해. 변호사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한순간 순종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다시 나타났다. 뭐든 말만 해 테드 자네의 서비스가 또 필요해. 이번엔 유언장 작성 문제가 아냐 좀 더 복잡한 일이지.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넨 내 변호사고 내가 말한 모든 내용은 변호사와 의료인 사이에 기밀 유지 의무의 해당하는 거야. 로비 차오드는 움찔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됐다. 초조한 학생보다는 성숙한 변호사를 상대하는 게 나았다. 응 듣고 있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몇 초 동안 들리는 소리라고는 거실에 있는 손님들의 말소리뿐이었고 그마저도 서재 문이 닫혀있어 작게 들렸다. 로비 차오드는 자기도 모르게 집게 손가락으로 안경의 코받침을 밀어올리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그는 안경을 끼고 있지 않았다. 사고가 있었어 테드? 러비 차오드 러비 차오드가 로비 차오드가 이 말을 찌푸렸다. 로비 차오드는 테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너 미친 거 아니냐는 표정으로 테드를 보고 있었다. 테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로비 차오드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로비 차오드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손을 바라보았다. 테드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자네를 도울 수가 없어. 테드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가능한 정보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건만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으면 로비 차오드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게 분명했다. 로비 차오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테드는 위험 부담을 판단해볼 시간이 없었다. 사실 뭔가를 해볼 시간이 없었다. 웬델의 집에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이후로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이었다. 자꾸만 웬델의 딸들이 생각났다. 그 아이들이 분홍색 배낭을 메고 포니테일로 묶은 금발을 팔랑이며 현관 계단을 즐겁게 뛰어올라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현관 홀 카펫 위에 놓인 아빠의 시체를 발견하는 모습을 목격하기 전에 급히 연문으로 빠져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화를 보듯 그 장면을 자꾸만 불러내고 있었다. 나중 나중 나중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살짝 바뀌기까지 했다. 이젠 양쪽 눈썹 사이에 완벽하게 동그란 구멍이 뚫린 시체를 발견하는 사람이 웬델의 딸들이 아니라 신디와 나딘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이었다. 그리고 시체의 얼굴은 웬델이 아니라 테드 자신의 얼굴이었다. 딸들이 그런 충격을 받게 할 것인가? 그 일이 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필요했던 것일까? 괜찮아 테드? 로비 차우드는 1분도 안 되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테드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바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자세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로비 차우드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난 괜찮아 아서 자네한테 도움을 청할 게 있어. 말해봐. 사람을 찾아야 해. 이름은 저스틴 린치. 스물 몇 살쯤 된 것 같고 변호사나 그 비슷한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요? 어. 관련이 있어. 하지만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말 못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테드가 거짓말을 했다. 자네가 운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만한 수사관들을 섭외할 수도 있을 거고. 물론이지. 내일 팀원들한테 그 일부터 처리하라고 할게. 테드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다. 지금 해줘야겠어. 아서. 그는 일부러 권위적으로 말했다. 테드는 자신의 어조가 어떤 심오한 기제를 작동시켜 아서로 하여금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오늘이 자기 생일이고 오후를 함께 보내기 위해 온 순님들이 집안에 가득하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미약한 반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테드가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었다. 당장 몇 군데 전화를 걸어 린치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아서 스스로 선언했다. 린치가 젊은 변호사이거나 형사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테드가 말했다. 그가 옛 그부의 무릎에 다시 손을 얹었다. 아휴 별말씀을 서재문이 열렸다. 여기 더 있을 거예요? 로비 차우드의 아내가 물었다. 그녀는 질문하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테드를 보았다. 아니야 자기야 몇 분만 더 그녀의 얼굴이 사라지고 문이 닫혔다. 그러나 비난하는 표정은 떠나지 않았다. 노마는 좋은 여자야. 로비 차우드가 변명하듯 말했다. 테드가 손사리를 쳤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당장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볼게. 이 저스틴 린치라는 친구가 주민들과 교분이 있다면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사립 탐정하고 내 파트너들하고도 의논해 볼게. 일부는 지금 여기 와있거든. 저스틴 린치가 실명인지 아닌지 알아? 아니. 에이 전혀 도움이 못 되는구만 테드. 그러게. 내일은 좀 더 솔직해졌으면 해. 그나저나 정당방위였어? 그것만 말해줘. 미안해. 약속할게. 내일 내일 다 설명할게. 로비 차우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있어. 난 전화한 다음에 노마하고 얘기 좀 하고 나갈게. 나를 가르치러 곧 돌아올 거거든. 하지만 걱정하지마. 내가 잘 달랠 수 있어. 테드는 서재를 나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으니까. 아서가 통화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싶었다. 그러나 아서가 혼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테드는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네. 페데리코 아사트의 장편 장편 소설 창란 스릴러를 쓴다고 불리는 페데리코 아사트의 다음 사람을 죽여라 오늘 5678장 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주실 거죠? 댓글.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파트 1의 구장입니다. 테드의 원래 의도는 로비 차우드의 거실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가서 창밖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죽이는 거였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아서의 서재를 나서는 순간 무산되었다. 노마가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차가운 맥주를 건넸고 커피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쌍의 남녀에게 그를 데려갔다. 다행히도 그들은 테드가 아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노마가 왜 이 사람들을 골랐는지 약간 궁금해졌다.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짧은 침묵으로 새로운 사람을 환영해 주었다. 여자들의 대화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때로 맞장구를 쳐주던 남자들은 고개를 들고 테드를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테드는 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어 계속 서있었다. 이때 테드는 남자들 중 하나가 예전에 같은 반이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덥수룩한 검은색 턱수염을 자랑하고 있었다. 테드는 그 하늘색 눈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았는데 그를 고등학교 복도에서 본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건 조금 전 로비 리차우드 리차우드의 눈에서 보았던 복종의 빛이 그의 눈에서도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파티에 온 사람 중 동창생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걸까? 테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나서 즐기며 사는 이 아웃사이더들의 모임이 가슴 저릿할 정도로 부러웠다. 테드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임을 갖지 않은지 여러 해가 되었다. 바닥 온도가 그 자를 구해준 거야. 한 여자가 말했다. 턱수염과 하늘색 눈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한 말이 즉시 테드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맥주 캔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슬쩍 다가갔다. 이해가 안 가네. 다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설명해봐 바비. 바비 팬더게스트 테드는 과거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그의 이름이 기억났다. 예전부터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어서 작은 천재라고 불렸던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재학교로 전학 갔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아 팬더게스트 너였구나.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테드가 말했다. 네 명 모두 약간 충격을 받은 얼굴로 테드를 돌아보았다. 바비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건 답을 모르겠어 바비? 테드는 탁자 주위에 있는 딱 하나 남은 빈 의자에 앉기로 결심했다.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들려서 침묵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다. 나 테드 맥케이야 테드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바비가 소개를 맡았다. 아 이쪽은 랜스 파이어 스탑 테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틀림없다. 잊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니까. 그는 마르고 머리가 빨간색인 남자의 주근깨 박힌 손과 악수했다. 그러고 나서 여자들과도 악수를 했다. 이쪽은 테레사 이쪽은 트리시아 트리시아의 손이 스펀지처럼 물컹했고 무슨 이유에선지 테드는 그 손을 잡는 순간 웬델의 시신을 떠올렸다. 거실 카펫 위에서 치워졌을까? 테드와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야. 바비가 말했다. 테드는 대화가 딴 길로 새지 않기를 바랐다. 조금 전에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듣게 됐어요. 트리시아가 잠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기억해냈다. 아 네 그랬죠. 그자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피의자 가족은 이제야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젠 너무 늦었지만요. 어떻게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있어 테르사 티비를 안 보거든 그럼 하나도 못 들었겠네 어쨌든 그자는 풀려났어 히스패닉이라는 것 같아? 그녀가 업신 여기는 말투로 히스패닉이란 말을 했다. 조금 전에 만난 남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굴을 약간 풀켰다. 테드는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서 심각한 표정으로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을 비롯해 이 테이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이 땅에 온 이민자의 후손이 아닌 것처럼 아까 말했잖아 바닥 온도 트리시아는 비밀을 이야기하듯 속삭였다. 지하에 세탁소가 있었대. 테드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이해가 안 가 테레사가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눈을 굴리며 고개를 저었다. 인상 쓰지 말아요. 테레사가 남편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렌스는 두 손을 들어 항복을 표시했다. 시신의 체온을 측정해서 사망 시각을 추정해요. 바비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 트리시아가 끼어들었다. 그 불쌍한 아가씨가 살해당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로 그 시각에 그는 술집에 있었어. 그걸 증언해줄 증인이 많았고 그래서 풀려난 거야. 테드는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대화를 따라가고 있었다.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었다. 린치의 이중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바비 팬더게스트가 이야기를 이어받아 계속하는 동안 테드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다. 단서를 찾기 위해 피해자 가족이 고용한 전문가에 의하면 지하세탁소 건조기의 배기관이 아파트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군요. 그래서 시신의 체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천천히 떨어졌고 그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들이 사추시를 잘못 계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을 해 바비. 바비 아 미안해 자기야 사망 추정 시각을 사추시 틀리게 계산했다는 거지. 그자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테드가 끼어들었다. 펜더게스트 부부가 서로를 보았다. 라미레즈요. 아니야 라미레즈가 아니야. 그리고 라틴 개도 아니고 다른 뉴스하고 혼동했나봐 자기야. 그자 이름은 블레인이었어. 에드워드 블레인. 아니야 자기가 틀린 거야. 아니야 라미레즈야. 바비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맞다는 걸 알면 자꾸 도전하지마. 바비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다. 에드워드 블레인 린치는 어째서 이미 대중적인 지식이 된 수사 내용을 마치 자기들만 아는 김이린 양 말했었을까. 어쩌면 린치와 그의 조직이 그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려고 조처를 취한 것일까.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추측이었다. 테드는 지난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타당성 없는 설명들을 받아들이는데 지쳐버렸다. 진실은 훨씬 단순했다. 린치가 그를 속인 것이다. 너 누굴 죽인 거냐. 테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전망창 밖을 내다보았다. 아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파트 원 제 십장 입니다. 바깥 풍경이 팬더게스트 부부와 파이어스타 부부의 대화보다 더 흥미로웠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이웃들 흉을 보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테드는 일어서서 창가로 가는 건 너무 무례할 것 같아 비스듬히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기서 노마를 쏙 빼닮은 사내아이가 뱅뱅이 가운데에 있는 핸들을 점점 더 빠르게 돌리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이 좌석을 힘껏 붙들고 깔깔 웃으면서 소년에게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력한 팔과 기계적인 집중력을 가진 차장은 거의 빛의 속도로 기구를 돌리고 있었다. 여자아이 하나가 소년 티모시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했지만 즐겁게 깔깔거리는 걸 보면 뱅뱅이가 멈추는 걸 결코 진심으로 원하는 건 아닌 것도 같았다. 티모시 로비 차우드는 그 나이 때 소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던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미래를 살 것이다. 소녀들의 뱅뱅이 탑승이 끝났다. 소녀들은 현기증에 비틀거리며 내려와서 티모시를 기쁘게 해주었다. 티모시는 중앙의 핸들을 계속 돌리기 위해 뱅뱅이에 남아서 하나도 안 어지러운 척하며 자신의 강철 체력과 원심력의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히 뱅뱅이의 신이라 할 만했다. 먼저 탄 여자아이들보다 몸집이 작은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가 티모시 양쪽의 좌석을 차지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티모시가 아이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것 같았다. 꼬마들은 길게 이어지는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웃음이 사라졌다. 마치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려는 아이들 같았다. 테드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서재에서 그의 관심을 끌었던 타이어 그네가 걸려있는 나무도 보였다. 마당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니 낡은 고무 타이어는 아까보다도 훨씬 어색해 보였다. 그 집에 완벽함과 어울리지 않는 소품. 그때 타이어 그네가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렸다. 나무에서 2,3미터 떨어진 곳에 여자 둘이 벤치에 앉아있었다. 아이들을 지켜보려는 목적이겠지만 실은 둘이 나누는 대화에 훨씬 더 관심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테드에게는 옆모습만 보였다. 돌이 지났을까 말까 한 여자아이가 빨간 물방울 무늬가 있는 흰 원피스를 입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테드는 흔들리는 타이어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기는 벤치를 붙잡고 있거나 공기를 잡는 신용을 하며 뒤뚱뒤뚱 앞으로 내디딛다 엉덩방아를 찍곤 했다. 그러면 까르르 웃으면서 엄마가 듣든 말든 엄마에게 뭐라고 옹알거렸다. 타이어가 더 세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기가 작은 꽃을 향해 곧장 걸어가서 오랫동안 살펴보더니 그 옆에 무릎을 꿇었고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따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아기가 자그맣고 통통한 손가락으로 그 꽃을 따서 엄마에게 전하는 동안 타이어가 훨씬 더 큰 홀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 정도로 흔들리려면 바람이 꽤 거세게 불어야 할 텐데 집안에서 봐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다는 걸 테드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타이어에 매달려 있었다. 아까는 거기 없었던 것. 처음에 테드는 뱀이라고 생각했지만 타이어 구멍을 통해 밖을 훔쳐보는 주머니 쥐가 보였다. 꼬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주머니 쥐도 테드를 많이 보았고 테드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트리시아 팬더게스트가 그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테드는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한 뒤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서 휴대전화 때문인 척 했다. 다시 타이어를 보다가 그 사악한 유해동물과 눈이 딱 마주쳤다. 주머니 쥐가 창문에서 그리고 테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작고 날카로운 이로 타이어를 각는 것을 보자 꿈에서 본 것들이 되살아났다. 아기는 그 작은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넘어질 듯 위태롭게 그 동물 옆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테드는 벌떡 일어나서 단 두 걸음만에 창가에 다다랐다. 거실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몇 명이 그를 돌아보았다. 이제 주머니 쥐는 타이어 위에 올라가 앞발로 타이어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발톱이 무섭게 길었다. 아기가 타이어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춘 것을 보면 아기도 주머니 쥐를 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뭔지 잘 몰라서 인지 비틀거리며 두세 걸음을 더 갔다. 제발 아가 제발 엄마 한테로 돌아가 저런 동물은 매우 위험하다. 온갖 병균을 옮기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 아기가 주머니 줄을 고양이나 다른 무해한 동물로 착각하고 다가가서 쓰다듬으려 할 수도 있다. 드디어 잠깐 망설인 후에 아기가 용기를 내어 타이어를 향해 돌진했다. 오 하나님 테드가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쾅쾅 쳤다. 조심해 그가 소리쳤다. 그 순간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 테드를 돌아보았다. 성질 급한 손님이 창가로 달려왔고 두세 명은 테드의 뒤에 섰다. 몇 명은 자기 자리에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노마가 부엌에서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밖에서는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여자도 놀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테드의 경고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특히 그 어린 여자아기도. 아기가 타이어를 향해 비틀거리며 마지막 몇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테드는 창문과 씨름했다. 밀어서 여는 창문 위아래가 걸쇠로 잠겨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옆에선 남자가 물었다. 아기가 위험해요. 테드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타이어 위에 커다란 주머니 쥐가 있어요. 테드의 극심한 공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 여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고 비명을 지르는 여자도 있었다. 안 보이는데요? 한 여자가 소리쳤다. 아니 바깥에 타이어 그네가 몇 개나 있다고 안 보입니까 부인? 다른 손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다를 떨고 있던 엄마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보았다. 수십 개의 얼굴이 창문에 붙어 필사적으로 주위를 끌려는 것을 보고 분명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두 여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이 소란 때문에 아기도 걸음을 멈췄다. 아기가 뻗은 팔이 흔들리는 타이어에서 5, 60c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마침내 테드가 창문을 열었다. 아기 타이어 안에 주머니 쥐가 있어요. 모성 본능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한 엄마가 벤츠에서 벌떡 일어나 아기에게 달려갔다. 수십 초 전까지만 해도 거실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 타이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빗자루를 휘둘렀다. 아기 엄마는 아기를 안고 폭발 직전에 폭탄해서 도망치듯 타이어에서 멀어졌다. 전망창 세 개가 모두 열렸고 다들 창가에 서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주머니 쥐는 타이어 안에 숨어 있으니 도망갈 곳이 없었다. 주머니 쥐가 뛰어내려 도망가려 할 때 과연 빗자루로 막을 수 있을까 테드는 의문이 들었다. 얘들아 급조된 사냥꾼들 중 하나가 뱅뱅이 옆에선 아이들에게 외쳤다. 그 위로 올라가 너희 모두 아이들이 여덟 명이 있었다. 뱅뱅이에는 자리가 네 개 뿐이었지만 모두 끼어 탔다. 현명한 조치였다. 사람들이 몰아내면 주머니 쥐는 위협을 느끼고 누군가의 발목을 물 수도 있다. 벤치에 있던 두 여자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아기를 안고 올라갔다. 이제 풀밭에 남은 사람은 남자 네 명 뿐이었고 그들은 빗자루 한 개로 무장한 채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그네를 향해 나아갔다. 저기 스티브 빗자루를 든 남자가 말했다. 가서 좀 더 확실한 것 좀 찾아봐 사비나 뭐 그런 거 맨 뒤에 있던 남자가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남아있는 세 명은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뱅뱅이 위의 아이들과 벤치 위의 여자들 창가의 손님들이 모두 그들의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빗자루를 든 남자가 타이어 근혜에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 쭈그리고 앉아 손잡이가 앞으로 오도록 빗자루를 쥐고 휘두르며 최대한 멀리까지 찔러댔다. 빗자루 끝이 부드럽게 타이어를 밀자 타이어가 원을 그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스티브가 삽 대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다들 그 새로운 무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타이어를 애워싸고 이쪽에선 빗자루 손잡이로 타이어 안쪽을 찌르고 저쪽에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기다렸다. 주머니 쥐가 타이어 속 빈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쫓아낼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은 타이어 안을 들여다보려고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다. 주머니 쥐는 없었다. 빗자루를 든 남자가 두 손으로 타이어를 들고 조금 전까지 비둘기가 숨어있던 실크 헤트를 뒤집어 비어있음을 보여주는 마법사처럼 창가에선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두의 눈길이 타이어에서 테드에게로 옮겨졌다. 동시에 아직 뱅뱅이 위에 서있던 아이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 소동에 책임이 있는 듯한 낯선 아저씨를 보았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안 그의 주위에 서있던 손님들은 그의 광기가 옮을까봐 겁이 나는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떴다. 테드는 그들의 반응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 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주머니 쥐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창문의 걸쇠를 풀기 위해 아주 잠깐 눈을 돌렸을 뿐이었고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타이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주위를 돌아보았다.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었다. 모두 그를 빤히 보고 있었고 무슨 설명을 기대하는 것 같았다. 렌스와 테레사는 그를 못마땅한 듯 보았고 바비 팬더게스트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노마는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어느 순간 소동에 이끌려 서재로 나온 아서 로비 차우드가 제일 먼저 테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테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린치권은 운이 좋았어 아서가 말했다. 테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변호사가 맞았어. 개업해서 혼자 활동하고 있더군. 그는 테드에게 뭔가가 적힌 새긴 카드를 건네주었다. 내 소식통이 그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도움이 되기를 봐라. 나중에 전화 좀 줘.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자넨 이제 가는 게 좋겠어. 테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파트원 11장 린치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시 외곽 노쇄한 교회에 있는 퇴락한 벽돌 건물로 주차장과 버려진 건물들과 위험한 뒷골목과 녹슬어가는 차체와 넘쳐나는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저녁 7시였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창문은 7층에 있었고 린치의 사무실은 5층 이었다. 테드는 휴대전화를 꺼내 새긴 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나이 든 여자의 피곤한 목소리가 법률사무소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라고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녹음하라고 말했다. 테드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린치를 발견할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번 와서 보기는 해야 했다. 어쩌면 린치가 늦게까지 일하는 유형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는 해에 마지막 빨간 상처가 건축 테러 같은 건물 뒤에 수평선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동안 테드는 내일 다시 오자고 계획을 세웠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현관문이 약간 열려있고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책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방석이 찢겨있고 파일박스가 뒤집혀있었다. 테드는 그 풍경에서 노골적인 적의를 느끼고 분노했다. 침입자들은 특별히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고 최대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애쓴 게 분명했다. 장식품들이 산산조각 났고 TV 화면은 강하게 가격당해 금이 갔으며 벽에는 음식 얼룩이 잔뜩 묻어있었다. 테드는 일상의 물건들이 부서져 나뒹굴은 지뢰밭을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아 관자놀이를 비비며 서있었다. 그의 발길이 자동적으로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는 더욱 광범위하고 참혹한 참사가 벌어져 있었다. 책장에는 단 한 권의 책도 남지 않았고 컴퓨터는 우주 폐품이 되었으며 책상 서랍은 바닥 여기저기에 놓여있었다. 흥미롭게도 모네의 복제화는 건드린 흔적 없이 그대로 있었다. 테드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이제까지 자주 그래왔듯이 그림을 내리고 금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어리석은 비밀장소는 마음이 급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잔혹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물쇠 한가운데에 난 5mm 정도의 완벽한 구멍이 그의 의심이 맞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손잡이를 당기자 금고문이 활짝 열렸다. 비상실을 위해 비축해둔 약간의 돈은 사라졌지만 린치에게서 받은 서류철 두 건은 테드가 둔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었다. 웬델에 관한 서류철을 펼쳐보니 몇 페이지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가짜 정보 넌 누구를 죽인 거냐 그들이 뭔가 빠뜨린 게 틀림없어 테드가 소리내어 말했다. 숨겨진 마이크 같은 건 없다고 거의 확신했지만 누가 자기 말을 듣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내일 린치와 끝장을 봐야지. 린치가 그들에게 고용된 하수인이라고 해도 테드는 개의치 않았다. 그럴 가능성을 예상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다. 하수인이 아니라면 그 잘생긴 변호사가 왜 실명을 사용했겠는가 가명을 쓰지 않고 테드는 매우 단순한 이유를 생각해냈다. 테드가 제안을 갖고 찾아온 사람의 뒷조사를 할 거라고 예결한 것이다. 그런 경우 실명보다 더 좋은 위장법이 있을까 테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로비 차우드를 통해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린치에 대해 미리 알아봤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매우 쉽게 알아냈을 것이고 그러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뢰가 커졌을 것이다. 테드는 다시 거실로 향하다가 계단 앞에서 잠시 멈췄다.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침실과 딸들의 침실은 어떤지 확인하는 힘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2층에서도 파괴 공작이 계속됐는지 살펴야 했다. 그는 소파로 가서 그 위에 있던 피자 상자와 장신구 램프 베개 두 개 등 모든 걸 단번에 쓸어내렸다.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할 일 목록을 마음속으로 점검했고 집안 청소와 정리를 목록에 추가했다. 그가 죽고 나면 아내가 처리할 일이 많을 테니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게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았다. 그는 그 말이 너무 어리석게 들려서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화면을 톡톡 건드려 전원을 켰다. 지난 화요일 아침 홀리와 마지막으로 통화할 땐 눈물을 참으면서 평소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다. 아내와 딸들이 돌아올 때까지 며칠간 트래비스의 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 올 거라고 했었다. 홀리는 급한 미팅이 잡혀 함께 디즈니랜드에 못 간다고 해놓고 낚시를 가느냐고 잠시 그를 비난했다. 미팅 얘기는 물론 그냥 둘러댄 거였다. 그는 일주일은 좋게 매달려야 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는데 고객과 점심 한 번 같이 하며 얘기하다 보니 거래가 성사됐다고 대답했다. 홀리는 유감이라면서도 어쨌든 덕분에 플로리다에 있는 남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디가 신디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모양인지 플로리다에 엄마 남자친구 없다고 바로 뒤따라 외치며 아빠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테드는 신디와 통화한 후 나딘과도 통화를 했는데 나딘은 언제나처럼 언니가 엄마를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흉을 본 다음 그날 일을 자세하게 보고했고 테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홀리는 전화 한통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테드는 그녀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주소록을 밀어올리다가 멈췄다. 액정화면이 희미해지다가 거의 어두워졌지만 그녀와 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쳤다. 홀리의 목소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공급된 신선한 공기 같았다. 낚시 여행은 어떻게 됐어? 아가씨들이 막판에 우리를 바람 맞췄어. 홀리가 깔깔대며 웃었다. 놀랍지도 않아. 당신들 사진을 봤나 보네. 잠깐 침묵. 테드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바깥에서 스며드는 햇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늘진 거실의 혼돈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홀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안녕 자기야 안녕 테드 오늘 정말 무더웠어. 애들은 당신한테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끔찍한 무더위에 다들 지쳐가기 시작했어. 배경으로 신디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이야 아빠. 내가 보고 싶은 모양인데 테드가 말했다. 그러고는 즉시 후회했다. 그건 아닐걸. 애들은 당신 얘기 별로 안 해. 또다시 들려오는 신디의 목소리. 거짓말이야 아빠. 트래비스와 나는 오늘 오후에 돌아왔어. 테드가 낚시여행으로 화제를 돌렸다. 오제곱미터도 안 되는 선실에서 동업자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더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랬구나. 우린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해. 애들이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대. 룸서비스 시켜달라더라고. 영화에서 처럼. 근데 사실은 에어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엄마! 이번에는 라딘이었다. 왜? 엄마와 딸들 사이에 짧은 대화가 이어지더니 곧 홀리가 돌아왔다. 테드 식사가 왔어. 나중에 통화해. 햄버거 맛있게 먹어. 뭘 시켰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딸들이 햄버거를 시켰다는 걸 알았다. 안녕 테드. 얘들아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아빠. 테드도 안녕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팔이 소파로 툭 떨어졌다. 이번에도 그는 홀리에게 적절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녀가 서재에서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져 있는 그의 시신을 볼 때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는 운명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12장 테드는 악몽에 시달리며 고작 서너 시간을 잤다. 그는 아래층에서 샤워한 후 전날 입은 옷을 다시 입고 새벽 5시에 먹을 것을 찾아 부엌을 뒤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잭 윌슨의 목소리가 배경으로 흘렀건만 오늘은 채널 4의 뉴스 진행자가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지 의심스러웠다. 테드는 웬델 살인 사건이 오늘의 주요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이른 시간에는 오열하는 유족들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보도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는 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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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 룰 티비 켜지는 순간 금이 간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축구공 크기의 회색 얼룩이 뉴스 진행자의 얼굴을 가렸다.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걸 보니 잭 윌슨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 및 회색 얼룩 너머로 사건 현장인 호수과 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경관이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지역을 순찰 중이었는데 상황실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서 호수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도 채 안 걸려서 현장에 도착했죠. 테드는 딴 데 정신이 팔려있었다. 조금 전 거실에서 뭔가 움직였다. 어두운 형체가 넘어져 있는 가구 뒤로 휙 사라지는 것을 견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경관님 살인범이 보안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전기 스탠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테드는 움찔했다. 이 빌어먹을 쥐새끼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건 집주인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옆으로 흐르는 자막이 살인범 보안 카메라의 잡혀로 바뀌었다. 테드는 자신도 모르게 TV 앞으로 다가가 있었다. 뉴스에 빠져들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거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머니 쥐가 보이진 않았지만 쓰레기 더미 속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뉴스 진행자가 말했다. 웬델 씨의 아내와 두 딸이 웬델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대해 가넷 경관의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유족들은 방탄유리로 된 자동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데요. 이 비극적인 범죄의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업 테드는 최악의 이야기가 나올까 봐 두려워했다.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웬델 씨의 아내 홀리와 그의 두 딸 나딘과 신디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채널사 중계팀을 연결해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침묵 다음 뉴스입니다. 채널사 기상센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외출할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타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홀리 나딘 신디 13장입니다. 이날 아침 니나는 15분 늦게 출근했다. 그녀는 도넛을 가져왔고 린치가 비서의 지각보다 도넛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만 바랐다. 여기서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어떤 일에 대해 린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린치는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친구들은 조만간 그가 호감을 표시하면서 추근대기 시작할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슴이 깊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어보고 유혹적인 자세도 취해보고 은근히 추파를 던져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린치는 그녀보다 15살이나 많았지만 잘생겼다. 니나가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제대로 자리 잡은 남자였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바닥에 내려놓았던 도넛 상자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허리를 폈을 때 오른쪽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퍼지면서 그녀를 덮치는 남자의 형상이 되는 걸 알아차렸다. 1초도 안 되어 그가 그녀 뒤로 다가와 거대하게 보이는 권총을 그녀 눈앞에서 내져었다. 들어가 테드가 명령했다. 상자와 핸드백을 책상에 올려놔. 아직 돌아서지 마.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을 거야. 니나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죽이지 말아요. 그녀가 간청했다. 린치는 어디 있지? 몰라요. 돌아서. 안 그러는 게 낫겠어요. 테드는 이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비서임에 틀림없는 이 여자가 나타났고 그래서 본능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무방비 상태의 비서를 권총으로 위협하다니. 그녀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다. 여자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총을 치우지. 그가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내가 원하는 건 당신 상사를 만나는 것뿐이야. 생사가 달린 문제야. 그 말이 그녀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두 손을 든 채 훌쩍거렸다. 이름이 뭐야? 니 니나 이렇게 돼서 미안해 니나 이제 돌아서도 돼. 내 말 믿어. 내 얼굴 봐도 상관없어. 당신 상사와 나는 서로 아는 사이야. 니나 천천히 돌아섰다. 울고 있진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가 테드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정말로 총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다. 첫인사가 무려해서 미안하군. 내가 너무 요령이 없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다.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당신 책상인가? 네. 거기 앉아. 난 여기 앉을게. 우리 둘이서 린치를 기다리는 거야. 괜찮지? 니나가 아주 천천히 책상을 돌아갔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은 책상 위에 올려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린치 밑에서 일한지 오래됐어? 아니요. 몇 개월 전부터요. 그렇군. 옆 사무실에는 누가 있긴 있어? 니나가 대답이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해 니나. 2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은 전부 비어있어. 다행이군. 아까 약속했죠? 해치지 않을 거야.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내 소개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이제 알겠어. 그때 당신이 들어오리라고는 예상 못했어. 왠진 모르지만 비서가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거든. 어리석었지. 니나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원하시면 도넛 드세요. 그녀가 턱으로 도넛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테드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냐. 됐어. 됐어. 고마워. 린츠는 보통 9시에 출근하나? 니나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몇 분은 사건들과 감정들이 마구 뒤엉킨 혼돈의 소용돌이로 머릿속에 등록되어 있었다. 네. 그녀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테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총을 숨기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스포츠 재킷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는 권총 손잡이를 만지면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금 전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던졌다. 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자 이제 파트 1의 마지막 장 14 장 입니다. TMI 이지만요 모든 장 번호에는요 체스의 말 있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린치는 니나의 책상에서 던킨 도넛 상자를 보고 다가가 집게 손가락으로 뚜껑을 들었다. 그러고는 살짝 찌푸린 얼굴로 도넛을 바라보았다. 니나가 화장실에 갔나 생각하던 중에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서 뭐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랐다. 만일 그녀가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다면 비서의 의무와 제약에 관해서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었다. 문을 열자 그의 책상 앞에 앉아있는 니나가 보였다. 나무판자처럼 뻣뻣한 자세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보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도발적인 옷을 입지 않았고 창백한 얼굴은 그를 유혹하려는 게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린치는 니나의 눈길이 사무실 구석으로 향하는 걸 보고 그곳을 보았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린치가 물었다. 테드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놀라웠다. 분명 린치였지만 그의 집에 찾아왔던 청년이 아니라 10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마에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만은 그대로였다. 세월이 그를 비껴간 것 같았다. 그러나 청년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테드는 한 손을 들어 잠깐 자기 눈을 가렸다가 뗐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총을 총을 가졌어. 니나가 말했다. 하지만 뽑을 생각은 없어. 우리가 문명인 대 문명인 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을 다치게 했어? 린치가 비서에게 물었다. 아니요. 앉아. 테드가 명령했다. 린치는 책상을 돌아가 니나 옆에 있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오늘 아침 뉴스 봤어? 테드가 문으로 걸어가 문을 잠그고 두 인질 에게 의도적으로 등을 보이면서 물었다. 린치가 희죽희죽 웃었다. 나한테 묻는 거야? 니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질문은 자네한테 하는 거야. 이 아가씨는 애꿎은 피해자고 니나는 가라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돼가는지 봐서. 테드가 사무실 문에 기대 섰다. 뉴스 못 봤어. 웬델이 죽었어. 테드가 변호사의 표정을 살폈지만 놀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살해됐지. 이봐 우리 둘이서만 문명화된 신사대 신사로 얘기해보는 게 어때? 어? 린치는 니나가 앉은 오른쪽을 흘끗하며 말했다. 허튼 수작은 꿈도 꾸지마.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렇지 니나? 니나는 대화의 일부는 놓쳤지만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어 그러니까 테드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좀 있어 니나. 테드도 생각해보았다. 니나가 곁에 있으면 웬델의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다. 완전히 낯선 사람 앞에서 살인을 자백할 수는 없으니까. 나가 집에 가 테드가 불쑥 말했다. 니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돌아서 달려가 테드 앞에 멈췄다. 그가 아직 문을 막고 서있었다. 니나는 핸드백을 꼭 쥐고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테드는 계속 린치를 보고 있었고 린치는 테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렸다. 니나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어? 린치가 말했다. 테드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 테드가 옆으로 비켜섰다. 니나가 달려나갖고 문을 닫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테드가 대신 닫아주었다. 이제 진실을 전부 말해야 할 거야 린치. 네가 나한테 덫을 놓았지 이 개자식아. 아 정보를 일부 숨겼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어. 진짜로. 테드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두 팔로 책상을 짚고 린치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뭐? 그럴 필요가 있었어? 하! 넌 웬델이 결혼했고 딸이 둘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가족이 우리 가족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말을 했으면 자는 그 일을 하지 않았겠지. 린치가 차갑게 말했다. 테드가 재킷주머니에서 브라우닝을 꺼내어 들었다. 그럼 넌 린치 넌 처자식이 있어? 신중하게 대답해야 할 거야. 언제라도 네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제발 테드 총 내리고 내 설명 좀 들어봐. 설명은 이미 했잖아. 개자식아. 너무 너무 혼란스러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테드는 총을 내리더니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파일 캐비닛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털썩 앉았다. 얘기할 게 있으면 다 해. 린치 얼른 뚱땅 넘어갈 생각이랑 말고 변호사 린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명을 알려줬잖아. 테드 자네가 조만간 날 찾아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린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젠 정직해져야 할 것 같군. 웬델은 자살을 원하지 않았어. 린치가 그 말을 하자마자 파일 캐비닛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맨 밑에 서랍에서 테드가 본능적으로 돌아보았다. 소리가 사라졌다. 린치의 표정을 보니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다. 웬델하고 나는 대학 때 만나서 절친한 친구가 됐어. 린치가 말했다. 당신은 조직이 자리를 잡는 시기였고 곧 웬델이 조직에 참여했지. 사실 웬델은 조직의 주춧돌이었어.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 웬델은 냉혹한 살인마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테드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린치가 말을 이었다. 최근 들어서야 웬델의 비공식 활동에 대해 알게 됐어. 그것도 거의 우연히. 어떤 면에서는 나 또한 항상 의심하면서도 알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왜 고발하지 않았어? 웬델이 어떻게 사는지 못 봤어? 권력과 연줄이 엄청나잖아. 최고의 변호사들을 댈 수 있고. 웬델은 전에도 여러 번 곤경에 빠졌지만 항상 극복하고 제기했어. 구체적인 사안으로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없었고. 네가 말해주지 않은 게 아내와 딸들 얘기만이 아니었어. 보안 카메라 얘기도 까먹었더군. 아 미안해. 흥 미안하다고. 테드가 치물하게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곧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기다려봐. 그럼 블레인은 블레인에 관해 나한테 준 정보는 하찮은 휴지 조각 같은 거였잖아. 놈이 유죄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 웬델이 네 표적이었다면 도대체 블레인은 왜 죽이게 만든 거야. 파일 캐비닛에서 소리가 또 들렸다. 아까보다 컸다. 안에서 주먹으로 금속 상자를 쾅쾅 두드리는 것 같았다. 테드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건 뭐야? 뭐가? 테드의 가슴이 쿵쾅 거렸다. 어 뭐 좀 보여줄까? 린치가 물었다. 여기 서랍 속에 있는데 테드가 다시 브라우닝을 꺼내 린치를 겨놓았다. 천천히 열어 물론이지 린치가 가운데 서랍을 열었다. 이 서류철 꺼내 린치가 책상 위 테드의 손이 닿는 곳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테드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았다. 서류철은 린치가 그의 집에서 건넨 것들과 똑같아 보였다. 그걸 펼치려 하자 린치가 막았다. 그걸 펴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좀 들어. 아까도 말했듯 난 최근 들어서야 웬델의 활동에 대해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 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 웬델은 오랜 친구였지만 웬델이 끼친 피해가 너무 컸어. 이제 펴봐. 테드가 브라우닝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말해. 그는 서류철을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 좋아. 홀리가 오랫동안 자네를 속이고 있었어. 그 서류철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들어있지. 사진, 통화기록, 호텔 영수증 같은 것들. 테드는 경멸하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팔을 뻗어 서류철을 펼치려던 그는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홀리가 이혼을 요구했지? 당신들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무슨 개소리야. 한번 생각해봐. 테드는 웬델의 집에 있는 홀리를 분홍색 배낭을 메고 웃으면서 현관문으로 달려오는 딸들을 다시 떠올렸다.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홀리와의 일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전반적으로 마주치기를 피하고 이 일을 핑계로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낸 사람은 테드 자신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펼치고 싶지 않았다. 웬델을 조사하다가 홀리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 아, 말하자면 길어. 린치가 말했다. 서랍 속의 쿵쾅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만해! 테드가 금속 서랍을 향해 소리쳤다. 린치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테드는 벌떡 일어서서 파일 캐비닛으로 달려갔다. 캐비닛을 힘껏 걷어찼다. 조용히 해! 테드가 책상으로 돌아왔고 갑작스러운 분노에 압도되어 서류철을 휙 쓸어버렸다. 서류철이 파일 캐비닛 옆에 떨어졌고 쏟아진 내용물 중에는 사진도 한 장 있었다. 테드가 소리를 지르며 부분적으로 가려진 사진 옆에 무릎을 꿇고 풀썩 주저앉아 놀란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식당 밖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창문 안에 홀리의 옆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있었고 웃으면서 입을 벌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건네주는 걸 받아 먹으려 하고 있었다. 남자는 팔의 일부만 보였다. 테드는 일어섰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치다가 캐비닛에 쾅하고 부딪혔다. 캐비닛 안에서는 우르르 쾅쾅거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다. 테드가 허리를 굽히고 서랍을 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아 비명이 터지는 걸 막았다. 뭐야? 린치가 물었다. 주머니 쥐가 서랍 가장자리에서 밖을 훔쳐보고 코를 쿵쿵거리며 사무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로비 차우드의 집 타이어 그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랍 벽을 타고 기어올라 앞발이 공중에 뜨자 핑그르르 돌면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테드는 휘청거리며 사무실에서 달려나갔다. 총을 들고 있다는 것도 있고 총은 팔의 연장인 것처럼 같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달려가면서 나오는 문마다 쾅쾅 부딪히고 뒤로 물러나곤 했다. 빌어먹을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는 거야?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복도 끝에 다다른 그는 좁고 형편없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동안 계단은 점점 더 좁아졌다. 두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1층은 전등이 켜진 곳이 없어서 캄캄했고 많은 사무실 문 앞에 밟힌 우편물이 쌓여있었다. 그는 문을 한 개 골라 억지로 열고 들어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빈 사무실이 그를 집어삼켰다. 사무실 주인조차 굳이 가져갈 생각을 안하고 버려둔 커다랗고 낡은 파일 캐비닛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서랍 한 개는 사라지고 없었다. 테드는 그 캐비닛을 껴안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열린 문을 노려보았다. 주머니 주머니 쥐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어떤 스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파트 2, 3, 4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2, 1장입니다. 테드 맥케이가 자기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끈질기게. 그는 눈을 떴다. 서재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자연광에 눈이 부셨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어야 할 방문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일어서자 왼쪽 바지 주머니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의 물건을 만져보았다. 이 반원형의 물체를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말 편자였다. 테드는 그것을 찬찬히 만졌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장판이었던 서재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책은 모두 제자리에 꽂혀 있었으며 컴퓨터는 컴퓨터 책상에 놓여 있었다. 린치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동안 테드는 방문객이 린치라는 것을 알았다. 테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가락을 들어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었다. 마치 그 행동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컴퓨터는 늘 그랬듯 윙 하는 소리와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켜졌다. 겁나기도 하고 짜증도 났던 테드는 버튼을 세 개 한참 동안 눌러서 컴퓨터를 강제로 꺼버렸다. 나딘의 경고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끄는 거 아니야 아빠. 시작에서 종료를 클릭해야 해. 엄마가 그랬어. 테드는 몸이 떨렸다. 홀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문 좀 열어봐요. 방문객의 외침이 계속되는 동안 테드는 작은 도자기병에서 열쇠를 찾으려고 더듬거렸다. 그는 곧 나올 린치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문 열어요 테드! 자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도 왜 난 놀랍지가 않은 거지 린치? 테드가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홀리에게 보내는 메모를 읽었다. 홀리, 서재 열쇠 복사한 것 냉장고 위에 뒀어. 애들은 들이지 마. 사랑해.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당에서 찍힌 홀리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애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려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던 홀리.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억할 수가 있지? 나가요! 테드가 소리쳤다. 거실에 다다른 테드는 창밖에 보이는 검은 윤곽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도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이 물건들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작별을 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는 모두 부서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린치가 친절한 모습의 린치가 밝은 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는 폴로 셔츠를 입고 어울리지 않는 서류 가방을 든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뭘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없어요. 테드는 다른 자아가 한 말을 살짝 바꿔서 말했다. 아, 뭘 팔러 온 게 아닌데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린치는 전에도 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이번에도 테드는 린치의 면전에서 문을 닫았지만 이번에는 거기 우두커니 서서 자신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권총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는 린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냉장고로 달려갔다. 해변에서 찍은 홀리의 사진이 달려가다가 특이한 자세로 찍힌 그 사진이 신디와 나딘이 반짝이 색종이로 장식한 액자에 붙은 사진이 거기 있었다. 그는 안도하며 잠깐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사진에 나온 아내의 몸을 손가락 하나로 어루만졌다. 마치 인화지의 매끈한 표면을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정말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는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었다. 말 편자는 정말 거기 있었다. 그는 편자를 꺼내지 않고 꽉 쥐었다. 그러나 그때 손끝에 종이가 만져졌다. 그는 못 믿어 하면서 꼬깃꼬깃해진 쪽지를 자신의 손글씨가 적힌 쪽지를 꺼냈다. 문을 열어.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그는 거실로 돌아가 끈질긴 방문객을 안으로 들였다. 린치는 아직 거기 한낮의 태양 아래서 웃으면서 서있었다. 2장 이어집니다. 파트 2 2장 테드는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면서 발치에 가져다 둔 해변에서 찍은 홀리 사진을 보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네 종량입니다. 닥터 카마이클은 두통이 재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지럼 발작이 일어나거나 환각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아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말 했었다. 닥터 카마이클은 그가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일을 겪는 것은 땅속 요정이 뒷마당을 뛰어다니는 걸 보거나 화장실에서 무지개를 보거나 그와 비슷한 심리학적 환영을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테드는 억지로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말편자의 무게가 느껴지자 적어도 한 가지는 변했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말편자를 꺼내 오래도록 찬찬히 살펴보았다. 웬델의 사유지 진입로에서 그것을 주운 기억이 생생했다. 그 별장이 세세하게 기억이 났다. 그리고 한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꼬깃꼬깃해진 쪽지도 있었다. 그는 잠깐 허리를 굽히고 말편자를 사진 옆에 놓았다. 거기 그대로 둘지 갖고 다닐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할 생각이었다. 지금은 홀리와 얘기를 나누는 게 급했다. 그녀는 금요일에 이혼 서류에 서명하러 돌아올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다. 어떻게 그걸 잊고 있었을까.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예상했던 대로 딸들과 함께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그들은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고 우호적인 작별 인사를 나눴다. 마치 한순간이지만 예전의 홀리와 테드가 되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착각은 미온적인 미소를 지으며 살짝 껴안았다 떨어지는 순간까지만 지속되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테드는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실 거의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다. 나중에 로라 힐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일에만 몰두했었다. 그는 또 한 번 10대 때의 테드가 되었다. 반항아이자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기 이전의 모습이 되었다. 두통이 시작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었다. 딸들마저 아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너무 두려워요 로라. 자식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한테 딸들을 빼앗긴 기분이랄까. 그가 카마이클에게 기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찾아오던 두통이 하루에 서너 번으로 잦아졌고 통증도 점점 더 심해졌다. 테드는 악성종양이 생긴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못된 행동을 악성종양세포덩어리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안심이었다. 그가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은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는커녕 자신의 운명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로라 힐이 그를 도왔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품어온 확신들을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딸들과의 관계도 홀리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그제서야 그녀가 이혼을 요구했다. 오래전부터 이혼에 대해서 당신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었어. 그들은 예의바르게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런 시기 더 좋다고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끝도 좋게 끝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테드도 동의했다. 이제 테드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동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안녕 테드 수화기에서 홀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자기야 그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가 좋아하는 빨간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웃고 있는 홀리의 사진이 발치해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어흐 전화해서 미안해. 괜찮아.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서류는 거의 다 됐어. 침묵 홀리 부모님 댁에 있어? 아니면 애인 집에? 대답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딸들을 데리고 있으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주워담고 싶었다. 미안해 왜 전화했어 테드? 나 바빠 테드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홀리가 정말로 그를 속이고 외도 중이라면 지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웬델은 위험인물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웬델을 잘 몰라 몸 조심해 홀리 항상 조심하고 있어 근데 어쩐 일이야? 내가 알아야 할 일이라도 있어? 전화를 건 핑계를 대기 위해 뭐든 지어내야 할 것 같았다. 아 이상한 전화를 몇 번 받고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 이상한 전화? 이상한 전화? 무슨 전화? 경찰에 신고했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당신 이름을 말하더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해본 거야. 내 이름? 홀리는 이제야 귀가 솔깃해진 모양이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진 않지만 내가 전화 건 이유는 알겠지? 응 알겠어 그러니까 몸 조심해 그럴게 고마워 테드는 이 최소한의 감사 표시에도 미소가 절로 피었다. 잘 있어 홀리 금요일에 봐 테드 네 이제 파트 2 3장입니다. 오늘 자살할 뻔했어요. 테드가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로라 힐의 진료실에서 늘 앉던 소파에 앉아 커피 테이블 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물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별로 걱정 안 된다는 얼굴이군요. 그가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말했다. 어쨌든 안 죽고 여기 왔잖아요. 그녀가 미소로 화답하면서 대꾸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침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테드는 몇 분 전부터 로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음이 동요한 탓에 그녀의 외모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 머리를 풀어내렸네요. 로라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젖히자 머리카락이 그녀의 뺨을 살짝 건드렸다. 머리 색깔이 예전보다 약간 밝아져 있었다. 어제 머리 했어요. 스타일 좀 바꿔보고 싶어서. 최근의 환각에서 로라는 미용실에 다니지 않았다. 뇌종양이 여자의 화장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분명했다. 환각이 아니었어. 오늘 아침에 린치가 널 찾아왔었잖아. 테드의 미소가 사라졌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그 증거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는 그 말 편자를 웬델의 별장 근처에서 발견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곳에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테드? 서재에서 머리에 브라우닝을 갖다 대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미친 듯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려던 중이었는지 알아차렸죠. 로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총을 집어든 기억은 안 나요?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지난 며칠이 하나도 기억나질 않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편적인 기억 몇 개가 뒤죽박죽 섞여 있을 뿐 그렇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아, 설명하기 어려워요. 내 머릿속에 다른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마치 뇌종양이 모든 걸 엉망으로 섞어버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계속 얘기해봐요. 당신은 서재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책상 위에 홀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놓여있더군요. 내 손으로 쓴 유서요. 또 서재의 문에는 아내에게 보내는 딸들을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메모도 붙어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게 분명해요.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과거의 정보가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고 생각해요? 테드는 고개를 숙이고 관자놀이를 비볐다. 로라가 팔을 뻗어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테드, 정신 차려요. 날 봐요. 좋아요.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린츠라는 남자요. 뭘 팔러 왔다고 생각해 쫓아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서재에서 뭘 하려던 중인지 안다더군요. 총에 대해서 말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꽤 구체적으로 진짜 기막힌 건 그 상황 전체를 이미 한 번 겪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린츠가 내게 무슨 말을 할지, 뭘 제안할지 미리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여러 번 봐서 대사까지 다 외운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랄까. 전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실제로 했다고 믿어요? 아니요. 뇌종양 때문이에요, 로라. 닥터 카마이클은 내 경우와 같은 종양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뇌의 일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그게... 잠깐만요, 테드. 필요하다면 나중에 닥터 카마이클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당신이 다른 때에 린츠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를테면 그가 더 젊었을 때. 테드가 손가락을 맞부딪혀 소리를 냈다. 테드가 손가락을 맞부딪혀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모습이 바뀌는 꿈에서처럼. 테드는 갑자기 뭔가를 기억해냈다. 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허허 웃었다. 뭔데요?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던 게 기억이 나서 테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전에 모습이었어요. 내 종양은 당신이 헤어스타일을 바꿨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었겠죠. 하지만 오 하나님 사소한 사실들이 기억나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상상하는 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가요? 상담 때겠죠 물론. 테드는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반원형의 말편자를 만졌다. 내가 제스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테드가 말했다. 로라는 놀라는 표정이었다. 주머니 속에 뭐가 있죠? 테드는 말편자를 꺼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한참을 관찰했다. 로라가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체스를 그만두기 전에 밀러 선생님이 준 거로군요. 그렇죠? 테드가 즉시 고개를 들었다. 로라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나 기억력 좋다니까요. 당신이 밀러 선생님과 말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당신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지만. 아, 이건 밀러 선생님이 주신 말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어디서 주웠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기억이 안 나요. 테드는 거짓말을 했다. 웬데레 오숫가에서 주웠잖아. 아까 이 린치라는 사람이 뭔가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뭘 제안했죠?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는 나 같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범망을 교묘히 피해 처벌받지 않은 살인범들에게 사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비밀조직의 일원이라고 했어요. 대신 처리해주는 대가로 나를 일종의 자살클럽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했고요. 정확하게 자살클럽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들, 친지들이 당신의 자살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게 되겠군요. 로라는 약간 놀란 듯이 말했다. 바로 그거죠. 아, 기발하지 않다고는 못하겠네요. 섬뜩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이죠. 누구를 죽여달라든가요? 아니, 처리해달라든가요? 에드워드 블레인이라는 남자였어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무혐의로 풀려났죠. 아, 맞아요. TV에서 봤어요.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 측에 실수를 이유로 들면서 재심을 요구하던데. 테드는 아서 로비 차우디의 집에서 트리시아 팬더게스트가 그 사건을 설명하던 것이 떠올랐다. 그 아파트 지하에 세탁소가 있어서 건조기 배기관에서 나오는 열이 시신의 체온을 유지해 주었죠. 환상 속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테드? 하, 환상이라. 너무 어처구니없게 들리는군요. 그러게요. 로라, 이런 기억들이 정말로 내 과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일부 요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기억하는 일에만 집중합시다. 블레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 놈을 죽여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생각 같지만 그 다른 현실 속에서는 블레인을 죽이는 게 완벽하게 합당한 일로 보였어요. 자살만큼이나 합당한 일이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갔어요. 집안 내부가 상세하게 기억이 나요. 거기 가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게 확실한데도 벽장 속에 숨어서 놈이 잠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는 침실로 가서 죽였어요. 당신이 블레인을 죽였군요. 무참하게? 아니, 무참하게는 아니고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블레인이 알아차리고 일을 힘들게 하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죽였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일이 점점 더 꿈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내가 죽이기로 돼 있는 또 다른 남자의 집에 갔어요. 웬델이라는 남자였는데 날 기다리기로 돼 있었죠. 그도 자살클럽 소속이라고 들었어요. 한적한 숲속 자기 소유의 호수 옆에 있는 대저택에서 살고 있더군요. 웬델은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린치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한 여자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분명 웬델은 자식이 없다고 들었던 거죠? 그랬죠. 린치가 그 정보를 숨긴 거였어요. 저 자식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그를 죽이는데 내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알았죠? 나중에 린치한테 들었어요. 그럼 린치를 다시 만났군요. 만났죠. 그가 날 속였다는 의심이 들어서 고교 동창인 아서 로비 차우드라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어요. 로비 차우드라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죠. 학교 다닐 때 그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수줍은 많은 친구였어요. 난 개를 괴롭히던 못된 친구들 중 하나였고요. 그런 사실은 평생을 가더군요.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땐 마침 그의 생일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동창들을 봤는데 다들 아서처럼 별 볼 일 없던 애들이었죠. 어쨌든 난 그 친구들을 잘 못 알아보겠더군요. 잠깐만요. 로라가 끼어들었다. 당신 회사에도 당신 밑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그 전에도 유언장 작성을 아서가 도와줬거든요. 테드는 그 말을 하자마자 자신이 전에 한 말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환상 속에서 그는 두 사람이 수십 년간 만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서도 그렇게 행동했다. 하지만 당신이 린치를 찾는 걸 로비 차우드가 도와줬어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걸까요 로라 테드가 다시 머리를 감싸주었다. 꼭 내가 공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로비 차우드의 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주머니 쥐 놈이 계속 나타났죠. 로라가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주머니 쥐요? 네. 몇 번 봤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뒤쪽 테라스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에서 똑같은 놈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엔 아서의 집 마당 낡은 타이어 그넷 속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린치를 찾아갔을 때 린치의 사무실에서 다시 봤어요. 그의 사무실에서요? 파일 캐비닛에서 기어나왔어요. 테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하 세상에 그렇게 바보 같은 꿈을 꾸다니 그냥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음 일단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린치의 사무실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요. 린치가 나이를 먹었더군요. 내 나이 또래 혹은 그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내가 위협하니까 웬델에게 아내와 딸 둘이 있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도 해줬죠. 그게 뭔데요? 웬델이 자살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 웬델은 조직에 소속돼 있었어요. 테드의 눈길이 물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엇나갔다더군요. 독자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대요. 테드가 깜짝 놀랐다. 로라의 추측이 얼토당토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막아야 했다더군요. 그런데 왜 당신이죠? 이제 문제의 핵심을 다룰 때가 되었다. 그의 망상과 현실 사이에 접점이 있다면 유감스럽지만 홀리의 외도일 것이다. 나머지는 그의 무의식이 그 충격적인 현실을 숨기기 위해 덮어씌운 소름끼치는 포장지일 뿐이다. 린츠가 웬델을 뒤쫓다가 그에게 애인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테드는 문장을 끝냈지 못했다. 그는 두 손으로 말편자를 꽉 쥐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양끝을 잡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마치 잡아당겨서 곧게 펴겠다는 듯이. 홀리였죠? 테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 좀 마실래요, 테드?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홀리와 통화했어요? 아, 네. 꽤 우호적이었어요. 드디어. 홀리한테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테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다 뭐죠, 로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홀리에 대해서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자, 이제 그만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 좋아요. 이제부터 매일 만나죠, 테드. 좋아요. 좀 쉬세요. 테드가 일어섰다. 로라도 따라 일어섰다. 테드. 그가 그녀를 보았다. 집을 떠나지 말아요. 알았죠? 알았어요. 테드가 말했다. 그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었다. 다른 기이한 현실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 아, 아들이 보이스카우트인가요? 네. 하하, 내 환상 속에서는 당신 아들이 캠핑 여행에 관한 부모 동의서를 받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상담 중에 누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로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전화기를 가리켰다. 그 전화기는 테드가 상담을 위해 이곳에 오기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다. 다행히도 아무 일 없었어요. 테드가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말편자를 꼭 쥐고 있었다. 가마이클이 옳았어. 심리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더니. 그 말은 정신과 의사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웠다. 테드는 말편자를 발견한 정확한 지점을 바라보았다. 그는 웬델의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에 서 있었다. 멀리 나뭇잎들 사이로 그 집이 언뜻 보이자 더 잘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전에도 이곳에 온 적이 있다. 그건 확실했다. 좀 더 가까이 가면 안으로 들어가 저택 안을 돌아다니면 자신의 기억이 현실과 뒤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로라에게 집에서 쉬겠다고 약속했지만 알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나 컸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세세한 사실들을 떠올렸다. 웬델 개인 소유의 부두, 호수 풍경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선실, 집 뒤의 놀이터, 그런데 이곳에 발을 내디딘 게 이번이 처음이어야 한다니. 물론 넌 여기 왔었어. 웬델을 죽였잖아. 웬델이 홀리의 애인이라는 걸 알고 총을 쏴서 죽였잖아. 그렇게 간단히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이상한 클럽에 가입했지. 그러면 진실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것이다. 150미터만 더 가면 웬델의 호숫가 별장이 있다. 그는 일부러 브라우닝을 집에 두고 나왔다. 오른손엔 말편자를 쥐고 있었다. 혹시라도 싸움이 발생하면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꼭 쥐고 있었다. 테드는 람보르기니가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웬델이 호수에 나가 평화롭게 낚시를 하나 보다 생각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테드는 부두 옆에 서서 호수를 살펴보았다. 주황색 구명조끼를 보게 될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웬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뭐 어쩌면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을 돌고 있는지도 몰랐다. 주위를 둘러보던 테드는 많은 보안 카메라 중 한 대를 발견했다. 그는 그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다. 현관문이 잠겨있었다. 이전 방문 때와 다른 점이었다. 테드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썬팅이 돼 있어서 두 손으로 눈 주위를 가리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했다. 웬델이 거기 서 있는 자신을 본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사실 그가 봐주기를 바랐다. 테드는 현관에 깔린 카펫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지난번에 웬델이 그 위로 쓰러져서 피를 엄청나게 쏟았는데 지금은 작은 핏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세부사항이 그를 화나게 했다. 이 호수가 집에 왔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웬델이 카펫 위에서 죽어있는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테드는 집 안으로 들어갈 다른 방법이 있나 알아보려고 집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냥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웬델과 맞닥뜨리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고 싶었다. 린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웬델은 위험한 살인자였다. 애인의 남편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혼자 찾아온 걸 보면 무슨 짓을 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테드는 충분히 생각하고 브라우닝을 두고 오기로 결심했지만 순간 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는 킬러가 아니었다. 웬델은 호수 건너편에도 없었다. 배는 부두에 메어 있었다. 테드는 다시 집으로 달려와 자동차 대여섯 대가 넋끈이 들어갈 거대한 주차장의 문을 열어보려고 애써 보았다. 역부족이었다. 말편자로 창문을 깨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집 뒤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원목으로 만들어진 예쁜 분홍색 장난감 성이 있었다.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았다. 양옆으로 돌을 늘어놓아 테를 두른 흰 자갈길이 성으로 이어졌다. 테드는 성을 주시하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장난감 성은 높이가 2미터 조금 넘어 보였고 내 모퉁이마다 탑이 있었으며 벽에는 디즈니 공주들이 그려져 있었다. 벨, 티아나, 에이리얼, 테드도 아는 캐릭터였다. 그는 열린 창문 안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작은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누구요? 뒤에서 누가 소리쳤다. 웬델이었다. 웬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 사실이 많은 것을 폭로하는 것 같았다. 테드는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표시로 두 손을 들고 창가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내가 테드야. 그가 돌아서면서 말했다. 사실 소개를 할 필요도 없었다. 웬델이 그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가 누군지 알아봤으면서도 모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며. 그러나 웬델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숲가에 서 있었고 테드가 기억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에 파란색 플란넬 셔츠, 오렌지색 구명조끼. 왜 숲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까?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 혼자야? 당황한 그의 표정은 분명 연기가 아니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친숙해 보이는 거지? 어, 혼자야. 또다시 당황한 표정. 웬델은 계속 주위를 살폈다. 린치가 보냈나? 테드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이야기에 진전이 있었다. 이봐, 테드. 웬델이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린치가 날 죽이라고 보낸 거라면 린치는 바보 멍청이로군. 당신은 파리 한 마리 해칠 수 없어. 마치 마술을 부린 듯 웬델의 오른손에 권총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만 보고 있던 테드가 고개를 숙이자 권총이 보였다. 홀리가 내 아내야. 테드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했다. 웬델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그는 자유로운 손으로 턱을 비볐다. 재미있군. 들어가지? 테드가 장난감 성을 가리켰다. 이, 이, 여기? 물론이지. 내 집으로 들이지는 않을 거거든. 웬델이 권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건 호신용이야. 우리가 말이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여길 걸어서 나갈 거야. 내 딸들의 성을 망치고 싶진 않거든. 성에는 작은 소녀가 몸을 숙이지 않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양여다지 문이 있었지만 테드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 했다. 바닥은 고무로 돼 있었다. 플라스틱 식탁과 의자 외에도 찻잔 세트가 놓인 선반이 있었다. 두 사람이 의자에 앉으니 작은 요정의 집에 침입한 거인들 같았다.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몇 도는 높았다. 환기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웬델이 자동 권총을 테이블에 놓았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군. 테드가 말했다. 그러니까 홀리가 당신 아내라고? 웬델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놀란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린치가 나를 죽이라고 당신을 보냈고? 이렇게 된 거로군. 당신 아내와 내가 연인 사이라고 린치가 그랬지. 안 그래? 다른 얘기도 했지. 그랬군. 웬델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린치가 나에 대해 한 얘기 전부 말해봐.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재미있군. 총을 가진 사람이 나라는 걸 나도 잠깐 잊고 있었네. 웬델이 말했다. 테드는 한숨을 쉬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웬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 호수과 집에 왔는데 웬델이 마주 앉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가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 알아야 한다는 거였다. 홀리를 위해서도. 린치가 조직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시스템이 만든 실수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이 길을 잃고 조직의 규칙을 벗어나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나더러 당신을 죽여달라고 했어. 웬델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서서히 일그러졌다. 망할 놈의 자식. 웬델이 혼잣말을 했다. 왜? 조직 같은 건 없어, 테드. 난 린치를 대학 시절부터 알았는데 그건 린치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대학 다닐 땐 꽤 친했지. 하지만 그건 20년도 더 전에의 일이야. 졸업 후에도 몇 년간은 가끔씩 만나곤 했지만 우정은 서서히 식어갔어.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린치가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두고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어.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짓을 하다니 린치도 참 어리석었지. 왜냐하면 그의 결점을 찾아내는 건 더 쉬웠거든. 똑똑한 친구이긴 한데 자기 앞가림을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당신 아내의 연인은 린치야. 내가 아니라. 뭐? 사람을 둘 고용해서 린치의 뒤를 캤어. 웬델이 설명했다. 린치가 유부녀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왔더라고. 난 그 사진을 린치에게 보냈고 날 다시 협박하려 들면 상황이 아주 더러워질 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연락이 끊기더군. 어떤 사진들이었는지 설명해봐. 왜? 그냥, 그냥 해봐. 잘 몰라. 자세히 안 봤거든. 식당 안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 음, 밖에서 창문을 통해 찍은 연속 사진이었어. 남녀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있고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먹여주는 모습이었어. 테드는 사진 속 장면이 떠올랐지만 그가 본 사진은 남자 쪽이 가려져 있었다. 웬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진에서 홀리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바로 린치였다. 모르겠어. 웬델이 물었다. 린치가 당신을 찾아가 조직인이 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당신을 미혹시킨 거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일리가 있었지만 웬델을 맹목적으로 믿고 싶진 않았다. 린치를 맹목적으로 믿었지만 좋은 게 없었기 때문이다. 린치가 왜 당신이 죽기를 바라겠어? 테드는 작고 불편한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다. 내가 그의 불륜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지. 저스틴 린치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를 질투했어. 그 질투심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노골적이 됐지. 나에 대한 린치의 반감이 우리의 우정을 좁먹었고 결국에는 파괴했어. 내가 사는 집을 봐. 내 차와 가족을 보라고. 내 회사는 1년에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 린치의 사무실을 봤어. 초라한 건물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 하나 빌려서 보잘것 없는 사건이나 맡아서 하고 있잖아. 바람난 남편 문제로 오는 아내들의 소송 같은 것들. 내가 처음부터 그를 돕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번 하면 린치는 잘못된 선택을 두 번 하곤 했지. 이 정도면 살인동기로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 겁쟁이는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해치울 용기조차 없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손을 내밀었고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떠벌린 거야. 테드는 웬델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중요한 의문이 몇 가지 있었다. 린치는 그의 자살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 린치가 즉석에서 자살 클럽 얘기를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자살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알았다면 왜 테드가 계획대로 하게 내버려둬서 홀리와 자신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넌 자살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나? 웬델이 물었다. 너무 혼란스러워. 아주 단순한 거야. 내 말 믿어. 저스틴은 감히 내 앞에 나타나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럴 용기가 없어. 그래서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있었던 거지. 린치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놀랍군. 진짜 사람 볼 줄 모른단 말이야. 우습게도 테드는 기분이 나빴다. 환상 속에서 전문 살인 청부업자처럼 블레인과 웬델을 이미 죽였는데 블레인이 기르는 개에게 약을 먹여 무력하게 만들기까지 했는데 불행히도 현실에서 테드가 쏜 것이라고는 사격 연습장 관역밖에 없었다. 웬델의 말이 옳았다.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인이 못되었다. 웬델의 이론에도 결정은 하나 있었다. 테드와 웬델이 정말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테드는 어떻게 이곳, 그의 집에 와본 기억이 있는 걸까? 그건 기억이 아니라 환상이야. 네가 여기 온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런 생각을 하자니 또 화가 치밀었다. 그는 여기 도착해서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으며 느낀 것을 믿고 싶었다. 그때 그는 대저택에 이르기도 전에 집안의 세세한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진짜였다. 그런 생각을 믿어야 했다. 갑자기 말편자가 떠올랐다. 그것을 손에 줄 수 있다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웬델이 경계태세를 취했다. 번개처럼 빠르게 권총을 잡으며. 그러나 웬델은 테드가 말편자를 꺼내려 한 행동에 반응한 게 아니었다. 웬델은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장난감 성의 창 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혼자 온 거 아니었어. 웬델은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테드를 비난했다. 혼자 왔어. 그럼 미행당했군. 테드가 앉은 곳에서는 웬델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테드는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창 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흰 실원복을 입은 흑인이 집 옆을 걷고 있었다. 테드가 블레인의 집에 갔을 때 본 낯선 남자 로저였다. 저 친구 알아? 웬델은 여전히 총으로 테드를 겨누고 있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지? 긴가민가해. 긴가민가하다니. 로저는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태평하게 걷고 있었다. 집 모퉁이에 다다른 그는 모퉁이를 돌아서 호수 쪽을 향해 걸어가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가는 것 같은데 테드가 말했다. 어딜 가는데? 양방향으로 3km 이내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파트 2 5장 로저가 웬델의 집주의를 배회하는 것을 본 것이 그의 환상과 현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다른 증거는 말편자와 책상에 놓여있던 쪽지였다. 웬델이 테드를 장난감성에서 말 그대로 밀쳐냈다. 웬델이 테드의 행동에 대한 단서를 하늘에서 찾으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알을 굴렸다. 그가 테드의 멱살을 잡았다. 정신 차려! 웬델이 테드의 얼굴 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저자가 당신을 미행한 거야? 아니면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찾고 있는 거야? 무작정인 것 같은데... 웬델이 테드를 놓아주었다. 웬델은 턱을 비비면서 성 옆을 회끼 타더니 고개를 돌려 놀이터에 있는 흰 자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와 같이 가! 둘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 가는 거야? 내 차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저자한테 들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은 모습을 숨기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숲속 깊이 들어갔다가 집을 빙 돌아 사유지 도로로 나왔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로저는 집에 반대쪽 끝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들킬 염려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동차 짐칸으로 향했고 만지기도 전에 짐칸이 자동으로 열렸다. 짐칸에는 파일 상자들이 잘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웬델이 상자 하나를 골라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서류철 한 권을 꺼내 테드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데? 움직이자. 웬델이 서류철을 흔들며 그를 재촉했다. 내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자가 있어. 시간이 얼마 없다고. 테드가 서류철을 받았다. 린치한테서 받은 것과 똑같은 서류철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에는 식당 사진이 들어 있었다. 웬델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 사진에서 음식을 포크로 찍어 홀리에게 건네는 남자가 린치라는 걸 테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홀리의 머리색이 밝고 길이가 짧아진 것으로 보아 최근에 찍히는 사진이 분명했다. 테드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두 사람이 행인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웬델이 테드의 손에서 서류철을 낚아챘다. 더 볼 필요 없어. 테드는 어안이 벙벙해서 서류철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펼쳐들고 서 있었다. 이제 알겠어. 조직이라는 건 없어. 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해. 린치가 당신 눈을 속인 거야. 당신이 날 살해하게 함으로써 당신까지 제거하려고 한 거야. 때가 되면 린치하고 해결을 보자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웬델은 그를 붙잡고 흔들어서 다시 현실로 불러왔다. 내 말 잘 들어. 저쪽으로 걸어가. 숲을 가로질러가면 고속도로가 나올 거야. 많이 둘러가는 길이지만 저자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그게 좋겠어. 저자 이름이 뭔지 알아? 로저. 로저. 테드가 중얼거렸다. 로저인 것 같아. 알았어. 우리 친구 로저는 내가 처리할게. 웬델이 권총을 빼들었다. 테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쩌려고 그래? 내 사유지에 침입했잖아. 걱정하지 마. 겁만 줄 거니까. 나중에 전화하지. 테드는 숲을 향해 걸었다. 마지막으로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웬델이 걸어가고 있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러자 웃음이 터졌다. 어쨌든 웬델은 그걸 곤란한 문제로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2, 6장 이어집니다. 거실에서 집 뒤쪽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이 있었던 자리에는 나무 판자를 붙인 벽이 있었다. 거실 안에서는 작은 창문밖에 안 보였지만 테드는 바깥 벽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디즈니 공주들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밤이었고 네모난 불빛이 그를 인도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마당에서 치는 파도 소리 뿐이었다. 철썩, 철썩, 최면을 거는 소리. 그는 창문에 이르러 웬델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밖을 내다보아야 했다. 포마리 이는 바다의 혀가 집 뒤쪽에 있는 언덕까지 덮쳐와 날름거렸다. 거대한 바닷물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흰 물결이 달빛 속에서 환하게 빛났다. 테드가 열린 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손을 흔들자 마침내 동작감지기가 작동해서 현관등이 켜졌다. 주머니 쥐나 홀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로 된 체스 상자는 아직도 바비큐 그릴 발치에 놓여 있었다. 테드가 팔을 최대한 뻗자 손가락 끝에 나무 상자에 뚜껑이 닿았다.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4, 5cm 밀어내고 말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세를 조정한 후 한쪽 어깨를 창 밖으로 완전히 내밀고 팔을 다시 뻗었다. 그러자 나중에는 목과 갈비뼈가 창틀에 닿았다. 다시 상자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얼굴이 창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실 안에 어둠만을 볼 수 있었던 탓에 이번에는 무작정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다. 수색하던 손가락이 상자의 모서리를 찾아내서 긁다가 조금 가까이 끌어당기는데 성공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체스 상자에 관심이 있나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마음은 온통 그걸 가져와 열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젠 상자가 좀 더 가까워졌을 텐데 만질 때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상자가 뒷걸음질하는 모습이 상자가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 그 상자를 만질 때마다 팔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쭉쭉 길어져 장난감성의 창문 밖으로 나가 상자가 있는 곳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팔을 늘려봐도 상자는 항상 조금 더 멀어졌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을 스치듯 만지는 것밖에 없었다. 그는 열심히 평영을 연습하는 사람처럼 체스 상자를 세게 때리고 또 때렸고 그러자 손가락이 발톱으로 변해서 상자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창틀이 욱신거리는 몸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았고 뺨은 벌써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지쳐버린 그는 팔을 떨어뜨렸고 그러자 팔은 즉시 정상적인 크기로 되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창문에 몸은 한쪽에 팔은 다른 쪽에 매달려 있었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도 그릴 옆에 늘 있던 자리에 뚜껑이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로 놓인 체스 상자가 보였다. 갑자기 들린 커다란 소음에 테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물체가 바다에서 툭 튀어나오고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체를 그는 금방 알아보았다. 어렸을 때 타던 아버지의 빨간 머스탱이었다. 자동차의 뒷면이 천천히 나타났다. 해조류에 덮인 노쇄한 고물 자동차였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다. 바닷물에 반쯤 잠긴 채 차가 멈추었다. 그때 마법처럼 트렁크가 열렸고 테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트렁크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았다. 로저가 집을 돌아서 나타나 다가왔다. 그가 머스탱 트렁크 앞에 이르러 같이 춤추자고 초대하듯 팔을 내밀었고 트렁크 안에서 손이 뻗어나와 그의 손을 잡았다. 홀리가 트렁크에서 힘겹게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다리가 하나 없었다. 테드가 좋아하는 비키니. 냉장고 문에 붙인 사진에서처럼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빨간색이 윤기가 없어지고 색이 바랜 것 같았다. 피부가 창백하고 매끄러웠다. 초췌한 얼굴에서 인간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리 하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로저가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들은 현관에 다다라 힘겹게 계단을 올라왔다. 바로 그 순간 홀리가 앞에 있는 분홍색 벽을 알아본 것 같았다. 공주들을 차례로 알아보면서 그녀의 입술에 힘없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창문에 눈길이 가는 순간 행복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테드를 본 그녀는 원망하듯 비난하듯 그를 노려보았고 그를 노려보았고 그는 어디로 숨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물론 숨느냐 마느냐는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홀리는 오래도록 그를 노려봄으로써 그를 비난했고 한참 후엔 여전히 로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릴 쪽으로 걸어갔다. 로저는 테드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홀리를 에스코트하는 임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홀리가 로저에게 체스 상자를 가리켰다. 로저가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그것을 홀리에게 건네자 홀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 듯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안고서 테드를 또 한 번 노려보았다. 이 체스 상자는 내 거야. 테드는 자신이 기억하는 활력 넘치고 근육질이던 홀리의 몸이 너무나 야위고 힘없어진 것을 보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홀리와 로저는 바다로 돌아갔다. 홀리는 다시 머스탱 트렁크 안으로 들어갔다. 머스탱은 입을 떡 벌린 금속 괴물처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트렁크 뚜껑이 닫히기 전에 홀리가 테드를 돌아보며 냉혹하게 한 번 더 노려보았다. 테드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이 깼다. 파트 2 7장입니다. 딸들의 장난감 성예요? 로라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래요. 테드가 말했다. 정신과 의사가 그 사소한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놀라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 갔었어요. 아마도 성이 내 눈길을 끌었고 내 딸들도 저런 성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웬델이 나타나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흥미로워요? 로라가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웬델이 당신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은 건 이해할 만한 일인 것 같군요. 그거야 그렇죠. 그 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해 줄래요? 테드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게 중요해요? 장난감 성부터 먼저 갔다는 게 흥미로워서요. 당신 말대로라면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숲가에 놀이터가 있었죠. 장난감 성은 눈에 확 띄었어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분홍색 벽에 디즈니 공주들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모서리마다 탑이 하나씩 있고 탑마다 뾰족 지붕에 동굴처럼 생긴 창문이 있고 세세한 거 하나까지 디즈니의 성을 그대로 재현했더군요. 조금 전에 당신 딸들도 저런 성을 가졌으면 좋아했겠다고 생각했고 그 성으로 걸어가면서 딸들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내 딸들도 장난감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에는 쩨쩨하게 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은 없었어요. 왜죠. 이날 상담은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테드는 혼란스러웠다. 음, 다르게 표현해보죠. 당신은 부유하니까 신디와 나딘에게 온갖 장난감을 사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장난감 성을 보고는 딸들이 이런 건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장난감 성을 보고 애들을 떠올린 거죠.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으로 가는 게 딸들에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그 성을 보면 뭐라고 할까 생각했죠. 전적으로 다당한 생각의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로라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로라. 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린치와 홀리에 대해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군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로라가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자, 그래서 웬델이 말하길 그 조직이란 게 자기와 린치가 대학 다닐 때 생각했던 황당한 아이디어오고 세월이 흐르면서 둘은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요. 무엇 때문인진 몰라도 린치가 웬델을 협박하려 했고 그래서 웬델이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홀리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의 말을 믿었고요. 당신 말을 들어보면 웬델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장난감 성에서 날 데리고 나와서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당신을 집 안에 들였다고요? 아니, 사진은 차에 있었어요. 로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걸 보니 기분이 어땠어요, 데드?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묻는 거라면 화가 나진 않아요. 우리 결혼이 깨진 건 내 잘못이니까. 어젯밤에는 홀리에 대한 또 다른 꿈을 꿨어요. 다음 2분 동안 테드는 뒤쪽 테라스가 나온 꿈 이야기를 했다. 그가 분홍색 장난감 성 얘기를 하니 로라가 즉시 관심을 보였다.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그 성에 뭔가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꿈에서 테드가 숨기고 말하지 않은 유일한 사실은 홀리가 바다에서 일어나 나오도록 도와준 남자 이야기였다. 테드는 아직은 로저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체스 상자가 나오다니 흥미롭군요. 로라가 주목했다. 체스 상자는 당신의 과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홀리가 그 상자를 들고 당신을 의심스럽게 보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 상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 정확히 어떤 기분이었는데요? 마치 체스 상자가 홀리의 것이고 내가 그걸 훔치려다가 홀리한테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홀리는 그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나 자신도 그걸 마지막으로 본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래요. 그것이 내 과거를 그 옛날의 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홀리는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고 나서 나를 의심하게 된 것 같고 다 오래된 꿈일 뿐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은 상당히 다르죠. 유감스럽게도. 테드는 대화의 몰두에 있어서 이 순간까지 진료실을 둘러보지 않았다. 화창한 날이었고 강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중앙에 기달한 빛의 직사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로라는 오늘 커튼을 쳐놓지 않았다. 테드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에서 굴절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셨다. 고개를 돌리는데 검은 정사각형이 로라의 얼굴에 겹쳐져 있다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요. 체스 상자 얘기를 하던 중이었잖아요. 아, 그건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였어요.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크기는 이 정도? 테드는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두 손으로 크기를 재어 보여주었다. 열대목으로 만들어졌고 짙은 갈색이고 반짝반짝이 윤이 났죠. 상자를 절반으로 나누어 양쪽 면에 상감기법으로 새긴 체스보드가 절반씩 있었어요. 그걸 책처럼 펼치면 온전한 체스보드가 되죠. 테드는 흐뭇한 표정으로 체스보드를 떠올리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체스 말은 그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각자 자기 자리가 파여있었고 그 자리에 두꺼운 펠트천이 깔려서 살짝만 눌러도 땔깍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한 자리는 넓혀져 있었던 게 기억나는군요. 백색 폰 자리였는데 그래서 흰 말들이 바닥으로 오게 들고 체스보드를 펴야 했어요. 난 항상 그 폰부터 먼저 꺼냈죠. 오른쪽 두 번째 폰 체스의 일기를 하니 얼굴이 밝아지는군요. 하하 그럴 거예요. 체스가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밀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체스를 완전히 그만뒀고 가정생활은 고문이 됐거든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됐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학대했고 그러다가 애인과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죠. 난 계속 집에서 어머니와 살았고 어머니의 병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힘겨운 시기였죠. 그런 변화가 너무 잔혹했죠.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군요. 사실상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아버지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내가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세상에 화를 내고 반항하던 10대 때였거든요. 최악은 집에 있는 어머니는 내가 화를 내든 말든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말하자면 반란을 꾀한 셈이죠. 난 항상 아버지의 외도가 어머니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병이 마음과 몸을 갉아먹고 어머니를 지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몇 년은 정말이지 끔찍했죠. 나중에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게 됐지만 테드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 유능한 심리치료사예요, 로라. 상대방이 입을 열게 하려면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도 미소를 지었다. 그 체스 상자는 그동안 어디 있었죠? 처음에는 우리 집 어딘가에 치워져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 거리 옆 앞마당에 온갖 쓸모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체스 상자도 거기 있더군요. 거기 있던 물건들 중 상당수는 다 아직 쓸만했는데 몽땅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날 어머니 머릿속에 침입했던 거죠.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물건들 속에 해충이 알을 품고 있다면서 죄다 버리곤 했죠. 난 체스 상자를 다시 갖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찾을 수 없게 내 방에 숨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냈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셨다고 하셨죠? 맞아요. 내가 18살 생일을 맞기 직전이었죠. 그때 난 반항아 생활을 청산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집에서 나와 있으니 그 끔찍한 세월에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공부도 잘했고 심지어 어머니와 화해도 했죠.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와 기쁨을 주더군요. 요양원에서는 어머니를 잘 통제하고 약을 먹게 했거든요. 예전에도 체스 상자에 대해서 꿈꾼 적이 있는지 기억나요? 아니, 전혀. 하지만 똑같은 꿈을 거의 똑같은 꿈을 꾼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 집 뒤쪽 테라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무슨 일이 테드가 애매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자꾸만 반복되는 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내 기억에 구멍이 있어요, 로라. 그래서 내 마음이 반복되는 기억으로 현실의 이런저런 조각들로 그 구멍을 채워왔던 것 같단 말이죠. 아, 잘 모르겠어요. 테드는 무력감을 느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우리 집 테라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난 그 일이 웬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그의 집에 간 적이 있어요. 확실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진정해요, 테드. 당신이 기억을 정리하도록 도울게요. 테드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로라를 쳐다보았다. 왜요, 테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기억을 정리하는 거. 테드가 그녀가 한 말을 반복했다.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당신은 종양이... 로라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파트 2 8장 이어집니다. 테드는 거대한 주차장에서 웬델을 기다렸다.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수천 대의 타자기를 생산하며 번창한 공장이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빈 껍데기 같은 건물 한 채뿐이지만... 웬델이 테드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섰다. 여긴 어쩐 일이야? 테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하고 얘기 좀 하려고. 어떻게 나를 찾아냈지? 당신이 여기 주인이잖아. 안 그래? 사실 웬델은 거강꾼을 통해서 이 공장을 샀다. 주위 벽을 1, 2미터 더 높였고 그 위에 가시 철조망을 둘러쓰며 출입문은 모두 맹꽁이 자물쇠로 걸어잠갔다. 공장은 외진 지역에 있었지만 주차장 곳곳에 깨진 병조각이 널렸고 벽은 낙서로 덮여있었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데드? 웬델이 체념한 듯 물었다. 그는 컨버터블 운전석 문 옆에 서있었다. 말했잖아. 얘기 좀 하려고 왔다고. 웬델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실험복 입은 남자도 같이 왔어? 아니, 혼자. 웬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건물 모퉁이로 걸어갔다. 따라와. 테드는 잠깐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웬델이 금속 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스무 개 이상의 열쇠가 달린 커다란 열쇠꾸러미를 들고 열쇠를 고르고 있었다. 하나를 자물쇠에 넣어봤는데 열리지 않자 그는 문을 발로 차면서 숨죽여 욕을 중얼거렸다. 테드는 그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도 테드가 어렸을 때 차고 문을 그렇게 발로 차곤 했다. 마침내 웬델이 맞는 열쇠를 찾아내 안으로 들어갔고 테드가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약간 열어놓았다. 테드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어둠의 직사각형 속에서 웬델의 얼굴만 희미한 윤곽으로 보였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자 화장실 정도 크기의 창고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건들이 가득한 작업대가 하나 있었고 사방 벽에 붙어있는 선반에는 여러 가지 병과 페인트 깡통과 다른 잡다한 것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늘어서 있었다. 테드가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용액 냄새와 너무 오랫동안 밀폐된 채 있었던 데서 오는 답답함이 그를 쓰러뜨릴 지경이었다. 그는 코를 찡그렸다. 웬델이 스위치를 켜자 알전구 한 개에 불이 들어왔다. 들어와 웬델이 명령했다. 이 자식은 왜 이렇게 황당하고 불편한 장소만 고르는 거야? 이 창고 안에 서있을 공간이 어딨다고? 문을 닫을 거야? 테드가 물었다. 웬델은 몸을 기울여 문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자연광의 직사각형이 좁아졌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몇 초가 지나자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실내가 드러났다. 톡 쏘는 악취 외에도 실내가 불편할 정도로 더웠다. 웬델은 가죽 재킷까지 입고 있으니 쪄죽을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뭘 알고 싶은데 테드? 웬델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었다. 돌 조각상 같은 얼굴 표정이었다. 그들은 5, 60cm 정도 떨어져 서있었다. 테드는 쓰러질까봐 겁이 나서 선반에 등을 기대고 서있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알아.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어. 어제 당신은 날 모르는 척했어. 하지만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어. 하, 진짜? 어디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한테 없다는 거 알잖아. 당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날 모르는 척했어. 미안한데 당신 말이 틀렸어. 아니야. 테드가 말했다. 사실 그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웬델을 시험하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체스에서도 어떤 수가 자신에게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 줄지 파국으로 이끌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격을 감행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을 적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웬델의 표정이 바뀌었다. 반신 반의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계속해. 웬델이 한 걸음 물러섰다가 선반에 부딪혔다. 선반이 단단하지 않았는지 그 위에 놓인 물건들이 흔들렸지만 떨어지진 않았다. 전에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 알아. 테드가 그를 떠보았다. 웬델은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 집 뒤쪽 테라스에서 있었던 일도 알고 테드가 말했다. 이번에는 웬델이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 불쾌한 듯 얼굴을 찌뿌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콧구멍이 벌렁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그가 주먹으로 작업대를 내리쳤다. 싫어 먹을. 네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집어치워 웬델. 이제 속고 속이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내 기억에 구멍이 있어. 어떤 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웬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누가 말해줬어. 닥터 힐? 이젠 테드가 놀랄 차례였다. 닥터 힐을 알아? 테드. 제발. 모든 걸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어때? 당신한테 제일 좋은 길은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가버리는 거야. 그게 좋다고. 난 이제까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왔어. 그들은 꽤 오랫동안 서로 노려보았다. 내 생각을 말해줄까? 테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웬델이 양 손바닥을 펴보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싫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직이 실제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 조직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고 린치가 날 끌어들인 것 같아. 오래전에 내가 더 젊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조직 얘기는 그만 좀 해! 웬델의 외침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전에도 말 했잖아. 그건 린치가 대학 시절에 생각해낸 거라고. 문예 창작 수업에 제출할 단편 소설로. 그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테드는 한쪽 벽에 걸린 선반과 그 위에 놓인 공구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공구 하나를 집어 웬델을 제압해 알고 있는 걸 모두 털어놓게 할 수도 있었다. 왜? 내 목에 드라이버라도 찔러 넣으려고? 테드가 콧방귀를 뀌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거나 말해줘, 웬델. 속고 속이는 게임은 그만하고 무엇으로부터 날 보호하고 있는 건지 말해줘. 웬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군. 이 정도로 포기할 거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 아, 어제 내 집에서 본 남자 기억해? 오, 로저.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 테드. 로라 힐이라는 여자 의사. 그런데도 당신은 바보같이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놨지. 하지만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아. 그들이 당신을 속여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니까. 잠깐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 그들이 누군데? 그리고 당신이 로라를 어떻게 알아? 로라 힐과 가마이클은 유명인사야. 그래, 이바 테드. 기억상실이든 뭐든 자네가 앓고 있는 증상은 사실 축복이었어. 자네 말이 맞아. 우린 만난 적이 있어. 자네는 내 집에 백만번도 넘게 왔지. 린츠도 그랬고. 린츠, 그 바보 새끼가 홀리와 얽히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지.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웬델이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회구 움직여 그의 뒤를 가리켰다. 테드는 그의 말에 열중하고 있어서 그 손짓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린츠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건 그 어리석은 조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어. 조직 생각은 이제 버려. 그 불쌍한 자식의 머릿속에 황당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자네 부인과 엮이는 게 유일한 아이디어는 아니었다고. 린츠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 시제로 말을 했는데 왜지? 린츠는 내겐 이미 죽은 인간이니까.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봐 테드. 자네 머리에 정보가 들어 있어. 웬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테드의 이 말을 가리켰다. 자네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가. 그건 날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 부인하지 않을게. 예전에는 좋았어. 걱정할 게 없었지. 근데 홀리가 자네를 속이고 린츠와 바람이 났고 자네가 그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네는 나사가 하나 빠진 거야. 테드는 맞짱구를 쳐주기로 했다. 한 번은 내가 자살을 계획했던 것 같아. 테드가 말했다. 하지만 홀리의 불륜 때문은 아니고 어 나 뇌종양이야 웬델 아까 나사 하나가 빠졌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빌어먹을 뇌종양 때문이야. 웬델이 뇌종양 소식에 놀랐다면 그걸 감쪽같이 잘 숨기고 있었다. 로라 힐은 자네 머릿속에 든 그 정보를 찾고 있어. 웬델이 거의 속삭이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상담 때마다 그래 왔어. 그들은 자네가 스스로 그 정보를 찾아낼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네를 주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게 뭔지 알아야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아? 내가 알고 있다고는 안 했어. 눈싸움 마침내 웬델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테드 내 충고를 따라줘. 로라 힐을 만나지 마. 그녀를 한순간도 믿지 말라고 자네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어떻게 할지 알아?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라벤더 메모리얼 정신병원에 자네를 쳐넣을 거야. 그 여자한테는 그럴만한 힘이 있어. 자넨 벌써 위험한 짓을 했어. 여기로 날 쫓아왔잖아. 이미 너무 멀리 간 것 같군. 로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지? 자네 머릿속에 든 비밀이 나와 린치까지 파괴할 수 있으니까 우린 자네가 이렇게 멀리까지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물론 실패했지만. 테드는 이마에 실핏줄이 팔딱팔딱 뛰는 것을 느꼈다. 두통이 진짜로 시작되었다. 그가 무슨 말인가 하려는 순간 끼익하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그를 막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으로 보아 둘 다 방문자를 예상하지 못했던 게 분명했다. 웬델이 문을 빡금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팔뚝으로 눈을 가려 보호하면서 창고에서 뛰어나갔지만 웬델은 건물의 앞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앞으로 갔으면 적어도 두 개의 자동차 문이 동시에 쾅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3미터 떨어진 곳에 외부에서 지하실로 가는 출입구인 해치가 있었다. 해치는 마루나 천장에 있는 외 위로 젖혀서만 열리는 출입문 얘기합니다. 웬델은 그 해치의 열쇠를 찾으려고 묵직한 열쇠꾸러미를 뒤졌다. 방문객들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을 빙 둘러왔다면 해치 옆에서 테드와 웬델을 맞닥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분도 채 안 되어 테드와 웬델은 곧 부서질 것 같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림자의 세계로 다시 한번 몸을 던졌다. 지하실은 타자기의 무덤이었다. 일부는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었었지만 멀쩡한 상태로 놓여 있었고 다른 일부는 방 구석구석에 각기 다른 정도의 부패된 상태로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나무나 쇠를 절단하는 기계와 저울 같은 옛 기계들도 꽤 있었다. 천장 근처에 난 길고 좁은 창문들은 너무 더러워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폐철 조각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거미줄을 해치고 먼지에 재채기도 하면서 온갖 고물로 된 미로를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테드는 웬델의 불평을 무시하고 창문에 다다르기 위해 벽 옆에 있는 테이블에 올라섰다. 옷소매로 열심히 유리를 닦았지만 별로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는 얼룩진 창유리 너머에서 두 사람이 공장 건물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둘 다 실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중 리더격인 사람은 흑인이었다. 로저야. 테드가 중얼거렸다. 내가 뭘 했어. 웬델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거기서 내려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테드와 웬델은 기이한 형태와 더러운 복도, 먼지로 묵직해진 공기로 이루어진 초현실주의적인 풍경 속을 끝도 없이 걸은 후에 드디어 나무 계단 앞에 이르렀다. 웬델이 먼저 올라갔다. 그는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맞는 열쇠를 찾아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지방을 건너기 전에 돌아서서 팔을 뻗어 테드를 막았다. 자넨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내가 나가서 해결할 일이 있어. 그런 다음 자네 친구들을 처리할게. 테드는 도구 창고에서 웬델이 린치 얘기를 하면서 보여준 손짓이 기억났다. 그가 엄지손가락을 휙 젖혀서 공장 내부 쪽을 가리켰었다. 장 밖을 내다보지 마. 웬델이 문을 닫기 전에 주의를 주었다. 테드는 딸깍하고 걸쇠가 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굳이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애를 쓰지도 웬델에게 내보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그의 관심을 끌어서 중간에 걸음을 멈췄다. 지하실 구석에서 탑처럼 쌓여있던 고물이 귀청이 찢어질 듯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콘크리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테드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고철더미가 무너져 내린 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단을 내려갔다. 바닥에 이르러서 곧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며 몇 걸음 다가갔다. 낡은 쇠붙이 절단기가 발 앞에 있었는데 겁이 나서 허리를 굽히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무서워하면서 체념한 채 기다렸다. 그때 기계 속으로 주머니 쥐가 뾰족한 고개를 내밀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하품을 했고 그 튼튼한 몸뚱이를 테드 앞에 드러냈다. 주머니 쥐의 눈이 지하실 안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꼬리가 뱀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몸뚱이를 따라갔다. 테드는 뒷걸음들 치다가 조금 전 밖을 내다보기 위해 밟고 올라갔던 테이블에 부딪혔다. 주머니 쥐가 밑에서 그를 인내심 있게 관찰하고 있었다. 뭘 봐. 테드가 돌아서서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창 밖을 보니 로저와 다른 남자가 아까 있던 곳이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들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틀림없는 웬델의 모습이 그들과 합류했다. 모두 악수를 했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웬델이 건물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다. 로저와 파트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테드는 풀썩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 앉아서 두 다리를 세워 가슴에 대고 머리를 움켜잡고 입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주머니 쥐가 뒤로 물러나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테드는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보았다. 브라우닝의 무게를 느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는 눈을 떴다. 또다시 어두운 지하. 주머니 쥐.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말편자를 꺼내 두 손으로 꽉 쥐고 살펴보았다. 문이 열렸다. 로저가 다른 간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왔다.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주머니 쥐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비켜주었다. 네, 드디어 파트 2가 끝났습니다. 저는 책으로 읽을 때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다가 파트 3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파트 3 새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 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일장입니다. 보스턴 지역 정신병원인 라벤더 메모리얼에는 40명의 가장 위험한 환자들이 별관에서도 현대적으로 개조된 C동에 격리되어 있었다. 테드 맥케인은 그곳으로 실려와 휠체어에 앉혀졌고 고개를 한쪽으로 축 늘어뜨리고 입가로 침을 흘리고 있었다. 수 간호사인 로저 코너스가 휠체어를 밀었고 그가 신뢰하는 조수들 중 한 명인 키 크고 강단이 있으며 엄격한 얼굴을 한 엘릭스 맥매너스라는 여자 간호사가 그 옆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병실은 입구 반대쪽 끝에 있었고 거기 가기 위해서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근무 중인 경비원이 눈을 치켰뜨며 한팔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이 환자는 누구죠? 시어도 맥케인 로저가 대답했다. 경비는 읽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머리 위에 달린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휠끗 올려다보았다. 경비실을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그는 신입 환자 일행에게 다가가며 문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관찰했다. 입원 서류를 못 봤는데요 로저 그가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고 그래서 규칙을 항상 예외 없이 지키고 있었다. 닥터 힐이 지금 닥터 그랜트와 얘기 중이야. 닥터 마커스 그랜트는 C병동 책임자였다. 경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가 낮 근무를 할 때 입원 환자를 받은 경우는 네다섯 번밖에 안 됐고 매번 며칠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었다. 서류가 없으면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뭐.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 고개를 돌리고 테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테드의 고개는 아직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눈꺼풀은 반쯤 감겼으며 침이 턱에서 5cm 아래까지 축 늘어져 매달려 있었다. 규정된 회색 환자복을 입고 손발이 묶여 있었다. 한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비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지만 주사한 진정제가 앞으로도 대여섯 시간은 더 그를 이 몽롱한 가수 상태로 묶어놓을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왜 이런가요? 경비가 물었다. 이 병동 환자들 상당수는 살인범이거나 강간범이거나 둘 다이거나 했다. 언론에 주목을 받은 사람도 몇 명 있었다. 하지만 시어도어 맥케이라는 이름은 영 생소했다. 병실로 먼저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요? 맥매너스가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물었다. 처음으로 입을 연거였다. 휠체어를 잡고 있던 로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휠깃했다. 닥터 힐 환자거든. 로저가 설명했다. 저건 못 갖고 들어갑니다. 테드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말편자를 가리키며 경비가 말했다. 글쎄 그것도 두고 봅시다. 테드 맥케이가 정신병 환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자들만 있다는 시병동으로 갑자기 옮겨져 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2장 이어집니다. 마커스 그랜트는 시병동의 책임자로 50살이었고 언젠가는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의 병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 가능성이 동기가 되어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했다. 자식 없는 독신남이었고 미래에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 같았다. 슬프게도 라벤더 메모리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포부였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차츰차츰 멀어지는 꿈인 것 같았다. 그는 인연이 아닌 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몇 번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 카르멘만 해도 그랬다. 카르멘은 그보다 한 살 어렵고 이혼녀이며 20대인 아들 둘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밝고 유쾌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대출금을 다 갚은 집을 소유했고 헤어스타일리스트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어서인지 매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된 여자였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마커스는 섹스와 가끔씩 기대고 위로받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녀를 만나는 것일 뿐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다. 카르멘은 생각이 얕았고 야망이라고는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일이 마커스의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열심히 일한다 자기야. 미용실에선 내가 했던 대로 해봐. 쫙 정리해서 아랫사람들 시키고 물러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이라니까. 미래가 없는 관계 들어가도 돼요? 로라 힐이 마커스의 사무실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녀를 본 마커스가 고민을 털어버린 듯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웬일이야. 어서 들어와. 마커스가 일어서서 책상을 돌아서 그녀에게로 갔다. 로라의 뺨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려는데 그녀가 어색하게 서 있어서 앉으라고 의자를 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순간은 항상 점잖은 마커스에게는 불편한 순간이었지만 그녀 쪽에서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거였다. 벌써 점심 드셨어요? 로라가 물었다. 마커스가 다시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였다. 아니, 아직. 그가 희망이 살아나는 걸 느끼며 말했다. 뭐 좀 먹으러 갈까? 아니요. 난 그냥 건너뛰려고요. 내 말은 지금 당장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낙담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로라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당그를 흔들어대다가 재빨리 거둬들였다. 이런 짓을 백 번도 넘게 했는데 매번 그는 당근을 덥썩 물려고 덤벼들곤 했다. 아니, 어쩌면 그 자신이 문제인지도 몰랐다. 마커스 혼자 당근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최근 들어 둘 사이에 긴장감이 어느 정도 고조되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마커스가 로라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카르멘과의 관계가 파탄 직전이 되자 마커스는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로라 힐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느 화창한 날 로라도 그에게 암시를 당근을 주기 시작했다. 의미 있는 눈길을 던지면서 미소 짓기도 했고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가기도 했으며 등을 토닥이는 그녀의 손이 평소보다 한 박자 더 길게 그의 등에 남아있곤 했다. 한두 번은 좀 더 진도를 나가보려고 애를 써봤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거나 퇴근 후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분명한 거절은 아니지만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달곤 했다. 마커스는 로라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전남편을 잊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었다. 마커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로라가 그와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병원장 맥밀스 박사와 단판을 지을 일이 있으면 자기 대신 마커스가 나서게 하기도 했다. 로라가 마커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한테 간곡히 부탁할 게 있어요 마커스 그녀는 전에도 그에게 부탁을 많이 했지만 간곡한 부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줘야지 환자 한 명을 C병동에 입원시켜야겠어요. 마커스는 긴장을 풀었다. 아 그게 뭐 큰일이라고 남은 병실이 다섯 개나 있는데 지금 당장 세라한테 서류를 보낼게 그럼 세라가 지금 입원해야 해요. 로라가 메두사 같은 눈빛으로 마커스를 노려보았다. 지금 이라니? 신입 환자 입원 수속은 보통 며칠이 걸린다. 마커스가 영향력을 행사해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과했다. 우리 수간호사가 지금 C병동에 와 있어요. 그 환자를 데리고 당신이 입원을 허가해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마 마커스 틀린 대답을 하지 마 안 그러면 저 여자가 널 돌로 변하게 할 거야. 로라 미쳤어? 지금 병동에 와 있다니 입원 수속실에요. 날 대신해서 왔다고 얘기했는데도 경비원들이 들여보내질 않는데요. 당연히 그래야지 마커스가 벌떡 일어섰다. 믿어지지가 않는군. 그들이 거기 있으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지금 즉시 내 병동에서 나가라고 해. 마커스는 2층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창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병원 안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안마당에는 낙엽을 긁어모으는 자격뿐 그 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관자놀이를 비볐다. 돌아서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보면 굴복해버리고 말 것 같았다. 지금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고 중대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로라가 일어서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달콤한 향수 냄새를 맡았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도 들었다. 나를 좀 봐요 마커스. 내가 설명할게요. 그가 돌아섰다. 역시나 그녀가 그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엄지손가락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그의 손등을 애무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신한테 기대지 않았을 거예요. 로라 제발. 둘 사이에 책상이라는 장벽을 놓기 위해 그랜트는 급히 책상 뒤로 돌아갔다. 그녀는 눈으로는 그를 따라갔지만 움직이지는 않았고 너무도 쓸쓸한 표정으로 창가에 서 있어서 그는 다시 돌아가 그녀를 위로해 주고픈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그녀는 은근히 추파를 던지는 여자에서 한없이 연약한 여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아서 유감이에요. 믿지 당연히. 하지만 적어도 환자가 누군지는 얘기를 해줘. 왜 이렇게 급하게 입원시키려고 하는 거야? 특별한 환자라서요. 이해가 안 가는군.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로라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얘기를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로저가 그 환자와 함께 C병동에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 즉시 입원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안 그러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세상에. 로라. 마커스도 의자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두 팔꿈치를 대고 눈을 감고 머리를 움켜쥐더니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로라의 입술에 미소가 언뜻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로라. 당신이 하는 몸짓이요. 신경 쓰지 말아요. 개인적인 거니까. 당신 환자처럼? 바로 그거예요. 마커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이 환자가 일반 병동에 머물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런 판단에 대해 당신의 전문가적 의견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세라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지금 세라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고 당신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내가 해 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로라는 잠시 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세라는 의료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까지 C병동 입원은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잘 알잖아요. 뭐라 할 말이 없군.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아, 이렇게 하죠. 그녀가 심각하게 말했다. 당신 서명이 있는 입원 허가서를 주세요. 내가 내용을 기입해서 C병동으로 직접 갖고 갈게요.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당신 사무실에서 들고 나왔다고 말할게요. 마커스는 깜짝 놀랐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마커스. 난 서류 절차라든가 이 형편없는 병원에서 출세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내 환자들 뿐이에요. 특히 이 환자. 오늘 그를 C병동에 넣지 못하면 당신하고 내가 쌓아온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러지 않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가 내 병동에 있을 거라면 어떤 친구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해줄게요. 나한테 두 시간만 내줘요. 그럼 원하는 건 다 말해줄 테니까. 세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최대한 빨리요. 이번 허가서는 어디 있죠? 그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마커스의 비서는 다행히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고 없었다. 자, 여기. 그가 파일 캐비닛에서 서식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가 어디서 꺼내는지 봤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서식을 책상 위에 놓았다. 서명해줘요, 마커스. 뭐? 아까는 내 서명을 당신이 위조할 거랬잖아. 아니요, 그건 나중에. 허가서에 대해서 변명할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지금 당장은 병동에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 서명을 어떻게 위조해요. 못해요. 싫으면 그냥 X자라도 써넣어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마커스가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지문 전문가라면 쉽... 마커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위조했다고 말하겠다고. 지금 위험한 건 나예요. 자세한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다면 나중에 다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 허가서도 내가 훔쳤다고 말할 거예요.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 당신도 관료가 다 됐네요. 아, 이런. 서명해 줄게. 마커스가 비서의 책상에서 펜을 집었다. 그는 자신의 서명이 있는 이번 허가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로라가 눈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그녀가 조금씩 다가와 그에게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다. 그에게 키스를 하려는 것일까? 그녀의 눈동자가 바삐 움직이며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로라는 그에게 키스하지 않았다. 파트 3의 3장 이어집니다. 로라 힐이 이번 허가서를 황급히 경비에게 건넸다. 경비가 우선 원묻과에 가져가야 한다고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문장을 끝냈기도 전에 그녀는 그건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은 환자를 병실로 데려다 놓는 게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비는 더 말하지 않았다. 로라와 로저와 맥매너스 간호사는 테드를 데리고 병실을 향해 출발했다. 중간에 보안 검문을 두 번 더 거쳐야 했고 휴게실을 지나기도 했는데 휴게실엔 대여섯 명의 환자가 그들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C병동 수간호사 로버트 스콧을 만났다. 스콧은 로저에게 친절했다. 스콧은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한 뒤 병실은 준비되어 있다고 지체 없이 알려주었다. 그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닥터 힐과 병동 책임자인 닥터 그랜트가 규정을 조금 어기기로 자기들끼리 합의했다면 그가 막고 나설 이유는 없었다. 병실은 현대식이었다. 방마다 한쪽 면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다. 문은 원격 조정이나 비밀번호 입력으로 열렸다. 스콧이 카드 꽂는 곳에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부드럽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로라가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저와 맥매너스가 테드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다. 마을 편자가 그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로라는 허리를 굽히고 편자를 집어든 후 잠깐 생각하다가 테드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진정제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는 그 쇠부채의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감아줄 수 있었다. 잠깐만 둘이 있게 해줘. 로저와 맥매너스는 불안한 듯 서로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지시에 따랐다. 테드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손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 것이다. 두 간호사는 복도에 있는 스콧에게 합류했다. 스콧은 병실의 유리벽을 뚫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닥터 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그의 책임이었고 사실 이 환자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그가 약에 취한 척 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자마자 의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할 수도 있다. 이 병동에는 경계심을 약간만 늦춰도 달려들어 그런 짓을 아니 그보다 더한 짓도 할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유리벽 반대쪽에서는 로라가 테드에게 다가갔다. 매일 얘기해요. 쉬려고 애써 봐요. 여기서는 정말 괜찮을 거예요. 테드의 눈은 아직도 반쯤 감겨 있었고 초점이 없었다. 로라가 돌아서서 방을 나가자 그가 고개를 약간 들고 그녀가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중에 맥매너스가 돌아와서 다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테드를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혔다. 테드는 옆으로 누웠다. 침대는 비교적 편안했다. 그는 밤에 여러 번 깼고 혼란스러웠다. 침대에서 보니 어두운 복도와 그 너머에 있는 방이 보였다. 그 방 안에서는 50살가량의 남자가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로 테드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4장입니다. 테드는 두 손 손바닥으로 유리벽을 또 한 번 쾅쾅 두드렸다. 린치가 자기 집 현관문을 그렇게 심하게 두드렸던 것이 기억났다. 그가 돌아섰다. 말편자가 침대 위에 있었다. 좋아하는 테드 베어를 꼭 끌어안고 자는 아이처럼 편자를 쥐고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방탄유리가 틀림없는 유리를 편자를 이용해서 깰 수는 없지만 그걸 들고 유리를 치거나 비명을 지름으로써 더 큰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침대로 가서 편자를 가져와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하려는 순간 복도 건너 맞은편 방에 있는 남자가 줄곧 침대에 앉아서 책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던 그 남자가 고개를 약간 들고 말했다. 그래, 벗자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둘 사이에 유리벽 두 개가 가로막혀 있어서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어이구, 말을 할 줄 아는 거네. 테드가 말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 이웃 남자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테드를 철저히 무시했었다. 15분 후에 간호사들이 올 거야. 남자가 아까와 똑같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테드가 지난밤에 보았던 증오심에 일그러진 얼굴로 유리 뒤에 서있던 남자의 모습이 나쁜 꿈이 되살아나듯 테드를 공격했다. 저렇게 평온하고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은 모습은 지난밤과는 지극히 대조적이었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히끗히끗해지기 시작한 짧은 머리 깔끔하게 정리된 턱수염이 있는 잘생긴 남자였다. 세상에서 가장 악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 15분? 그걸 어떻게 알아? 남자는 책을 한 손으로 들고 자유로운 팔을 쭉 뻗었다. 회색 환자복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시계가 보였다. 시계를 볼 수 있거든. 우와 대단한데? 7시가 세면 시간이야. 간호사들이 오기 전에 이 챕터를 끝내고 싶었는데 자네가 아침 대화를 그렇게 요란하게 할 줄은 몰랐지. 그가 책을 옆으로 치웠다. 난 마이크 도슨이야. 세면 시간이 7시라고? 아 난 오줌마려운데 이놈의 침실에는 어째 화장실도 없어? 마이크가 껄껄껄 웃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여길 침실이라고 불러서. 진짜 침실은 이 건물의 다른 쪽에 있어. 여긴 우리가 못된 짓을 저지르면 끌려오는 곳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또 다른 유리 감옥에서 땅딸막하고 머리가 벗어진 남자가 테드를 흘끔흘끔 훔쳐보고 있었다. 테드가 바라보자 그는 뒤로 물러섰다. 아 난 테드야. 라벤더에 온 걸 환영해 테드. 그리고 걱정하지 마. 못된 짓을 저질러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밤이 되면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 당신은 여기 없었어? 응. 와보니 자넨 벌써 누워있더군. 닥터 힐을 알아? 도스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하지만 그 여자 여긴 자주 안 와. 주로 본관에서 머물지. 오늘은 올 거야. 분명히.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겠지. 테드는 말편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깐 망설인 후 침대로 다시 던졌다. 그게 뭐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기념품.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 근데 충고 하나 해줄까. 너무 자랑하고 다니지는 마. 저쪽 사람들이 그게 자네한테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게 그들에게도 중요해질 거야. 여기 돌아가는 방식이 그래. 그걸 잃으면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이 잘 아는 게 있다면 그런 물건을 숨겨둔 장소를 찾아내는 방법이야. 마이크 도슨이 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키더니 손가락을 돌려 동그라미를 그렸다. 어. 명심할게. 중요해서는 아니고. 난 저쪽 사람들을 알아나갈 계획이 없어. 오늘 여길 나갈 거거든. 마이크가 일어섰다. 침대 옆에서 팔과 다리를 쫙 벌리고 스트레칭을 했고 등을 한껏 젖혔다. 그러고는 하품을 하면서 유리벽 앞으로 다가왔다. 전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다. 도슨은 테드가 그날 밤 꿈에서 본 남자 같았다. 여길 떠날 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테드. 그가 잠옷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파트 3 5장입니다. 7시 정각에 간호사 두 명이 나타났다. 문이 열렸고 환자들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테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리벽을 쾅쾅 두드리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웃 환자들이 그를 흥미롭게 보며 지나갔고 그 중에는 땅딸막한 대머리 남자도 있었다. 그 남자만 유일하게 손발에 족쇄를 차고 있었다. 도슨은 테드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테드는 고요 속에 혼자 남았다. 어쩌면 그들은 그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기를 바라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침대에 앉아 구겨진 시트에서 말편자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가득 찬 방광과 고함치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영원같은 시간을 기다렸다. 테드가 침대에 벌러덩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테드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누구세요? 앨리스 맥매너스예요. 당신이 씨병동에 머무는 동안 당신을 담당하는 간호사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테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녀가 족쇄를 들어보였다. 닥터 힐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러 오실 거예요. 그렇게 전해달랬어요. 나중에 언젠데요? 그야 나도 모르죠. 테드가 유리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착오가 있어요. 앨리스. 앨리스 맞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날 잡아다가 이리로 데려다 놨어요. 내 동의 없이. 아내와 딸들이 오늘 여행해서 돌아오는데 어서 여길 나가야 해요. 맥매너스가 허리를 굽히고 족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문 옆 계기판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허리에 사슬로 연결되어 있던 열쇠로 잠긴 문을 열었다. 복도 맞은편 끝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리치자 맥매너스는 그 방향을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렸다. 닥터 힐이 오늘 상담하신대요. 아마도 오늘 오후가 되겠네요. 테드가 입을 열었다. 그 전에 와야... 잠깐만요. 맥매너스가 끼어들었다.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아요. 그러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고 당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은 화장실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엔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고요. 서너 시간 후에는 힐 박사가 보러 올 거니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때 해요. 괜히 나한테 입 아프게 말하지 말고.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복도 끝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잠긴 문 앞에 이르자 맥매너스가 테드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들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휴게실에는 꺼져 있는 TV 한 대와 테이블 몇 개가 있고 책이며 메모가 붙은 상자들이 있는 책장도 몇 개 있었다. 화분도 두 그루 있고 네 개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서 상당히 아늑하게 느껴졌다. 다들 어디 갔어요? 맥매너스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아침 식사하고 있죠. 테드는 책장을 보고 있었다. 아 방에 뭘 놔두고 왔는데 갑자기 그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걱정 말아요. 돌아가면 거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테드는 라벤더에서는 물건이 참으로 쉽게 사라진다던 마이크 도슨의 말이 떠올랐다. 그들은 샤워장으로 들어갔다. 녹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그들을 맞아들였고 테드에게 수건 한 장과 갈아입을 옷을 주었다. 맥매너스는 샤워칸막이의 낮은 벽 위로 테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나무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딜 가나 날 따라다녀야 해요? 맥매너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테드는 차분히 옷을 벗어서 잘 갠 다음 나무벤치 위 갈아입을 깨끗한 옷 옆에 놓았다. 그러고는 칸을 골라 들어가 물을 틀었다. 수온이 딱 적당했다. 로저가 당신과 함께 일해요? 얼굴로 쏟아지는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테드가 물었다. 네, 좀 있다가 들릴 거예요. 그가 며칠간 나를 감시했는데 맥매너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드가 비누치를 시작했다. 그는 간호사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몰랐죠. 안 그래요? 뭘 몰라요? 로저가 나를 미행했다는 사실 두 번이나 나한테 들켰죠. 내 집에도 다녀갔을 거예요. 이번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를 고소할 충분한 사유가 되죠. 테드가 말을 이었다. 내 변호사들이 좋아할 거예요. 난 내 권리를 알고 있고 나를 약에 취하게 만들어 한밤중에 여기로 끌어다 놓은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 내가 닥터 힐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 앞에서 직접 얘기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무 말 안 할 작정인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려진 지시사항은 처음 몇 시간 동안 당신을 잘 지켜보라는 게 전부였어요. 개인적인 지시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어느 환자한테나 이렇게 해요. 우린 난 환자가 아닌데 마음대로 생각해요. 우린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모두를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근데 변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인다는 건 그들이 익숙한 세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죠. 이제 아침 먹으러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벽에 흥미로운 샴푸통이 붙어있었다. 반구체의 통이 벽에 박혀있어서 분해하기도 힘들 것 같고 집어던져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불가능할 것 같았다. 테드가 통을 누르자 분홍색 샴푸가 가느다란 줄기처럼 흘러나왔다. 이미 맞은편 방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죠. 테드는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문지르며 말했다. 누구요? 도슨! 아, 그 사람은 여기 있은 지 10년도 넘었어요. 도슨하고 친하게 지내면 다른 환자들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 있을 것처럼 말하는군요! 테드가 물을 껐다. 그는 재빨리 벤치로 걸어가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그들이 날 계속 여기 가둬놓을 거라고 확신하죠? 안 그래요?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좋아요! 테드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다 입고 나서 벤치에 앉았다. 맥매너스는 5미터쯤 떨어져 있는 다른 벤치에 앉아있었다. 준비됐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근데 이건 어쩌죠? 테드가 벗은 옷을 가리켰다. 맥매너스가 빈 세탁물 바구니를 가리켰다. 샤워장을 나온 후 테드는 맥매너스에게 말편자를 가지러 자기 방부터 먼저 들르자고 요청했다. 테드가 휴게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중단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놀람과 불신이 떠올랐다. TV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자만이 이런 긴장감을 무시하고 우스갯소리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다. C병동 수간호사인 로버트 스콧이 테드를 다른 환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런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건 딱 질색이라고 환자들에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맥매너스는 옆방에서 철막유리를 단 창문을 통해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옆에 간호사가 한 명 더 있었다. 휴게실의 환자들은 보기에도 명확히 구분되는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가장 큰 집단으로 TV 주위에 모여 있었다. 다른 두 집단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집단은 체스를, 다른 집단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환자는 마이크 도슨 뿐이었는데 넓은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테드를 보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더니 곧바로 책 읽기에 몰두했다. 마치 테드가 거기 없는 것처럼. 테드는 방 중앙으로 걸어갔다. 체스하는 사람들 옆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게 좋은 생각인지 확신이 없었다. 환자들이 관심을 테드에게서 딴 데로 돌리자 소음의 데시벨이 다시 올라갔다. 카드 게임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말했고 TV 시청자들은 질문에 동시에 소리쳐 대답하거나 서로 입씨름을 버리기도 했다. 테드는 책장으로 가서 책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체스하는 사람들과 훈수꾼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들과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잠깐 체스보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게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일반적인 오프닝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그는 소설 제목들을 읽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게임의 수를 쭉 읽었다. 흙, 흙이 이겼다. 카드 게임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키가 크고 산만해 보이는 남자가 테드가 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테드를 가리키자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한동안 그를 물끄러미 보면서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다가 게임으로 다시 돌아갔다. 20분쯤 후 테드가 방에서 보았던 땅딸막한 남자가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레스터였다. 땅딸막한 남자가 다른 환자와 함께 정원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족쇄를 차고 있지 않았고 휴게실에서 테드를 보자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다. 저 자식이 내 장비를 훔쳐갔어. 그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테드가 돌아보았을 때 레스터가 방을 가로질러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마이크 도슨이 창가 구석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를 가로막았다. 작은 부속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동요했다. 일부 환자들은 신나게 웃으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싸움을 부추켰다. 레스터는 같은 비난을 계속 반복하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지만 테드에게 다가올 수는 없었다. 마이크가 레스터와 테드 사이에 끼어들어 딱 버티고 서 있었고 레스터를 막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무도 네 것을 훔치지 않았어 레스터. 마이크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 레스터의 머리는 벌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힘줄이 돋아났다. 그는 두 팔을 마구 휘저었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복징 선수처럼 뛰었다. 맥매너스와 함께 있던 간호사가 돌아서서 부속실을 나와 지친 모습으로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환자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바이킹족처럼 거구였고 그 작은 남자가 아무리 미쳐날뛰어도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마이크 도슨이었다. 진정해. 마이크가 명령했다. 저 자식이 어젯밤에 들어왔어. 레스터가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말했다. 내가 봤어. 저 자식이 내 장비를 훔쳐가서 이젠 난 통신할 방법이 없다고. 테드는 모두의 눈이 자기에게 쏠린 것을 느끼면서 책상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말편자를 만진 것은 아마도 훔쳤다라는 말 때문이었을 것이다. 레스터가 그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폭발했다. 저기 저 주머니 안 있어. 확인해봐. 간호사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마이크가 레스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다. 아무도 네 장비 가져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 책 좀 읽자. 힘든 일 겪고 싶지는 않겠지. 위협이 효과를 발휘했다. 레스터는 계속 꿈틸거렸지만 그건 신경발작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마이크 장비가 없으면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 그들이 내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알면서. 난 관심 없어. 그게 그렇게 필요하면 밀레니엄 펠콘다로 와서 가져가라고 해. 그리고 자는 정원으로 돌아가.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 알았어? 레스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분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낙담한 채 자리를 떴다. 마이크가 간호사를 향해 싱긋 웃으면서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고는 테드에게 눈을 찡긋하더니 창가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테드는 채스 게임이 거의 끝나가며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백을 쥔 사람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그는 마치 염력으로 말을 움직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들이 놓인 상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상대는 긴장을 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체스보드에서 눈을 들어 몇 명 안 되는 구경꾼들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았다. 테드가 곁에 있는 것이 거슬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빨리 좀 해 스케치. 온종일 기다리게 하는구만. 스쿼트한테 말해서 이중시계라도 갖다 달라고 할까봐. 스케치 기다리면서 딴 친구들하고도 한 판 더 두게. 아직도 게임의 열중에 있던 스케치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기술이 좀 있는 상대를 만나면 그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겠다고 테드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트를 F5에서 H6으로 옮기면 희망이 생길 수도 있었다. 훈수를 두던 세 명 중 한 명이 더 못 참고 참견을 시작했다. 자네가 이겼지 로로. 그가 주먹 쥔 한 손으로 다른 손 손바닥을 때렸다. 코가 바리처럼 납작해지겠는데 스케치. 입 좀 닥쳐. 다른 구경꾼이 말했다. 말을 움직이는 법도 모르면서. 이건 체스야. 알아? 빈축을 산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유쾌하게 웃었다. 아직도 체스보드에 집중해 있던 스케치는 마침내 말을 움직이려고 무릎에 놓인 손을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F5에 있는 나이트를 만졌다. 그 나이트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다. H6으로 움직이면 신랏같은 희망이 생길 것이고 H4로 가면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것이다. 그는 H4를 택했다. 넌 내 적수가 못돼 스케치. 테드는 자리를 떴다. 로라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테드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이크 도슨이 책을 내려놓고 자신을 보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잘하는 일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지만 테드는 그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레스터를 막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자넨 알고 있었지. 나이트가 H4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마이크가 테드를 놀라게 했다. 그 순간 테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가 곧 무슨 말인지 깨닫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응. 어렸을 때 재수 좀 했어. 나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언제 한 게임 할까? 마이크가 테드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지. 테드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깐만. 마이크가 그를 물끄러미 보았다. 같이 가자. 레스터가 아직 밖에 있을 거야. 그때서야 테드는 휴게실이 다시 한번 고요해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TV 진행자를 제외한 모두가 마이크 도슨과 그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 같았다. 테드는 아까 샤워할 때 맥매너스 간호사가 한 말이 기억났다. 도슨과 친하게 지내면 다른 환자들하고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화단과 잎이 무성한 나무들과 숲길이 있는 정원은 아주 넓었고 하루 중 이때쯤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환자들 서너 명만이 고독을 즐기고 있었다. 레스터는 농구 코트 구석에 모여있는 소규모 집단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몇 명은 벤치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 있었다. 마이크와 테드가 정원으로 나오자 그들이 즉시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가 여기 왜 와있는지 모르는 거지? 마이크가 물었다. 테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마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다. 전날 밤 광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그를 보지 못했다면 그가 라벤더에 왜 와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당신과 마찬가지지 뭐. 당신도 여기 있잖아. 테드는 생각했다. 그들은 커다란 소나무 밑에 있는 외따로 떨어진 벤치로 걸어갔다. 안 그래. 자리에 앉은 후 마이크가 대답을 강요했다. 어 모르는 건 아니고 테드가 어느 정도 체념하면서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닥터 힐한테 치료를 받아왔어. 내가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에 걸렸거든. 주치의가 상담 치료를 받으면 뇌종양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시작했어. 객관적으로 말해서 주치의의 생각이 옳았어. 닥터 힐하고 상담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지. 근데 이젠 닥터 힐이 너무 앞서 가버렸어. 레스터와 그의 친구들은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다. 공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쿵쿵 튀었다. 자네 의사와는 상관없이 닥터 힐이 자네를 여기 집어넣은 거야? 응. 마이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 한갑을 꺼냈다. 그가 한 개비를 내밀었지만 테드는 거절했다. 나도 예전에는 담배 안 피웠어. 마이크가 도금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그는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았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를 관찰하며 아리송한 말을 덧붙였다. 때로는 내가 지금의 나를 예전의 나와 분리시키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테드는 아직도 라이터를 보고 있었다. 마이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믿게 만들수록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의 내 삶은 꽤 평화로워. 나를 고문하는 건 밤이지.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간호사들이 말 안 해줬어. 테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이크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이 침울해진 것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보였다. 제일 친한 친구의 가족을 죽였어. 멀리 농구장에서 농구공이 쿵쿵 튀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깊이 평들어 있었어. 마이크가 말을 이었다. 이제 그는 어깨가 축 처지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두 팔뚝을 무릎에 댄 채 땅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기서 대규모의 탈옥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병원 측이 나를 내보내준다고 해도 난 퇴원을 거부할 거야. 친구의 딸이 살아남았어. 내가 나무에 목 매달아 죽어도 그 아이의 원한은 풀리지 않겠지. 너무 쉬운 해결법이고. 테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이거 알아. 미친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대신 이런 정신병원에 가두겠지. 하지만 너의 일부는 항상 책임이 있는 거야. 다른 일부를 막지 못한 책임. 너의 일부는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테드의 머릿속에는 웬델이 떠올랐다. 버려진 공장의 지하실에서 보았던 웬델. 여기 네 머릿속에 정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마이크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를 평화롭게 두지 않은 과거의 세세한 일들을 떠올리는 게 분명했다. 그는 관자놀이를 만지면서 눈을 크게 뜨고 테드를 노려보았다. 마음은 마술 상자야. 속임수가 가득하지. 우리에게 경고할 방법을 항상 찾아내.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시할 방법. 문을 제시할 방법을. 문을 열어.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이건 테드의 귀에 들리는 환청입니다. 테드는 시야를 가린 소나무를 보면서 마이크 도슨의 몸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마이크가 미소지었다. 또다시 보게 된 친절하고 도와주는 사람의 표정. 어쩌면 자네 말대로 내일은 자네가 여기 없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일도 이 벤치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모두 조만간 그 문을 열어야 돼. 네.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이제 3부 파트 3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6장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마이크 도슨이라는 친구 굉장히 매력적이죠. 너무나 철학적인 대사를 하고 있었네요.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낭독해 드리고요.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을 죽여라. 3부 7장입니다. 로라는 평가실에서 테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드는 손이 묶인 채 평가실 밖에 서서 맥매너스 간호사가 방 열쇠를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려 있어요.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테드는 누구의 목소린지 금방 알아차렸다. 로라는 열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옆에 앉은 로저는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냉정한 표정이어서 마치 심각함의 화신 같았다. 닥터 힐, 드디어 만나는군요. 테드가 말했다. 계속 로라라고 불러도 돼요. 로라, 그렇지 물론. 어젯밤에 나를 이 힐튼 호텔에서 묵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주 관대한 사람이더군요, 당신. 맥매너스가 닥터 힐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그를 데려갔다. 테드는 의자에 앉기 전에 두 손목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들어보였다. 앉아요, 테드. 쇠사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드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볼 것이 많아 그런 건 아니지만 칙칙하고 우울한 초록색의 벽 타일. 그들 앞에 있는 포마이커 상판을 깐 테이블. 모든 그림자를 없애버린 여섯 개의 형광등. 짙은색 유리로 된 창문. 그 창문 뒤에서는 틀림없이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 중일 것이다. 테드는 맥매너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언가 신호를 하고 떠나는 것을 이 창문에 반사된 모습으로 보았다. 기분이 어때요, 테드? 음, 아니, 아니. 기분이 어때요, 테드? 어쩌고 하는 건 이제 그만해요. 기분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 로라는 몇 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앞에 놓인 서류처를 펼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음, 그건 곧 설명할게요. 그 전에 먼저 내가 알아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로저하고 난 당신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는 빼고 뭘 알고 싶은데요. 로라가 심호흡을 했다. 아, 어제 당신이 로저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라벤더 메모리얼에 가둘 거라고 당신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도 했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거기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말 그대로니까요. 테드는 사슬에 묶인 두 손을 다시 보여주었다. 누가 말해줬죠? 누가 말해줬느냐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게 사실인데도 웬델 침묵 테드는 버려진 공장의 창고에서 웬델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라벤더 메모리얼 정신병원에 자네를 가둘 거야. 그녀에겐 그럴만한 힘이 있어. 그만해요, 로라. 이젠 당신이 얘기할 차례예요. 로라와 로저가 눈길을 교환했는데 테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에 놓인 서류처를 펼쳤다. 그러고는 예전에 린치가 테드의 거실에서 그랬듯이 그가 볼 수 있도록 서류처를 반대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이번 서류처를 범죄자 정보가 아니라 테드의 뇌를 찍은 MRI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의 주치의 닥터 카마이클이 자기 진료실에서 보여준 사진들이었다. 사진마다 한쪽 구석에 그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테드는 다른 부분보다 약간 진하게 나온 부분을 가리켰다. 로라가 몸을 돌려 짙은 색 창문을 보며 순짓을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테드. 카마이클이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나쁜 소식이 있는 것처럼 슬프거나 회환에 젖은 표정으로 서있었다. 카마이클도 이 일에 관련이 돼 있구나. 닥터 힐의 말이 맞아요. 그가 여전히 문간에 서서 말했다. 카마이클이 천천히 들어와 테이블을 돌아 자리에 앉았다. 이제 3대 1이었다. 카마이클, 로라, 로저, 그리고 테드. 닥터 카마이클에게 라벤더로 와서 직접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로라가 설명했다. 카마이클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종양은 없었습니다. 처음 사진들이 나왔을 때 당신의 두뇌는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두통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 이제까지 당신이 앓은 모든 질병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원인을 찾아보자고 말했죠. 그랬더니 당신이 마구 화를 냈어요. 다시 MRI를 찍어보자고 하니까 비로소 진정했고요. 난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당신의 뇌에는 종양의 흔적은 없었고 다음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테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닥터가 말한 거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로라가 물었다. 검사 결과를 바꿨군. 저 사진들이 정말 내 뇌를 찍은 거라는 건 어떻게 알죠? 죄송합니다. 카마이클이 사과했다. 그럼 두통은 어떻게 된 거죠? 혼란의 시기는? 테드는 처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내비쳤다. 어쩌면 종양이 작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MRI가 찍을 수 없는 곳에 있거나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날 속이려 하지 말아요. 우린 당신을 돕기 위해 치료를 계속 할 거 나를 돕는다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로라. 지난 두세 번의 상담은 내가 상담을 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일이 계획대로 됐다면 난 지금 내 집 서재에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죽어있겠죠. 테드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하!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군. 그 빌어먹을 린치만 없었다면 난 이미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권총을 만들어 관자놀이에 댔다. 그러고는 빵! 하고 소리를 냈다. 의사들이 서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죠? 날 미친놈 취급하지 말고! 테드는 인내심을 잃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둥그렇게 원을 만들며 서성이는 그를 지켜보았다. 도무지 믿어져야 말이지! 테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리놀륨 바닥을 노려보면서 서성이었다. 말편자 가지고 있어요? 테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바지 주머니를 열심히 더듬었다. 딱딱한 말편자 모양이 거기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자를 꺼내들고 영험한 부적을 보듯 바라보았다. 기억하죠? 나한테 말편자 얘기했던 거? 체스를 가르쳐준 밀러 선생님에 대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카파블랑카와 알레인의 경기에 대해서요. 어느 순간인가 로저가 테드에게 다가와 의자로 데리고 가서 앉혔다. 테드는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아직도 말편자를 보고 있었다. 웬데레 집 근처에서 발견한 거예요? 테드가 말했다. 이 굽은 철조각에 놀라고 매료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테드, 나 좀 봐요. 로라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규칙이 엄격한 곳이에요. 그 말편자 같은 둔탁한 금속물체를 지니는 건 규정 위반이죠. 하지만 그걸 갖고 있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편자에 집중하고 밀러 선생님과 체스를 생각해요. 알겠어요? 좋았던 옛 시절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거예요. 로라가 기뻐하며 말했다. 좋았던 옛 시절을 생각해요. 네? 테드가 분노 발작을 일으킨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편자에서 고개를 돌렸다. 말편자는 그의 한쪽 무릎에 놓여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게 홀리 때문이었나요? 홀리는 린치와 바람을 피웠어요. 웬델이 아니라 린치하고 사진 봤어요. 식당에서 찍힌 사진.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요, 테드. 당신이 왜 자살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곧 알아낼 거예요. 테드는 야단 맞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때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것처럼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로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극심한 공포가 어려있었다. 홀리와 애들은 괜찮아요? 잘 있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홀리의 부모님 댁에요.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돼 있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로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처를 덮었다. 닥터 카마이클은 할 일이 있어 먼저 가겠다면서 나가는 길에 테드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다음에 한번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좋은 곳에서 관리받고 있으니 건강하게 요양 잘 하라고도 했다. 테드의 눈 속에서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모든 기억은 모조로라. 나중에 얘기해요. 유감스럽게도 내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진 않아요. 지금으로선 당신한테 과한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말한 모든 걸 이해하고 따라줘야 해요. 내일 모레 올게요. 그때 얘기해요. 다음번엔 예전 상담때처럼 우리 둘만 있을 거예요. 로라가 정답게 미소 지었다. 홀리가 나를 여기에 가둔 건가요? 바보 취급하지 말아요. 여기 입원시키려면 홀리의 동의가 필요했을 텐데 홀리도 알아요? 내가 서재에서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몰라요. 아, 다행이군요. 당신 여기서 며칠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은 이해하죠? 그런 것 같군요. 아니, 이해 못하지. 그래도 동조하는 척해야지 별 수 없어. 모든 것이 웬델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 너한테 정직했던 사람은, 너한테 진짜 증거를 보여준 사람은 웬델밖에 없었어. 오늘 밤에는 1인 안정실에서 자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일반실에서 지내게 해줄게요. 거기선 훨씬 더 편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맥매너스 말로는 도슨하고 잘 지낸다던데.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잘 지낸다는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군요. 정원에서 만나 잠시 얘기했어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말해주더군요. 그게 전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한테서 평생 들은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드러낸 거예요, 당신은. 단 하루 만에. 테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광적인 살인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8장 늦은 밤. 격리병동 복도에서는 말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다. 테드는 두 팔로 팔베개를 하고 침상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병원을 나가야겠다는 열망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로라가 전적으로 솔직했는지 아니면 숨기는 게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미지의 일들이 너무 많았다. 뇌종양은 정말 그가 상상한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단편적인 현실이 공존했다. 그 중 하나에서는 그가 웬대를 죽였다. 다른 하나에서는 웬대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분홍색 장난감 성에서. 분명 해결할 문제가 많았다. 그걸 왜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블레인을 잊지마. 넌 그의 집에 숨어서 그를 기다렸어. 그가 널 발견했지만 한 번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그를 살해했지. 잠을 좀 자고 나서 이런 일들을 차분히 곱씹어봐야 했다. 가슴에 놓인 말편자의 묵직함에서 테드는 위안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다. 그러나 곧 다시 눈을 떴다. 침대 가장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그러는 바람에 말편자가 가슴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종소리 같은 땡그랑 소리가 고요한 병동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복도 저 끝에 있는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쉿 소리를 냈다. 테드는 유리벽으로 다가갔다. 맞은편 마이크 도슨의 방 옆방에서 레스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도 안 자 레스터. 빨리 자. 테드가 핀잔을 주자 대머리 환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마이크 자. 이번에도 누가 쉿 소리를 냈다. 입 닥쳐 바보야. 어두운 복도 저 아래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마이크의 방.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에 불이 들어왔다. 마이크가 일어섰다. 그도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소리 좀 낮춰. 그가 충고했다.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잤어. 마이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불면증이 있어. 그래서 대답은 아니다야.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 물어봐. 휴게실에 있는 체스 세트 말이야. 꽤 새것처럼 보이던데. 특히 둘둘 많은 체스보드. 음. 6개월쯤 전에 갖다 놓은 것 같던데. 2년 전에는 다른 체스보드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6개월 전. 그가 카마이클에게 첫 진료를 받기도 전이다. 테드는 그 체스보드가 자기를 위해서 구비된 거라고 확신했다. 그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데 체스 세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는 아직도 바닥에 놓여있는 말편자를 바라보았다. 닥터 힐이 갔다 놨어? 테드가 물었다. 모르겠어. 물어볼게 그거야. 과연 너무 중요해서 아침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웠겠군. 마이크는 다시 눕더니 불을 꺼버렸다. 잠시 후 테드도 침상에 누웠다. 그러나 지금 그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체스 세트는 그를 위해 마련되어 있었다. 6개월 전부터. 9장. 다음날 아침 맥매너스 간호사가 테드를 새 병실로 데려갔다. 새 병실은 C병동 2층에 있었다. 그들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 그곳으로 향했다. 유리벽이 늘어서 있고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격리병동 복도와는 딴판이었다. 테드는 지급받은 회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젠 손과 발이 묶여있지 않았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연문에서 스케치가 테드가 전날 체스 게임을 구경할 때 지고 있던 그 남자 스케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충고 하나 하죠. 그들이 복도 끝에 이르기 전에 맥매너스가 말했다. 이걸 기회로 삼아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충고 같았다. 테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간호사가 한 말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지난 이틀 밤을 보낸 허름한 침상과는 달리 이곳은 그야말로 힐튼 호텔 객실 같았다. 그는 로라에게 했던 농담이 생각나 미소를 지었다. 방은 컸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호사스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침대가 두 개 있었고 침대 옆에는 책상과 작은 책꽂이가 있었다. 화장실 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공간의 절반은 새 루메이트인 마이크 도슨의 공간이었는데 책과 신문 스크랩과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을 나름 아늑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맥매너스는 마이크가 지난 수년 동안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해줬다. 시트가 덮여있지 않은 매트리스 위에 검은색 마커로 테드의 이름이 적힌 판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훌륭하군. 벌써 네 물건을 갖다 놨네. 내 물건? 맥매너스가 떠나고 테드 혼자 남았다. 그는 도슨의 안정되고 다채로운 세계와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알 수 없는 판지 상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자신의 세계를 나누고 있는 상상의 경계선을 따라 창가로 걸어갔다. 정사각형의 햇빛이 그들의 너무나 다른 우주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햇빛 차에 눈이 부셔서 실론으로 바라보자 농구 코트와 정원 속 가로수길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안 그는 산책에 나선 환자들이 걸어가는 불규칙한 길들을 눈으로 따라가 보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 룸메이트의 소지품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포스터판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신문 스크랩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곳으로 한 발 내디디다가 멈춰 섰다. 그러고는 화장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마이크 도슨? 왜? 문 반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 테드야. 간호사들이 여기 내 침대 위에 놔둔 상자에 테이프를 잘라야 하는데 펜이나 뭐 그런 뾰족한 게 필요해서 자네 책상에서 가져가도 될까? 침묵 마, 마이크? 빌어먹을. 가져가라고 가져가. 똥 누면서 평화롭게 책 좀 읽자. 어, 미안해. 무반응 마이크 도슨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못된 사람이 아니었다. 테드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기사의 제목이 눈에 다 들어왔다. 안드레아 그린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테드는 펜을 쥐고 자기 자리로 갔다. 그 순간 마이크가 화장실에서 나왔다면 딱 좋은 출발을 한 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는 펜 끝으로 판지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자른 후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에는 깔끔하게 객힌 옷 몇 벌과 몇 권의 책, 밀봉된 비닐봉지 여러 개, 너무나 눈에 익은 테이블 램프가 있었고 분홍색 촉수가 꿈틀거리다가 사라졌다. 테드는 움찔했다. 뚜껑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마이크의 침대에 부딪혀 쿵 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상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자 안에서 물건들과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테드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촉수가 아니었다. 주머니 뒤의 분홍색 꼬리였다. 그는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주머니 질을 보는 건 악몽에나 나오는 일이어야 하는데... 확실해? 아설로 미차오디의 집에서도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어? 바로 그때 마이크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상자 속에 뭐가 있어? 마이크가 상자 쪽으로 걸어가면서 물었다. 상자를 만지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꿨다. 테드가 말했다. 상자가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다. 마이크는 재빨리 뚜껑 하나를 열었지만 상자와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살짝 끌고 와 손을 넣어 램프를 꺼냈다. 그 다음에는 비닐봉지. 그 다음에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꼬리를 봤어! 상자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마이크는 한쪽 눈을 지켜뜨고 테드를 바라보았다. 테드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정말이야! 그 안에! 마이크가 한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뭘 봤어? 아무것도! 뭘 봤어? 테드는 곰곰이 생각했다. 주머니 쥐를 봤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상상이었나봐. 오늘 처음 본 거야? 그 질문이 테드를 놀라게 했다. 무슨 뜻이야? 단순한 질문이잖아. 어, 어. 테드가 말했다. 마이크가 턱을 비볐다. 어, 주머니 쥐라. 그가 생각에 잠겼다. 왜 그래? 자네도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왜? 아니. 하지만 점심 먹고 나서 이 주머니 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줘봐. 마이크의 얼굴에서 불가사의한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침대에 던져 놓았던 책을 집어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테드는 생선 커틀릭과 완두콩을 담은 점심 식사 쟁반을 들고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씨병동 식당은 그리 넓지 않아서 그가 바라던 것만큼 조용하지는 않았다. 옆 테이블에 있는 환자 네 명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다. 테드가 지금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자 그들은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사실 그는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자신이 라벤더에 머물게 된 것을 너무 빨리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갇혀 있을 필요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은가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마음은 마구 섞인 퍼즐 같았다. 잊지도 않은 종양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 심지어 다른 두 명을 살해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를 씨병동에 가둔 건가? 그는 살인자인가? 도슨처럼?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있어서 그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생각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는 홀리나 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싸울 힘도 없었다. 물론 가족이 보고 싶었다. 특히 신디와 나디니. 딸들 생각을 하면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딸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홀리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머리에 종양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면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누군가가 또 말을 걸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아까 방에서 있은 사건 때문에 심란했다. 그런 일이 언제쯤 끝날까? 그는 상자 속에서 주머니 쥐를 분명히 보았고 마이크가 그에게 관심을 보일 때까지 상자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사라졌다. 로비 차우드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그 해로운 동물이 타이어 그네 안에 숨어 있었다. 그 역겨운 동물을 볼 때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꿈을 꾼 것이거나 환영을 본 거라는 결론만 나왔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생각하란 말인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남은 생선을 체념한 듯 바라보다가 부러진 나이프를 보았다. 테드가 막 일어서려는데 레스터가 호련히 나타나 그의 옆에 앉았다. 전처럼 흥분한 것 같지는 않았다. 자네가 내 장비 훔치지 않았다는 거 알아? 레스터가 회유하듯 말했다. 찾았어! 관심 없어. 레스터의 눈은 골룸의 눈처럼 크고 교활했고 테드가 볼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저 툭 튀어나온 눈에 부러진 나이프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 어젯밤에 자네하고 도슨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레스터가 말을 계속했다. 체스 세트에 대해서 물었잖아. 테드는 일어나다가 다시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도슨한테 그들이 언제 체스 세트를 갖다 놨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도슨이 6개월 전이라고 했고. 마이크가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나? 사실이야? 레스터가 턱을 비볐다. 마음속으로 이해 타산을 맞춰보는 것 같았다. 응, 사실이야. 하지만 난 누가 그걸 가져왔는지 알지. 누군데? 그게 사실… 누구냐고? 테드가 레스터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환자 몇 명이 돌아보았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수간호사 로버트 스콧이 고개를 들고 그들을 주시했다. 잠시 후 테드는 손을 놓고 사이좋게 대화하는 중이었다는 듯한 몸짓을 했다. 누구냐니까, 레스터? 테드가 다시 물었다. 전날 과시했던 야단스러운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땅딸막한 남자는 테드의 눈에서 뭔가를 본 것이 틀림없다. 닥터 힐이었어. 어느 날 닥터 힐과 흑인 남자 간호사가 와서 스콧한테 건네주고 갔어. 내가 봤어. 테드는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어. 그때 자넨 어디 있었는데? 복도에. 그들이 복도에서 그걸 스콧한테 줬어. 모두 볼 수 있는 데서. 사실 모두가 본 건 아니야. 거기에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신경도 안 썼어. 닥터 힐은 여기 자주 오는 편이 아닌데. 올 땐 항상 그 간호사랑 함께 오더라고. 이름이 로저라는 것 같던데. 닥터 힐이 스콧한테 체스 세트를 줬어. 물론 처음엔 난 그게 체스 세트인지도 몰랐지. 스콧을 따라서 휴게실에 갔더니 선반 위 다른 게임판들 옆에 놓더라고. 그리고 그게 6개월 전이었고. 레스터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덧붙였다. 나도 의심했어. 뭘 의심했는데? 어제 자네가 도슨한테 물어봤던 거. 그들이 어떻게 6개월 전에 자네를 여기로 데려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 물어봤잖아. 신경 끄시지. 자네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상관있지. 그들은 많은 것을 알아.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곳곳에 설치해뒀어. 테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 미치광이와 얘기를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레스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쉽게 뿌리치고 자리를 뜰 수도 있지만 비탄에 잠긴 레스터를 보자 안된 마음이 들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들어주려고 다시 앉았다. 그들이 체스 말에 도청장치를 심었다고 생각해? 아니 레스터. 그 체스 말에 마이크 따위는 들어있지 않아. 레스터의 얼굴이 당황스러움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이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11장 마이크가 소나무 아래 벤치에서 테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책을 읽지 않았다. 그는 테드가 자기 옆에 와서 앉을 때까지 눈으로 계속 테드를 따라왔다. 레스터가 또 말썽이야? 나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테드가 끼어들었다. 나한테도 비장의 무기가 몇 개 있거든? 그래 그렇다고 들었어. 농구 코트가 비어있었다. 코트에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지며 얼룩덜룩해진 곳이 오후의 햇살 속에서 물 웅덩이처럼 보였다. 마이크가 골대 하나를 가리켰다. 뚱뚱한 환자가 골대를 붙들고 빙빙 돌고 있었다. 저 친구가 에스포지토야. 저 친구도 봤대. 순간 테드는 룸메이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봤다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를 봤다는 거야? 동물. 마이크가 엄숙하게 말하면서 에스포지토를 바라보았다. 에스포지토는 지금은 최고 속도로 농구 골대를 빙빙 돌고 있었다. 그 표정은 티모시 로비차우드가 거의 초음속으로 뱅뱅이를 돌릴 때 짓던 표정과 흡사했다. 자넨 어떤 동물을 봤어? 마이크가 물었다. 말했잖아 주머니 쥐라고. 하지만 꿈이었던 게 확실해. 침대에 누워서 1초 정도 눈을 감았더니 꿈이 아니라는 거 우리 둘 다 잘 알잖아 테드. 주머니 쥐가 확실해? 어 아니면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자네도 본 적 있어? 주머니 쥐는 아니고 난 그냥 쥐하고 메뚜기를 봤어. 저기서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우리 친구 에스포지토는 큰 동물을 두 종류 봤다더군. 하이에나와 스라소니. 전에 여기 있던 친구 두 명도 동물을 몇 마리 봤다고 했어. 하지만 주머니 쥐를 봤다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마이크는 마치 풀 수 없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처럼 자꾸만 농구 코트를 보았다. 마이크, 자넨 이런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지? 안 그래?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그런 동물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가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 테드는 혀를 찼다. 일어서서 자리를 뜨려는데 마이크가 그의 무릎을 가볍게 만졌다. 기다려. 빌어먹을 주머니 쥐는 잊어버리고 싶어 마이크. 정말이야. 난 생각을 정리해야 해. 어제 닥터 힐과 상담했는데 모든 게 더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여기에 혼란을 더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들어봐. 이 병원 원장은 맥밀스라는 여자 의사인데 처음부터 쭉 내 담당 의사였어. 입원하고 2, 3년 후에 맥밀스 박사한테 동물이 보인다고 털어놨더니 유쾌하게 웃더라고. 요즘도 가끔씩 동물 얘기를 하는데 맥밀스는 질문을 별로 안 해. 똑똑한 여자야. 병원장이 되기 전에는 환자를 많이 치료했지. 내가 하나 확신하는 건 맥밀스는 동물이 진짜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 동물이 안 보이더라고. 언제부터 동물이 보이기 시작했어? 정확히. 그때부터야? 살인을 했을 때. 해. 그래. 맞아. 테드. 그럼 넌 누굴 죽인 거냐 테드. 웬델, 블레인, 둘 다. 테드는 급히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메뚜기는 항상 보였어. 마이크가 말했다. 일반적인 메뚜기보다 훨씬 더 크고 용감했지. 당당하게 나의 향이 걸어왔거든. 메뚜기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 입속으로 쏙 들어올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런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고 처음에는 아이 신경을 안 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내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메뚜기가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어. 마치 수호자 같다고 할까. 쥐도 그렇긴 했는데 쥐는 더 무서웠고. 테드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주머니 쥐가 무서웠다. 농구 코트를 봐. 마이크가 말했다. 코트에는 양쪽 편이 있어. 경계가 확실한 두 팀이 중앙에 있는 선에 의해서 나뉘지. 현실과 광기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테드. 우린 정상이거나 미친 거지. 중간은 없어. 이쪽 팀에서 뛰거나 저쪽 팀에서 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갇혀 있다면 운이 좋은 거야. 약이 효과를 발휘하면 의사가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치료를 하면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트레이드 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두 팀 모두에서 뛸 수는 없는 거야. 알겠어? 나는 이게 광기라고는 생각 안 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광기가 맞으니까. 이건 다른 차원에 있는 것과 비슷해. 나름의 규칙이 있는 세상. 마치 꿈과 같이. 꿈 갖고 있지 않아? 동물들이 다른 세상에 속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코트 중앙에 있는 원이 보여? 그게 중간지대야. 내가 이래서 비유를 좋아하지. 이것도 방금 생각난 게 아니야. 난 종종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 그런데 저 원은 두 세 개를 연결하는 문이라고. 우린 동시에 저 두 세 개에 있을 수는 없어. 말했듯이 동시에 두 팀에서 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문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 자네나 나, 에스포지토 같은 사람들. 물론 그래서 좋을 건 없고. 마이크는 잠깐 숨을 고른 후 불길한 어조로 덧붙였다. 저 원은 위험해. 두 세 개가 공존하는 곳이라서. 에스포지토는 뱅글뱅글 돌길을 멈췄고 이젠 어지러움을 즐기면서 앞뒤로 서성이고 있었다. 두 팔을 쫙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통통한 비행기처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한테 겁을 줘서 중앙의 원에서 쫓아내려고. 동물들이 거기 있는 거야, 테드. 마이크가 말했다. 여전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다. 왜 일부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야? 모르겠어. 마이크, 내 말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 저 원인 나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 근데 아무리 나빠도 완전히 미친 것보다 더 나쁘겠어? 하나 물어볼게, 테드. 자네는 주머니주의를 몇 번 봤어? 음, 두세 번? 하나만 설명해봐. 꿈에서였어. 내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있는데 뒷마당에 있는 무언가가 내 관심을 끌었어. 테라스 문 밖을 내다보니까 마당에 내 아내가 수영복을 입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어. 그리고 아내 다리가 하나 없었어. 주머니주의가 테라스 테이블 위에서 그 절단된 아내의 다리를 갉아먹고 있었고 테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별 거지같은 꿈을 다 꾸었군. 마이크가 말했다. 그 후로 아내를 본 적이 있어. 그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그게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테드는 인내심을 잃고 마이크의 팔을 붙잡았다. 왜 그 후로 아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야? 뭐 아는 거라도 있어? 마이크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테드가 팔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테드, 나는 이런 주제에 관한 전문가도 그 무엇도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전부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거나 여기 있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지. 에스포지토 이전에 리치라는 친구가 있었어. 5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지. 마이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동물들과 저 코트 중앙의 원에 대해서 처음 말해준 사람이 리치였어. 아까 내가 한 말과 똑같지는 않지만 난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자네가 내 말을 믿지 않듯이. 근데 그때 메뚜기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무슨 이유에선지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내 친구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이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 그 후로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실제 일어난 일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기가 힘들었지. 증거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난 그걸 보기를 거부했어. 한 증거는 내가 내 친구의 가정부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 로살리아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여자였는데 나랑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어린 아들을 두었지. 지금도 그 여자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경찰은 그 여자 방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내가 저지른 연쇄살인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고 판단했지. 나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 말이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무슨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 그때까지 꼭꼭 묻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기억이었지. 내가 우리 집 베란다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빌어먹을 메뚜기가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와 내 무릎에 앉았어. 난 기절초풍했지. 손으로 휙 쓸었더니 문 옆에 앉더라고.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침착하게 걸어서. 따라오라는 뜻 같았어. 믿어줘? 그 조그만 메뚜기가 나한테 뭘 보여주려 한다고 믿고 곤충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하하하. 마이크가 껄껄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다가 비어있는 침실 앞에서 메뚜기가 멈춰 섰어. 그 장면은 꼭 꿈에 나온 장면 같아. 자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방문이 평소에 보던 그 문이 아니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들여다봤지. 거기서 나는 머리카락이 쭈뼛해지는 장면을 봤어. 내가 아는 어린 소년이 로살리아를 칼로 잔혹하게 찌르고 있었어.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마치 꿈에서처럼. 시간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 꿈에서처럼. 마이크가 말을 멈췄다. 이건 연기일 수가 없었다. 테드가 얘기를 끝맺었다. 그 여자는 칼에 찔렸군.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기억들은 분명하지 않았고 내가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뭔가가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 자네 집에서는 테드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다시 홀리에게로 향했다. 뒷마당에서 한 다리가 잘린 채 매혹적으로 서 있던 아내. 조금 전에 완전히 미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지. 마이크가 말했다. 그 답은 자네도 잘 알고 있어. 내가 미치면 모든 게 여기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근데 코트 중앙의 원 안에 있으면 두세 개가 공존하는 곳에 있으면 테드가 들은 말을 재빨리 곱씹어 보았다. 당신 말은 내가 아내가 다리를 잃는 꿈을 꾸면 아내가 마법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황당하게 들리잖아. 내가 충고하고 싶은 건 다시 주머니 쥐를 보거든 무조건 피하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들은 원 주위를 두세 개 사이의 경계선을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느새 에스포지토는 각오 없었고 레스터와 롤로 스케치와 다른 몇 명이 농구 코트에 있었다. 자네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난 자네도 동물을 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마이크가 중얼거렸다. 테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 같았다. 섬뜩 섬뜩했어. 섬뜩했어. 네. 파트 3의 11장이 끝났습니다. 마크는 뭔가 정답에 많이 다가가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명쾌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테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테드는 도대체 누구를 죽였던 걸까요.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12장입니다. 로라 로라 평가실에서 테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과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게 필요한가요? 테드가 손을 묶은 사실을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제 막 방 안으로 들어온 참이었다. 유감이지만 필요해요. 테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병실에서 그를 데려온 맥매너스 간호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테드 종양이 없다는 거 이젠 믿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종양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로라는 안경을 벗고 코끝이 가려워 죽겠다는 듯 긁었다. 음 맥매너스 말로는 다른 환자들 몇 명하고도 잘 어울린다던데? 테드는 잠자코 있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요 테드? 있죠. 휴게실에 있는 제스 세트 그거 당신이 갖다 놓은 거죠? 미소 짓는 로라의 입술이 떨렸다. 한순간 진실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다. 당신이 편히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환자들과 체스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테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1분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6개월 6개월 전에 갖다 놓았잖아요.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로라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부인 부인하지 말아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내가 여기 올 거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6개월 전에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해요 테드 진정된 상태예요. 완벽하게 진정된 상태. 그러니까 말해줘요. 어떻게 날 만나기도 전에 체스 세트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됐는지. 카마이클인가요? 혹시 카마이클이 얘기했나요? 이 모든 게 그의 계획의 일부인 겁니까? 사실대로 말해줘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그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테드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테드는 경악했다. 당신과 나는 7개월 전에 만났어요. 당신은 그때부터 줄곧 병원에 있었고요. 이번 테드가 그녀를 관찰하면서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암시하는 몸짓을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런 몸짓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족쇄를 찬 다리로 방 안을 서성였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어차피 오늘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나는 여기 사흘 전에 왔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보여줄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트북을 가져온 거예요. 로라가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녀는 안경을 다시 끼고 노트북에서 폴더를 찾았다. 테드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아 기다렸다.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주머니에서 말편자를 꺼내 무릎 위에 놓고 꽉 쥐는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2013년 4월 18일 목요일이에요. 로라가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리고 테드에게서 멀찌감치 앉은 채로 말했다. 당신은 작년 9월 20일에 입원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비병동에 내가 책임자로 있는 곳이죠. 내가 당신 담당 의사예요. 그녀는 둘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화면의 각도를 조정했다. 화면에는 방 구석에 있는 보안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나왔다. 유리벽이 없다는 것만 빼고는 테드가 있었던 격리병실과 매우 흡사했다. 테드는 손과 발이 사슬에 묶인 채 침상에 앉아서 리듬감 있게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허공에 대해 손짓하기도 하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파란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면 한구석의 박스 안에 날짜가 나와 있었다. 물론 조작됐을 수도 있었지만 테드는 왜 이런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일까. 이 때가 이번 초기에요. 테드. 유감스럽게도 처음엔 당신의 상태가 그리 좋질 않았어요. 테드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저 안에서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린치? 테드는 고개를 돌렸다가 잠시 후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닥터 힐을 바라보았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알아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그럼 이해하게 될 거예요. 로라는 동영상을 닫았다. 파일 창에 기다란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그녀가 하나를 선택하자 동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장소를 금방 알아보았다. 로라의 진료실이었다. 책상과 책장. 그가 손도 대지 않는 물컵이 놓인 커피 테이블이 보였다. 테드는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족쇄를 차고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서 테드는 깜짝 놀랐다. 이 동영상 이 동영상에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로라.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다. 사업 파트너와의 낚시 여행이 취소됐어요. 유감이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짧은 대화가 오고 간 뒤 로라가 그에게 꿈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거실에서 테라스 창문을 통해 테라스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주머니지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 앉아서 홀리의 다리 하나를 먹고 있더군요. 홀리는 거기 없었고 다리만 보였지만 난 그게 홀리의 다리라는 걸 알았어요. 구석에 나온 날짜를 보니 2012년 9월에 찍힌 거였다. 로라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자 동영상이 멈췄다. 그녀는 영상을 닫고 같은 폴더에서 다른 파일을 골랐다. 바뀐 것은 로라의 옷밖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테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로라.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다. 사업 파트너와의 낚시 여행이 취소됐어요. 테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절박한 눈으로 화면의 구석을 보았고 두려워하던 것을 확인했다. 그 동영상은 2013년에 찍힌 거였다. 아까 본 동영상보다 4개월 후에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고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만 그만 됐어요. 살과 뼈를 가진 현실의 테드가 말했다. 로라가 동영상을 일시 정지시켰다. 저기가 비병동에 있는 내 진료실이에요. 우린 지난 7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상담을 했어요. 처음 석 달은 이른바 제 1주기의 시기였죠. 당신의 마음이 편집증적 망상을 만들어냈고 모든 게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린치를 만난 것 린치가 블레인을 죽이고 자살클럽에 들어오라고 제안한 것 그 다음에는 거래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웬데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것. 테드는 그 모든 얘기를 로라에게 한 기억이 없었지만 그가 얘기한 것이 틀림없었다. 어느새 그는 말편자를 만지지 않았고 편자는 그의 무릎 위에 거의 잊힌 채로 놓여 있었다. 괜찮아요 테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속 하죠. 제 1주기에서 당신은 블레인을 죽였고 나중에는 웬델의 집을 찾아갔어요. 호숫가에 있는 그의 집에서 웬델을 죽였고 그 직후에 린치가 웬델의 가족과 관련해서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쫓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로비 차우드에게 도움을 청하죠. 여기까지는 기억나요 테드? 네. 린치는 사실 무명 변호사였지만 당신은 그를 찾아내서 그의 사무실에서 맞닥뜨렸죠. 그런데 린치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웬델이 조직에 소속돼 있었는데 위험 인물이어서 제거해야만 했다고. 이 대목에서 당신은 린치가 당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 로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군요. 내가 그 코딱지만 간방 같은 곳에 갇혀서 이 모든 것을 상상해냈다는 말을 당신한테서 듣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죽였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가요? 끝까지 들어봐요 테드. 아니 말해봐요. 내가 누구를 죽였나요? 아니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어느 것도 현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가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다. 아 미안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예요. 테드는 일이 이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처음 석 달 동안은 당신을 제 일주기에서 꺼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틀밖에 안 걸리기도 했는데 그런 다음에는 다시 최초의 순간으로 서재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순간으로 돌아가버리곤 했죠.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 점차 능숙해져서 당신에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세부 사항들을 종합하게 되었죠. 제 일주기가 열다섯 번 이상 반복됐어요. 어떤 때는 당신이 말이 좀 많았다가 또 어떤 때는 말수가 적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로라가 또 다른 동영상을 찾았다. 그것은 12월 19일 상담 때 찍은 거였다. 그녀는 2, 3분쯤 빨리 감기를 한 다음 재생을 눌렀다.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다. 그자가 내 현관문 앞에 나타났어요. 살면서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난 그의 이름이 린치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낯선 사람이었는데도 전에 한 번 이와 똑같은 일을 겪은 기억이 나더군요. 그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고 있었고. 로라가 동영상을 정지시켰다. 당신이 주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고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리셋되면서 제1주기에 처음으로 돌아갔죠. 맨 처음으로. 로라는 부드럽고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닥터 카마이클이 당신한테 날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을 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종양 때문이 아니라. 음 하지만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 기억을 차단하고 다른 기억들로 대체시켰어요. 그리고 그 대체된 기억을 자꾸만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단해버린 기억을 되찾아야겠군요. 난 우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제 2주기 동안에는 당신이 그 전 주기를 자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린치가 당신을 속였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웬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를 쏘는 대신 웬델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어디서였는지 기억하죠? 물론이죠. 그의 딸들 분홍색 장난감 성 안에서. 그 부분이 항상 흥미로워요. 웬델은 거기서 자신과 린치가 대학 때 만났고 그 유명한 조직은 존재한 일이 없으며 그건 자기를 제거하려는 린치의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웬델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특정한 부분은 훨씬 더 자세히 기억났다. 식당에 있는 홀리와 린치 그 기억은 실제인 게 틀림없어요.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예요. 각 죽이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줘요. 조정하는 거죠. 현실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테드가 문장을 맺었다. 맞는 말이에요. 테드는 고개를 가로 지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홀리가 나를 속이고 린치를 만났다 해도 그것 때문에 홀리를 비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사이는 이미 틀어져 있었으니까. 생각할수록 내가 그 사진 때문에 이 모든 걸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더.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왜요? 홀리와 얘기해 봤어요. 로라. 그동안 홀리를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이 7개월 7개월 동안 맞다고 하던가요? 외도에 대해서? 아 그건 나중을 위해 남겨놓는 게 좋겠어요. 이해해줘요. 자 당신이 마침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고 그 주기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사실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굳은 땅을 골라 디디며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이 최초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당신한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하고 싶진 않아요.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눈 얘기를 천천히 되살려봐요. 다음 상담 때는 그 전의 날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가족을 볼 수 있나요? 테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요. 그럴 거예요. 테드. 나도 엄마라서 당신 기분 잘 알아요. 정말 너무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테드.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하나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다. 그는 처음으로 로저를 떠올렸다. 로저 그 간호사 말인데 몇 번 봤어요. 블레인의 집에서 그리고 웬델의 집에서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서 처음엔 걱정했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서요. 비병동에서 보낸 일상의 어떤 부분도 당신의 망상에 끼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로저만 빼고요. 아마도 로저가 당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의 역할은 여기에 맥매너스 간호사의 역할과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다른 간호사한테 당신을 돌보게 했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 생각엔 당신의 마음이 이 기억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림에 로저를 한 부분으로 그려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기억들이 너무도 현실적이에요. 로라. 테드가 거의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억의 대부분은 진실의 중요한 구성요소예요. 테드. 다만 당신이 그 기억들을 변형시켜 당신 마음에 맞게 정리한 것 뿐이고요. 내가 웬데를 두 번째로 만났을 때 그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가두려 한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행운이었죠.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내가 설명할게요. 로라가 노트북을 덮더니 옆으로 밀었다. 당신이 어렵게 남아 제 2주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두세 번 뿐이었어요. 거의 항상 제 1주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죠.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어요. 당신을 제 2주기로 들어가게 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걸 알게 됐죠. 열쇠는 당신의 과거에 있었어요. 테드. 당신이 제 2주기로 들어간 건 항상 상담 때 당신의 과거 당신의 어린 시절 특히 밀러 선생님과의 체스 수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마치 과거의 무언가가 당신을 앞으로 전진하도록 연쇄살인의 제 1주기에서 벗어나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비록 당신의 결혼생활은 불행했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제 2주기로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해가 되나요? 테드는 밀러 선생님을 떠올렸다. 체스 선생님을 생각하니 분명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밀러 선생님에 대해 얘기하도록 유도했어요. 로라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밀러 선생님이 당신을 가르치던 차고에 걸어둔 말편자의 얘기를 했고 시합 나갈 때 행운의 부적으로 지니고 다녔다는 말도 했어요.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은 알레인과 카파블랑카의 세계 선수권대회 결승전 얘기도 했고요. 어찌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든지 그때 생각했죠. 당신이 그 과거를 붙잡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악순환의 주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다고. 테드는 무릎에서 말편자를 들어 로라도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체스의 중요성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당신이 말해준 꿈속에 항상 있었는데 이 말편자는 웬델의 집에서 주운 건데 아니요. 로저가 당신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환상 속으로 집어넣은 거죠. 당신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옆으로 치워버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남은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신이 제 2주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지켜보는 일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로저가 당신을 식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병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당신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로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속이려 하고 당신을 라벤더 메모리얼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걸 다 안다고 말이죠. 테드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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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 재미있군요. 로라도 웃었다. 로저가 즉시 나에게 보고했고 우리는 당신의 환상을 현실과 결합할 가능성을 보게 됐죠. 몇 군데 부탁을 해야 했어요. 이 병동의 책임자가 내 친구라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도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죠. 그렇게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두 세 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두 세 개 그 말은 마이크 도슨의 특이한 이론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았다. 말 편자가 열쇠였어요. 데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항상 지니고 다녀요. 이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신이 억압과 부인의 위험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당신의 삶의 그 마지막 날들을 되살려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뭘 잊기로 결심한 건지 알아내야 해요. 데드는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지내온 곳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진료실도 로라가 깜짝 놀랐다. 동영상으로요? 아뇨. 직접 그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13장 마커스는 카르멘과 헤어졌다. 그가 전화로 통보하자 그녀는 이해한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원하면 언제라도 전화하라고 만나서 잠깐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도 했다. 이런 일에 화내지 말라고 이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삶은 즐기라고 있는 거라고도 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헤어져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었다. 마커스는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의 2회분을 다운받아 두었다. 늦은 오전 그는 전자레인지로 팝콘을 튀기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는 해벌죽 웃으면서 영화를 보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크린을 켰다. 은색 직사각형의 스크린이 기분 좋은 윙 소리와 함께 내려왔다. 스크린이 막 바닥에 닿았을 때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화면에 뜬 로라라는 이름을 보자 짜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 이게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마커스 바로 따라온 짧은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라벤더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뇨 그냥 바빠요 지금? 아니 전혀 점심 같이 먹을래요? 마커스는 화라산처럼 터져나오는 희열을 감추려고 잠깐 기다려야 했다. 좋지? 테드 맥케이 건 정체엔에 대해서 몇 가지 당신하고 의논할 게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작은 노력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구요. 아무렴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하잖아. 좋아요. 그 말은 우리의 데이트를 취소하거나 하진 않을 거란 얘기겠죠? 데이트 한 시간 후에 배우러 갈까? 그가 물었다. 좋아요. 마커스는 전화를 끊고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며 멍하니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 마커스는 휘몰아치는 생각의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며 로라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데이트라고 말했어. 그렇지만 반어적으로 말했어. 그는 맥밀러로 자신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거 못 알아차렸냐? 그녀는 자기가 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 너한테 전화한 건 네가 최근에 그녀한테 접근을 안 해서야. 자기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알려주기까지 했잖아. 그건 사실이었다. 마커스는 정호가 되기 전에 로라의 집에 도착했다. 로라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2시까지 가야할 때가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점심부터 먹어야 하니 곧장 출발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맞춘 후 그를 현관 계단 앞에 남겨두고 먼저 차로 걸어갔다. 마커스는 꽃이나 뭐 그런 어리석은 걸 사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흰 모직 바지에 하늘색 리넨 셔츠를 입고 늘 쓰고 다니는 중산물을 쓴 그의 옷차림조차 청바지에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그녀에 비하면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것이었다. 로라는 머리를 묶어 틀어 올렸고 평소보다 화장도 덜 하고 있었다. 뭔지 알고 싶어? 그녀가 알려줬잖아. 이건 낭만적인 데이트가 아니야. 그녀는 맥케이에 대해서 너하고 의논하고 니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자기와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들은 뉴튼 빌로 가는 길에 있으며 발코니에서 찰스강이 내려다보이는 로마넬리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둘 다 참치 샐러드를 주문했다. 그래서 맥케이는 좀 호전됐어? 마커스가 말했다. 차 타고 오면서 화제를 여러 차례 바꾸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어떤 것도 길게 가지 못했다. 로라는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했다.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악순환에서 벗어난 게 거의 확실해요.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그렇다고 확신해요. 그 동영상 보여줬어? 그 사무실에서 찍은 거 그 누구더라. 마커스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헤맸다. 린치요? 아니요.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우선 라벤더에 자기 방에서 찍은 동영상이랑 상담 때 찍은 거 몇 개 보여줬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이러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꽤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행이군. 좀 먹어 로라. 샐러드에 손도 안 대죠. 그랬잖아. 그녀는 샐러드가 있는 걸 몰랐다는 듯 접시를 보았다. 그러고는 참치 한 조각을 찍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음 화내지 말고 들어줘 로라. 내 생각엔 당신이 이 환자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로라가 깔깔 웃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그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마커스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로라가 진지해졌다. 좌우를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고백 하나 해도 돼요? 마커스는 긴장했다. 드디어 나오는구나. 내가 당신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던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 뭐 물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려고 했고요. 당신한테 전화를 걸고 나서 거실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테드에 관한 자료가 사방에 널려 있었거든요. 사진이랑 서류 신문기사 스크랩 같은 것들. 로라가 짓궂은 소녀처럼 다시 깔깔거렸다. 그렇더라도 안으로 들일 수는 있었겠지. 알아요. 우린 친구니까. 하지만 진짜 폭탄 맞은 것 같았다니까요. 월터는 하루종일 아빠랑 같이 있을 예정이라서 난 나 자신에게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기회를 줬어요. 집안에 나 혼자 있다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죠. 뭐에 그렇게 주목하는지 말해주겠어? 물론이죠. 그래서 여기 온 건데. 로라는 샐러드를 몇 번 더 집어먹은 후에 펠레그리노 탄산수 두 모금으로 씻어내렸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다. 10대 때 체스를 그만두긴 했지만 테드는 체스 신동이었어요. 체스 선수는 체스 선수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들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동안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전기도 몇 권 읽고 어젠 바비 피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어요. 당신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맞죠? 물론이지 당신은 아기 때였고 1972년에 피셔가 그 러시아인하고 세계 선수권대회 결승전을 치를 때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지. 스파스키 어 맞아 이름이 생각 안 났어. 냉전이 한창일 때 소련과 미국이 맞붙은 엄청난 사건이었어. 난 경기는 못 보고 신문이며 방송에 나온 기사는 본 기억이 나. 피셔가 국가적인 영웅이 됐었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정말 믿기 힘든 얘기에요. 세계 선수권에 출전한 1972년 무렵에는 피셔가 이미 편집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29살 때였는데 그때까지는 기이한 천재로 여겨졌지만 병세가 점점 더 완연해졌죠. 게임을 하기도 전에 과도한 요구를 했고 게임을 포기한 채 안 나타나기도 했고 정말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했대요. TV 카메라가 자기를 해치려고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무슨 기술을 사용한다고도 주장했죠. 경기는 수주에 걸쳐 계속됐어요. 물론 피셔가 이겼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죠. 그러고나서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20년 동안 다시는 체스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완전히 잊은 거죠. 그는 여러 곳에서 운돈 생활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한창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최고의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뿅 하고 사라진 거잖아요. 나라의 영웅이 말해요. 체스가 삶 그 자체였고 항상 체스에만 몰두했고 다른 건 거의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세계 챔피언이 되자마자 그런 식으로 그만둔 거예요. 어 그건 몰랐어. 그럼 20년 후에 체스로 돌아온 거야? 바로 마쳤어요. 어느 백만장자의 후원으로 스파스키와의 재대결이 성사됐거든요. 1992년 유고슬라비아에서 경기가 열렸죠. 이번에도 피셔가 승리했고요. 짧은 컴백이었죠. 그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 방어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대요. 세계 체스 기구가 지정한 조건 하에서 경기하기를 거부해서 챔피언 자격도 박탈당했고요. 그때쯤에는 그는 이미 맹렬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 있었고 가끔씩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유대인하고 미국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어요. 스파스키와의 재대결 경기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 정부는 그곳에서 경기하는 게 통상금지조차 위반이고 따라서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편지를 피씨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누가 뭐래도 자기는 경기를 할 거라고 발표했고 기자들 보는 앞에서 연방정부의 통지서에 침을 뱉었어요. 내리막길로 접어든 거죠. 유대인과 미국인에 대한 증오가 집착이 돼버렸던 거예요. 음 참 슬픈 일이군. 그래서 감옥에 갔어? 정부가 여권을 취소시켰고 그래서 일본에 머무는 동안 여권 미소지 혐의로 한 번 체포됐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때 아이슬란드 정부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줬어요. 그가 처음으로 스파스키와 선수권대회 경기를 치렀던 나라였죠. 레이케비크로 이주해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그는 2008년에 거기서 사망했어요. 한 번도 치료를 안 받았나? 당신 말을 들어보면 극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영민한 체스의 대가들 중에서 심각한 편집증을 앓은 사람이 피셔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더 있었어요. 물론 체스를 해서 발병한 건 아니지만 이 체스 선수들의 정신 구조가 그런 질병에 대처하기에 이상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로라가 로라가 예민하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체스가 편집증을 유발하는 특성이 좀 있어요. 절대로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협을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하고 경우의 수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체스의 고수들은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와 가능한 대처 방법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움직임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예상하잖아요. 체스보드가 아닌 다른 곳에 그렇게 마음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음 이해가 안 가는군. 그런 일이 맥케이한테도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피셔 같은 체스 선수들한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이 날마다 체스를 그만 둔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은퇴는 해도 아마추어로 게임을 계속 하잖아요. 시범경기나 뭐 그런 것들. 근데 조현병이나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선수들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전의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마음은 계속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죠.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건데요. 이 천재들은 어릴 때부터 체스를 시작했고 더 할 게임이 없을 땐 아예 체스를 그만둬요. 테드의 테드의 이상한 점은요. 테드가 10대 때 그만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20년간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증세가 나타난 거죠. 아마도 그런 증세가 잠복해 있었는데 현실이 그로하여금 같은 논리를 사용하게 이끄니까 예전의 사고 구조가 다시 활성화됐을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사고의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시킨 것이 분명해. 그럴 가능성이 높죠. 테드는 지난 몇 달 동안 두 개의 분명히 다른 주기를 거쳤어요. 한 주기가 다른 주기 안에 있는 구조지만 각 주기는 몇 번씩 반복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기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도 같네요. 변형 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어? 이론만 있지 그 이론들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었어요. 로라가 반쯤 남은 샐러드를 바라보았다. 이야기에 열중해서 샐러드가 있다는 걸 또 잊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 변자가 그를 그 주기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현실에 내리는 다치나 뭐 그런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테드는 제1주기에서 벗어난 후 제2주기를 상상했어요. 새로운 경우의 수를 생각한 거죠.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에 좀 더 가까워졌죠. 예를 들어 제1주기에서는 테드는 아내의 외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2주기에서는 아내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로라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갈까? 마커스가 물었다. 30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멀지 않아요. 누구를? 가보면 알아요. 지금까지는 테드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내가 테드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테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실도 몇 가지 알고요.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에드워드 블레인의 역할이에요. TV뉴스를 보고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닐까? 유명한 사건이었잖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의 프로필을 만들어낸 거겠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상담 기록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인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줄 어떤 것. 하하 그게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로라가 일어섰다. 가죠. 가면서 설명할게요. 파트 3 15장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테드 역시 신문기사와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블레인 사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 합리적이었다. 아만다 허드먼 살인 사건은 몇 주 동안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피해자의 언니이자 대중의 관심을 원하던 멜리사 헨겔러가 보스턴 스타 기자를 구슬러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싫게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졌다. 그 기사에는 끔찍한 살인사건과 블레인의 무죄 평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반전 등 매력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들어 있었다. 평결 이후 헨겔러는 전문가를 고용해 동생의 죽음을 조사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며 기존의 증거를 철저히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전문가가 알아낸 사실은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아만다의 아파트 바로 밑에 깔려있는 세탁소의 열관이 시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사망시각 추정에 오류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 그 가설 뒤에는 사실 이렇다 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 발견은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사실이 폭로된 후 헨겔러 측 전문가와 블레인의 무죄 석방을 위해 애쓰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과 자기 앞가림에만 급급한 검찰이 서로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여론은 분분했지만 대부분 언니의 주장을 믿었다. 블레인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고 로라는 그 집을 보기로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했다. 그날 아침에 혹시나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부동산 중개인은 오늘 운 좋은 줄 알라면서 자기가 마침 근처에 있으니 오후에 집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로라는 좋다고 대답했고 그가 그 근처에 나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앞마당에 꽂힌 매물 표지판 속 사진에서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로라가 그와 악수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로라 힐이에요. 이쪽은 제 남편 마커스고요. 그녀는 마커스를 돌아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십니다. 하워드가 그들과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괜찮은 매물입니다. 아 자녀는 자녀는 둘인가요? 아니요. 하나요. 로라가 즉시 대답했다. 와우 멋진데요. 이 근처 사십니까? 하지만 이 집의 사연은 들었습니다. 마커스가 딴죽을 걸었다. 하워드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 그거요? 네. 그자는 여길 떠나야 했죠. 여기서 오래 살지도 않았고 임차인이었을 뿐이고요. 다행히도 이웃 주민들이 참 좋습니다. 이해심도 넓고 하하하하 이 집이 요즘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긴 하죠. 뭐 어쨌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는 보이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로라가 끼어들었다. 물론 그렇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하워드의 말이 한 가지는 맞았다. 그 집은 아름다웠다. 비어있었지만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블레인같이 비열한 인간이 여기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잠깐 동안 로라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가구를 배치해보았다. 그들은 집안을 재빨리 한번 둘러보았고 로라와 마커스는 1층에 정말로 손님빵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했다. 그렇다면 여기 왔었다는 테드의 진술이 사실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은 2층에 있는 주 침실로 향했다. 로라는 중개인을 주목하며 따라갔다. 중개인은 거대한 벽장을 향해 침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몸짓으로 벽장을 열어보이면서 선반에 구두가 가지런히 놓이고 드레스와 옷들이 옷걸이에 걸려있거나 선반에 깔끔하게 개켜진 모습 거울 및 보석 상자에 보석이 정리된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흥분해서 말하는 걸 보면 이 벽장이 로라에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로라의 눈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커졌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였다. 언젠가 상담 때 테드는 침실에 숨을만한 곳이 없어서 1층 손님방에 숨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벽장이 숨어서 블레인을 기다리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가 여기 이렇게 있다. 이 사실은 그녀가 항상 의심했던 바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테드는 이 침실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이다. 사진 좀 찍어도 되죠? 로라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네, 그럼요, 그럼요. 하워드가 말했다. 벽장 밖으로 나가려던 마커스가 로라에게 약간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로라가 마커스를 손님방으로 이끌었다. 남편과 단둘이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워드가 밖으로 나갔다. 마커스가 로라를 보았다. 사진은 또 뭐하러 찍는 거야, 로라?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녀가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벽장 문을 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반의 밑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순간 얼어붙은 듯이 동작을 멈췄다. 뭔데 그래? 마커스가 다가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버즈 라이트 이어가 거기 있었다. 상담 때 테드가 묘사했던 영화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던 야광 스티커 문 좀 닫아봐요. 버즈의 윤곽선이 부드럽게 빛났다. 로라가 벽장 문을 열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녀가 벽장을 나가면서 말했다. 마커스가 일어서서 그녀를 따라 나갔다.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스티커요. 테드가 묘사한 그대로예요. 로라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걸 보기 전까지는 블레인 얘기는 그의 편집증이 만들어낸 거라고 테드는 이 집에 와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었어요. 2층 침실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테드가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스티커는 저건 그가 정말로 여기 왔고 이 벽장 안에 숨어있었다는 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테드가 블레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며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응? 분명히 로라가 빈방을 서성이며 곰곰이 생각했다. 제 1주기에서는 블레인을 죽였다고 했고 제 2주기에서는 죽이지 않았어요. 음... 죽일 의도는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군 마커스가 추측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테드가 이 집에 왔었다는 건 다른 어떤 퍼즐 조각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격은 충분히 낮춰볼 수가 있고요. 아... 제가... 로라가 문을 열고 화가 난 것처럼 중개인을 노려보았다. 남편이 확신이 안 선대요. 로라가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의견만 중요한가 봐요. 그녀가 중개인 옆을 돌아서 현관문을 향해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마커스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굉장히 팔고 싶어 하거든요. 마커스가 중개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아... 시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파트 3 16장 새 병실에서 도슨과 함께 지나게 된 첫날밤이었다. 테드는 이 순간 혼자 있음에 감사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미지의 영역에서 희미한 윤곽으로 보이는 물체들을 물끄러움이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양쪽에 놓인 두 개의 책상이 보였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었다. 홀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이었다. 액자의 윤광만 보일 정도로 달빛이 희미했지만 테드는 사진 속 장면을 세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고 사진을 찍던 순간도 생생히 기억났다. 놀란 표정으로 한쪽을 가리키는 나딘을 제외하고 모두들 웃고 있었다. 카메라는 자동 촬영으로 설정돼 있었다. 테드가 타이머를 설정하고 자기 자리로 달려왔을 때 나딘이 이웃집 고양이를 발견했다. 먹을 것을 찾아 자주 방문하는 고양이였는데 그날은 생선 커틀릿 한 조각을 낚아채 입에 물고 도망갔다. 홀리가 저녁 식사로 먹으려고 만든 튀김이었다. 나딘을 제외한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딘이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테드는 그 사진을 줄곧 서재에 놓아두었다.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테드가 사진에게 말했다. 테드는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당혹스러운 눈으로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이곳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던 지난 며칠과는 달리 이제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평가실에서 로라가 보여준 몇 편의 동영상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놓은 덫에 빠졌고 그렇다고 자신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로라가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전에도 수십 번도 더 보여줬는지 모르지. 그가 다시 사진에게 말했다. 아니야 처음 보여준 거였어. 그는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필요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제 그는 그렇게 인정했다. 자신이 좋아지려면 자신의 마음이 그런 대체 현실을 만들어낸 이유를 알아내려면 라벤더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악순환 그 주기들 뒤엔 무엇이 숨어 있을까? 문득 몇 달 동안 딸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생각들 중 하나였다.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을까? 딸들을 남겨두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야 그런 사실이 분명하게 보였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든 아빠가 꼭 극복하고 빨리 나을게 그가 앞으로 몸을 조금 기울여 사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너희를 위해서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러나 잠시 후 미소가 사라졌다. 마법처럼. 테드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벨브가 열렸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 복도를 달려갔다.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사방이 고요했다. 그는 목청껏 맥매너스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날 밤엔 당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복도 끝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당직 간호사가 TV를 보고 있었다. 처음 보는 간호사였다. 어쩌면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다. 테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깜짝 놀랐다. 책상에서 무전기를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다. 뭔가 보고하려는 것 같았다. 아니, 아니, 아니. 테드가 빈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무 문제 없어요. 힐 박사를 만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일로. 간호사가 무전기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테드를 바라보았다. 내일 만나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침대로 돌아가요. 기다릴 수 없어요. 힐 박사가 그랬어요. 만나야겠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랬다니까. 간호사가 라벤더 메모리얼에서 근무해온 여러 해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는 간절함과 공포가 테드의 눈속에 있었다. 파트 3의 16장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모두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1, 2는 비교적 짧고요. 3과 4는 비슷하게 분량이 많습니다. 33장으로 파트 3이 끝나거든요. 아직 한참 더 남아있습니다. 책 페이지로는 258페이지까지 읽었네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